3월 20일 오후 5시 24분 나루허도 법률사무소 마요님 미안하미 저 이제 못참겠어요 괜찮을거야 아직 기회는 있어 네 유괴범의 요구는 무죄 판결이었잖아 섣불리 마요에게 손해를 될 수 없어 아직 오우토르시는 유죄가 된건 아니니까 울고싶 등이 없어 지금 행동할때야 그 그러대요 마요인이면 또 괴로우실테니깐요 그래 그럼 오 당신들 아직 있었군요 어 그 퇴임한다고 하지않았나 그래서 이제 물음표가 됐어요 이름 없어지고 수유명사라는 이름이 아저씨가 된 사나이 터놓고 계속해 할말이 있어서 왔습노 바쁩니다만 이제부터 어떡하실겁니까 에? 짤리셨잖아요 형사 세일짜리는? 그겁니다 저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봉급날까지 완전히 수입 제로입니다 에?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 다음 봉급날은 영원히 안온다고요 아무튼 당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겠습니다 에? 내일까지 오토로의 결백을 증명할 재료를 찾으실거죠? 에 뭐 그.. 그럼 그렇죠? 하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수사는 물론 사무실 경비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요리도 맡겨드십쇼 전우들의 여.. 전우들의 밥을 영양가있게 챙길 수 있나 그래서 알아요? 실미도? 몰라 부탁드려봐요 나로 어르신 근데 잘하시는 요리가 국숩니다 왜 내 주인은 꼭 면유만 좋아하는 사람이 뭘까? 저도 그런 미출기 검사는 처음 봤습니다 증인이 자살을 해도 상관없다니 그.. 그런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진실.. 마지막에 키리오씨의 증언 그건 과연 진실이었을까? 확실히 증언 자체에 이상한 점은 없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어떤 것 말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오호토로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 그 이유 말입니다 그런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그렇담 그 증언은 거짓말이었다? 뭔가 아직 내막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밑줄기라면 그 정도의 시나리오는 짤 수 있겠죠 그.. 그.. 그런 비겁한 짓에? 여감사님이 차라리 더 나아요 더 낫대 쟤도 한번 채찍 맛을 봐야돼 그러고보니 그녀는 카르마 검사는 어떻게 됐죠? 듣자하니 저격당했다던데 오늘 아침 법정을 가던 도중에 권총이 맞으셨습니다 야쿠자란 뭐야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밑줄기는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고3 더 찬스메이커님 구독감사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맞은건 어깨입니다 지금은 탄환 적출 수술도 끝나서 병원에서 주무시고 계실겁니다 어느 병원이죠? 어? 뭡니까? 가실겁니까? 문병하러 아..아니야 뭐.. 기분인데 기분 당신 좋은 구석도 있습니다? 법정에 못 나가셔서 죽도록 분해하셨습니다 있는 힘껏 두들겨 맞아주시고 오십시오 채찍에 두들겨 맞아주세요 나루도씨 역시 그만둘게요 어라? 카만 호타클리닉입니다 어? 거기잖아 그 병원이잖아 옛날에 갔던데 그 이상한 병원 뭐.. 나중에 한번 가볼까? 동네가 좁아 호타클리닉 가야죠 이제 정신병원이였는데 정신병원이였는데 호타클리닉 같은을 모시고 호타클리닉 로비 설마 또 오게 될 줄이야 아 맞습니다 아! 명은혜선님! 어! 아 예예예 아니 당신은 어! 원장님 호타사네 환자 아니야? 옛날에 환자 환자였던거 같은데 아저씨 아직도 있었습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원장선생님한테 말이야 음 선생 미.. 밑지르기 어! 원장님 허타하랍니다 헛헛 어! 당신 아침에 왔었지 어! 무슨 얘긴가 선생 매일은 카르만명의 상태는 어! 걱정할거 없어 어! 두말할 것 없이 내가 말이오 음 이 내가 직접 있지 어허허허허허허허 그거 왜 뭐더라 어! 수술을 말이오 응! 했거든 감사드리오 아무래도 모르나보건 이 원장선생의 비밀 아휴 불쌍하기도 하지 그냥 아주 겁에 질렸던군 응? 무리도 아니야 응? 총인걸 총이라고 내가 몰래 들어가니까 깨아악 비명을 들으더만 하아 이쁘러만 아니 그 귀엽드라고 정말 얻어맞았지 뭐야 채찍으로 으흐흑 he 흐흑흐흑흑흐흐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역시 오는 게 아니었어 병문안 따위 재판소 앞에서 맞았지 오른쪽 어깨를 좀 대단한 건 아니야 이런 건 흔한 일이지 원래는 그대로 법정에 설 수도 있었는데 센 척하는 거 봐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얼마 전까지는 겁에 질렸던 주심이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검사가 억지로 여기에 끌고 왔지 그렇게까지 내 공을 빼앗고 싶었나? 어깨에 아직 탄환이 박혀있었다 당연한 처치이다 덕분에 네 어처구니없는 거래 뒤처리하는 꼴이 됐지만 띵 거래 카르마 검사 너는 어제 키리오 씨와 거래를 했지? 무슨 소리지? 오 터러 씨를 확실히 유죄로 만들려고 오늘 법정에서 그녀의 증언을 거부시켰더건 글쎄 난 몰라 그런 증거라도 있나? 뭐라고? 운이 좋았구나 로드류지 내가 법정에서 쓰면 이 사건은 벌써 끝났을 거야 키리오 씨의 위장을 숨긴 채로 말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위장이 있든 없든 내가 할 일은 단지 않아 오 터러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그러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쓰겠어 생사람 잡으려고 전부터 카르마 검사 카미야 키리오는 너와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 진실을 숨겨야 오 터러가 유죄가 된다라고 그, 그게 어쨌는데? 너 때문에 그녀는 누명을 쓸 뻔했다고 네 말을 끝까지 믿었던 탓에 흥 그녀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도 알고 있었을 텐데 키리오 씨는 아하! 슬슬 병원 면회 시간도 끝이야 아니 환자한테 채찍을 반입시키면 어떡해 이거를 실례하겠어 왜 저럴까요? 갑자기 당황한 것 같아요 괜히 와서 막히면 미치루기 미치루기 오늘 재판은 대체 뭐지? 너 역시 키리오 씨에 대해서는 알았을 거야 아무리 증언이 필요했어도 그렇게까지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증언하지 않았을 거다 잘 들어라 나로도 법정은 인간을 심판하는 곳 나는 목숨을 글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증인에게 똑같이 대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고 보니 미치루기 오늘 재판 드물게도 당황하던데 증인 그 카드 여기에 넘겨라 당신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나 이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내 눈앞에서 숨기라딜 그 카드 도대체 뭐였던 거야 이건 말인가 명심해라 이건 극비정보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특별수석가가 몇 년을 쫓고 있지만 내 선회에서도 모르는 인간이 많지 내가 말했던 그거 새로운 거다 이거 새로운 인물 내가 말했던 그거 고정 빌런 쪼커와 쪼커 쪼커 아니야 쪼커? 쪼커 같은 거 아 알았어 이 카드의 주인 이름은 코러시아 사자의 문이라 한다 이름대로 킬러다 실력있는 킬러지 킬러 증거품 카드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사건 발견 당시 아 사건 발견 시 시체 옆에 놓여져 있었다 킬리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 코러시아 사자의 문이라고? 코러시아는 가문의 칭호다 대물림되는 킬러 가문이야 킬러라는 성실이야 초대가 등장한 것은 벌써 10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사자의 문은 코러시아가의 이름을 물려받은 3대째 킬러지 놈은 죽인 사냥감 옆에 반드시 카드를 남기고 간다 어째서일까요? 이렇게 유명하게 해놓고 유명한 사람이 카드 명함을 놓고 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이렇게 유명한 킬러가 자기 명함을 놓고 갔어 죽이고 이거는 그 경찰 잘못이야 그리고 밑지르기도 알 정도로 유명해 그리고 그 카드는 재판 내내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아무도 지적을 안 해 그 유명한 킬러가 했는데 의뢰인에 대한 의리라고 주적되고 있지 의리? 카드를 남김으로써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는 거다 의뢰인에게 살인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아... 음... 자기가 죽이고 얘가 남기고 왔어 입으로 근데 저 여자가 집어왔어 어... 그래서 다 꼬였어 다 꼬였어 그래서 무죄를 입증시켜야 돼 그 실에서 실제로 그 오호토로가 의뢰자일 수 있어 무죄를 입증시켜야 돼 킬러가 똥 닦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 왜 만져 그거를 코러시아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맞네 맞네 의리와 인정해 사는 킬러라 할 수 있지 킬러가 의리와 인정해 저는요 받았으면 목숨 바쳐야지요 그거네 00매적2네 그래서 그 킬러가 이 사건을 그런 것 같다 이 가드가 발견된 이상 틀림없을 것이다 코러시아 사자의 오늘 재판 실은 나도 신경이 쓰였다 너도 묘하게 당황하더군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녀석한테 말해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 마요이가 유괴를 당했어 유괴라고? 범인의 요구는? 무죄 판결이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 서둘러서 수사반을 편성하지 내일까지 해결하겠다 개멋있어 정말이십니까? 나로도씨 미추르기 검사가 위로는 집어치워 나로도씨? 발견될 리가 없어 단서가 전혀 없다고 그녀를 구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테러리스트와 그거야 협상하는 거 협상하냐 아니면 잡느냐 나로도 이것만은 말해둬마 후지민우 이사오를 사례한 것은 코러시아 사자에몬이다 그리고 그 살인을 의뢰한 것은 오토로 신고 너의 의뢰인이지 그만해 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알았다 너는 수사를 계속해라 이걸 가지고 가라 이건? 호텔은 현재 출입 금지 상태다 코러시아 사자에몬의 단서를 찾는 중이라 그걸 가져가면 들어가게 해줄 거다 미추르기의 소개장 호텔 반도에서 이것을 건네면 자유롭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듯하다 어쨌든 마요이앙을 찾아보도록 하지 실례하겠다 무슨 일 있으면 또 만나자 확실히 인나라고는 다르네 나로도시 호의적이야 마요이가 사라졌을 때도 물론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오토시가 킬러를 그럴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이클럭이 없었어 그렇겠죠 마요이 부탁이니까 무사히 있어 다오 모어에 모어에 15분 모어쳐 흐어우 유괴범도 좀 삐릴리한데? 이런 카드나 떨어뜨리고 죽였을 때 놓지 않나 저거? 너무 삐릴리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죽였을 때 놓는 거잖아 그냥 흘리고 다니는데? 킬러다 라고 했지만 분명은 나로도처럼 허풍쟁이일 거야 우선은 이 카드로 차가닥 풀렸나보다 좋아 힘내서 나가보자 박스 안에 뭐 있냐? 오크통이네 뭘까 이게 병이 잔뜩 있다 게다가 술통이네 이거 내가 마셔보니까 뭐가 차곡차곡 쌓여있긴 한데 어두워서 안 보이네 나갑시다 열쇠는 이 카드로 풀었으니까 모험을 해봐도 괜찮거지?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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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스카이라이프도 있네 와... 뭐지 여긴? 저 개구멍도 있네 역시 그 호텔이 아니였나보네 개가 왔다갔다 이건 뭐지? 애.. 애가 베토벤 같기도 하고 저기에 있는 건 비디오인가? 비디오가 엄청 많아 노트북 이거 아니 노트북이래 모니터 얇은 거다 어... 일체형의 나나서를 한 거 썼었는데 아니아니 여기 있어 어? 있네? 그러네 그래서 언니에게 보여주는 거야? 단서를 찾아서 조사해봅시다 어디보죠 뭐지 이거? 비디오네 여러 가지 기계가 있네 왜 안 테러 있는 거지? 와... 이렇게 큰 텔레비전 처음 본다 이거는... 근데 요즘에... 에서야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도 부잣집 가면 있긴 있었어 이렇게 크게? 어... 브라운관인데 저렇게 큰 거 있었어 와... 진짜 부잣집 가면 안 켜지니? 하지만 이런 화면으로 토너 사면을 볼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야 옛날에 부자들은 안방극장을 이거 진짜 홈시어터가 있었네 그래 스피커도 지금 홈시어터로 해놨네 보니까 아니지 아니지 말이 씨가 되면 어째 어? 옛 애인이다 2년 전에 자살한 커신 유리에 뭔가 써있다 어디 보자 사랑을 담아 유리에 으흠 이건 어쩌면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는걸? 유리에 유리에를 사랑하는 오오터로 아니지 아니지 오오터로라고? 그치 왜냐면 옛날에 유리에랑 같이 일을 하다가 유리에가 절로 갔어 아닌가? KK KK 곰인형 잠깐만 곰인형도 있어요 그리고 곰인형 곰은 걔가 좋아해 걔 걔 죽으네 죽으네 뭐지 소파에 액세스가 놓여있다 곰돌이구나 이거 귀엽다 근데 곰돌이 꿰맨 자국이 엄청 많네 안에 뭐 있다 거기서 가져왔어 그 곰돌이 하나 쓸 적 했다고 했을때 아.. 아닌가? 아.. 내 추측이었지 그때 응 저 개구멍은? 저 비디오다사 응 비디오 테이프가 엄청 많아 개구녕이 있어 문밑의 작은 입구가 다녀있다 내가 좀 더 말랐더라면 나갈 수 있을지 곤란하지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면 www.kkiattg 아무래도 당신의 변호사분은 실패하신 모양입니다 나로도가? 아무튼 당신은 얌전히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시겠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 돕다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하지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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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 처음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킬러라고 거, 거짓말 킬러라니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다고들 하지요 나루도 3월 20일 오후 7시 바분호타 클리닉 나루도 씨 마요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미쭈르기 검사님 가버렸어요 어쨌든 오호토로 씨를 믿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어 주아 우리들도 갈까? 넵 그럼 유치소로 가면 되겠네 근데 꼭 여기를 우리 들렸다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러게 여기가 뭐 허브인가? 같은 날 모시각 구치소 면회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면회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앗 그럴 수가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변호사 나루도입니다만 나루도 씨 아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오호토로 신고한테서요 자 이겁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모르겠어 아무튼 읽어보자 변호사님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슴이 떨린다 아 나루도 씨 사실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기르는 고양이 슉 라고 하는데요 먹이를 조금밖에 준비 못해놔서 지금쯤 배가 고플 겁니다 아까 그 고양이 다니는 통로인데 문인데 얘네 집이네 그럼 오오토로가 이 새끼네 이 새끼가 범이네 얘가 킬러요 새끼 새끼 잠깐 저희 집에 가셔서 먹이 좀 주실 수 없을까요? 근데 얘가 유명 사자의 문이면 21살인데 2년 전에 사망했잖아 유리애가 그럼 19살 때 사망했고 얘를 사랑해가지고 뭐 원한 동.. 살해 동기가 있었다면 응? 킬러 수업을 킬러는 아까 걔까지 킬러잖아 얘가 그 사주를 한 거잖아 직접 죽인게 아니고 아까 그 집사같이 생긴 사람 근데 난 이게 이거 아닌가 싶으면 아 얘가 이거라고? 어 얘가? 그니까 얘가 지금 구취소에 있는데 지금 방금 대화했잖아 아 맞네 뭔 얘기 뭔 얘기라는 거야? 아 맞네 구속중이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될 수가 없잖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얘는 구취소에서 자 얘는 계속 구속중이야 처음에 그 자고 난 후로 일어나자마자 그럼 제 집을 쓰는 거네? 그런 거 같아 정황상 왜냐면은 그게 고양이 다니는 군형이니까 유리애가 제 매니저를 했다가 이사를 간 거잖아요 그쵸? 어 그때 뭐가 있었 아닌가? 법정 기록 한번 봐봐 누구 연인이었지 처음에 유리애가 헷갈리네 음 연인관계는 안 나왔었죠? 내가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니까 피해자의 매니저였었어 2년 전에 그..그래 고양이 씨오에게 먹이를 주세요 집은 호텔 앞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 킬러라면 탱글탱글 프리즈너처럼 탱글탱글 프리즈너처럼 그거 할 때만 타러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왜냐면은 가서 가라고 한 이유가 응 가서 마요이가 있을 거 아니야 가 데려가라고 돌려주겠다 왜? 왜 돌려주지? 아 근데 돌려주면 안 되지 왜냐 자기가 킬러라는 걸 알려주니까 아 말이 안 되네 가보죠 밥이나 주러 자기 집에 마요이가 있는 걸 모르는 건가 쟤? 같은 날 모씨가 경찰선네 형사과 와 왠지 모두들 바빠 보이네유 응 내일 재판에 대비해서 증거를 준비하는 거겠지 이봐 빨리 피해자 리스트를 돌려 헛소리 마 100명이 넘는다고 헉 저기 not all the sea 어 오우토르스가 대악당이었나요? 아마 다른 사건인가 보다 라비? 아 법률사무소 갔다가 그 아파트로 가야되나? 호텔 앞에 있다고 하긴 했는데 호텔로 가 같은 날 모시가 호텔 밴더 러비 자너로도씨? 단서를 찾아봐요 바이오님을 위해서? 그렇게는 안되지! 아줌마 아줌마! 함부로 부르지 마 이 삐죽머린 녀석아 너 때문에 아줌마가 또 나쁜 사람 취급 받았잖아 근데 저 아줌마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악인이야 어 강도가 쎄 이제 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쓰러졌어 꺄아! 아주머니! 헌들지 마셔! 나 참 이 헬멧 통풍도 안된다니께 저 왜 헬멧을 아줌마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니께 이 앞을 지나가고 싶으면 아줌마를 쓰러뜨려 보시지 큰일이건 이동을 못해 제시해야지 뭐 일단은 응접실로 갈까요? 응..응접실? 응 이야기? 이야기 해놓고 이 아줌마 이야기가 피곤한데 저기 뚜샤뚜샤뚜샤 해 이 아줌마한테 말씀을 여쭙게 탱마 광려를 일러 우선 이 우주인은 어떻게든 해야겠어 저기 뚜샤뚜샤 아 다 다 이렇게 되는 지금 대화 거부여 뚜샤뚜샤뚜샤 아 뚜샤뚜샤 하아 가죠? 뚱뚱뚱뚱뚱뚱뚱뚱 같은 날 모시가고 오토로시 자택응접실 이런 완전히 해가 떨어졌군 그럼 불을 켜겠습니다 차칵 와아 와아 과연 스타의 집인걸? 야옹 왜 덜어놨다고 저렇게? 코를 자 슈우 를 lic 여기다 여기다 이거. 저 방이네. 저 방이야 슈우우 아 귀엽네요 오오 이놈이군 어머 귀여운 고양이 슈우우우우우우우우 마음에 들었나 보네? 실례합니땅 어? 미쳤다 실례지만 여러분들은 아 예 저희는 변호사입니다 오호토로씨예요 아 주인님의 그럼 당신이 나로더씨군요? 반도 매니저... 그니까 반도 매니저였어요? 오호토로의 매니저기도에요? 반도호텔에.. 그게 아니고? 지배인이 아니고? 못 알아치냐? 왜? 못 알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무전기도 갖다주지 않았어? 응. 저는 이 집사인 타나카 타로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윤수 닮지 않았어? 오토르 씨의 사정. 물론 알고 계시죠? 정말로 더문이 없는 노애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다른 의견이야? 달리 없습니다. 주인에 관해 말하는 건 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지요? 좀 집사다운 느낌인걸? 타나카시, 이 집에는 언제부터? 그건 말입니다. 1년 정도 됐군요. 저기.. 그리고요? 그게 다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건 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지요? 맨날 하인에게 어울리지.. 오토르 씨는 귀여운 여자 하인을 선호할 이미지 같은데.. 귀여운 고양이네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주인님이 좋아하시죠? 저기.. 더 하실 말씀은? 더는 없습니다. 고양이 얘기를 하는 건 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지요. 이중이는 이제 필요 없겠군. 버렸어. 오토르의 메모를 버렸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신뢰하겠습니다. 아, 저희들도 돌아가겠습니다. 재미있는데 대단하시군요. 변호사라니. 당신은 집사의 관룩이 느껴지는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고 하죠. 그럼.. 저 개군영.. 저 개군영의 수상이.. 조상. 응. 문 밑에 작은 문이 달려 있군요. 고양이가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아, 슈요? 문은 잠겨 있군. 뭐 멋대로 들락날락하면 안 되겠지? 아, 가면이 있어요. 응. 정가운드 마스크가 토노사면이야. 다른 건 히메사면이랑 아쿠달칸. 네오 에도시티를 무대로 항상 싸우고 있지. 에이, 나로드씨 잘하시네요. 어린이보다 잘한다니 왠지 부끄러운걸? 거대한 자전거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저 자전거는 말이야. 페달을 안 밟아도 닮는 건다. 히잇! 그러넷! 그런데 말이지. 유감이지만 날지는 못해. 그렇군요. 실망입니다. 아이고. 부채? 부채? 아, 커다란 아궁이가 있군요. 그건 벽날라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고 보니 아궁이를 본 적이 없군. 아야사토 저택에 놀러오세요. 보여드릴테니. 스읍. 어디이 보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늑한 응접실이다. 유명스타들이 웃음꽃을 피우겠지? 어차피 내 자리는 없겠지. 뭐지? 이 비관적인 근사는.. 음? 어? 이제 그.. 자주적으로 말해서. 저기에도 문이 있다. 가시면 안됩니다 나로도씨. 아 예. 마요일대랑 입장이 반대인데. 가야되는데 이번에는. 가야땐 또 안가고. 안가야땐 가고. 주의의 현장. 주의의 현장. 주의의 현장. 주의의 현장. 여기서.. 아니 제의자 한번 해보죠. 통행증.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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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게 마지막이라서 자료도.. 자료도 많아. 그러네. 우리 이거 있거든요? 그렇지. 미츠르기에게 받은 이것을. 저 아줌마 이거요. 뭐시여! 이 지저.. 너저분한. 루기오빠. 그니까. 미츠르기가.. 검사라서 열어주는게 아니고. 루기오빠라서. 루기오빠라서. 잘생겨서. 어디 보자. 이 철없는 젊은이의 편의를 봐주실 수 없겠어? 당신의 미츠르기 레이지. 잘하네. 미츠르기 레이지. 당신의 라고요? 이거 미츠르기가 변했어. 뭔가. 문학적인 강조라는 거여. 뭐 루기오빠 부탁이니. 할 수 없구만. 미츠르기의 소개장을 아줌마에게 주었다. 아줌마는 잠깐 볼일이 생각났어. 명심해.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저거 뭐 하려고 정의로. 하지만 미츠르기 검사님에게 푹 빠지셨군요. 뭐 아무 의미도 없지만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는 법입니다. 진짜 악성 우결충. 아무튼 조사를 시작해볼까? 네. 아 뭐 뭡니까? 하나 말하는 걸 잊었는데 5초로 대기실 말이야. 오늘은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가야지. 왜요? 뭐냐. 그 수사본부로서 쓴다. 뭐 뭐라나. 오늘 하루만. 반드시 가라는 뜻. 코러시아의 수사인가. 들어가면 안 된다이. 아줌마가 온다니까. 저 아줌마는 더 큰 혼남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잖아. 저 살건 딱히 없을 거고. 가죠. 들어가죠. 같은 날 모시각. 호텔 반도 연회장. 아무도 없네. 그런데 어쩐지 어수선하군요. 킬러의 단서를 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항상 어수선해. 같은 날 모시각. 대기실 앞 복도. 나루오도. 나치미씨 아직도 계셨어요? 당근이지. 카메라맨은 특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 게다가 이 호텔 분위기가 꽤 오묘하걸랑. 무슨 사건 안 터지려나 해서 말이지. 그런데 카메라는 가지고 계세요? 두말하면 잔소리. 카메라맨에게 카메라는 밥을 담는 밥그릇인겨. 여기 이렇게 잘. 그러고 보니 내 밥그릇은 도둑맞았어. 아직도 안 돌려줬어? 그걸 까먹어? 어? 이야기할 게 있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돌려줘. 저기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껏 갖다줘. 지껏 줘도 안 가져. 사건 당일의 일 말인데요. 뭐 말이요. 정보료는 비쌀겨. 나치미씨 대기실 앞에 잠복하고 계셨었죠? 그리여. 다만. 또 뭐야. 계속 보고 있었던 건 아뇨. 스타들도 지나다녔으니까. 싸인도 받고. 악수도 하고. 차도 마시고. 도저히 잠복했었다고는 말하지 못할 사람이야. 다 했어 마. 경비원 아줌마도 계속 여기에 계시진 않으셨죠? 대기실 출입은 누구라도 가능했었단 말이야. 스캔디. 저 카메라 케이스에 들어있던 메모 말인데요. 아 내가 쓴 그거. 그 정보 조금은 실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오토르가 자기 맹제를 후지민호에게 보냈다는 내용. 그니까 이거. 아 이건 원래 지금이구나. 아니 안 믿는 게 좋지 않을까? 에? 주작이요. 그건 말이요. 내가 내키는 대로 적당히 썩알긴겨. 적당히? 쉽게 말하면 엉터리라 할 수 있지. 음 솔직히. 극혐이네. 뭐야 형씨. 4살 정도 늙어버렸잖아. 헐. 아가씨도 4cm 정도는 더 키가 큰 것 같구먼. 그리여. 이거여. 내 170만원짜리 카메라. 뭐여 그 뻘건 검사. 친구다! 이러면서 돌려주지 않더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이봐. 너 친구잖아 그 뻘건놈이랑? 잘 구슬려서 돌려받아주라 내 카메라. 무리하면 부탁하지 마세요. 5시간만 조르면 꼭 돌려줄 거라니까. 직접 해보세요. 그럼 난 슬슬 돌아갈거랑. 돌아갈랑께. 카메라 없는 카메라맨은 그저 맨에 불가하기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맨이야. 그럼 내일 제발 뭐라 할게. 활만있으면 호크아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 활만있으면 호크아이야. 아가씨도 힘내불어이. 편식하면 안된당께. 숙제는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혹시 카메라 주우면. 하하 빨랑 가세요. 자자자자. 아 저기는 못 가는구나 아임. 같은 날 모시가. 구지민호 245의 대기실. 9! 6. 이 세상 것이 아닌듯한 기분 나쁜 시는 소리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eg. 괴쉰LijvilThis. An. 유개일지도 몰라. 아... 피곤하네 진짜 호민이 형 진심으로 피곤해하고 있어 지금 너무 싫어 이야기하잖아 저 일러스트 보자마자 미스테리오 같아 누가 여기 있니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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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주인이야 그리고 이제 우주인이라고 불러 그냥 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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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줌마 이런 곳에 계셨군요 뭐야 대체 뭐야 너희들 뭐처럼 내가 이 사고와 추억에 잠겨있는데 살해 현장에 나와서 추억에 잠겨있어 미쳤어 다들 사건 당시 일을 다시 한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소에서 실컷 말해줬자녀 그 엉터리 카메라면에 낙서에 속아서 멍청이처럼 그 이 주변을 얼쩡 어슬렁 됐다니까 멍청이처럼요 자 잠깐 너 메모를 할거면 좀 더 좋겠으란 말이여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아줌마도 일이 있었으니까 계속 보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 죽은 이사우씨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인기 넘버원이었지 특히 아줌마에게는 오오토로씨의 인기를 질... 아 오오토로씨의 인기를 질투했었다고들 하던데 응 뭐 최근에는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지금 이제부터는 잘나갈 참이었다고 보라니께 이 산처럼 쌓인 선물 모든 팬들의 마음인거야 확실히 대단한 양이네요 나로더씨 응? 이 선물 거의 다 곰돌이군요 정확히는 곰돌이가 아닌게 한케도 없고 핸들의 선물 말인데요 곰밖에 없네요 아 이사우의 이미지 캐릭터니까 곰돌이가 말인가요? 글쎄 이사우가 수행시절에 곰과 맨손으로 싸웠지 도저히 승부가 안나서 말이야 그 후로 친구가 됐다나 봐 와 멋진 이야기네요 곰하고 친구야 그 청춘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 들판에 들어 놓은 두사람이 헥 너 꽤 하는군 너 역시 하는 그거 곰이랑 그거랬단 말입니까? 자서전에 써있었어 절대로 뻥이다 그 이후로 팬들 선물은 죄다 곰이 된거지 음 아 곰이요? 가호 8시다 곰 나는 곰아저씨다 뭐야 이거 알람시계 알람시계잖아 벌써 저녁 8시자니 간 떨어질 뻔했네 오후 8시 오후 8시? 마침 그날 밤 수상식이 끝났을 무렵이군요 8시 그치 8시 8시 알람이 열린다 어? 무전 기가 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건 전화가 아닙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침이나 아무도 오면 안된데 마요이는 그 애는 무사겠지? 아무래도 요구는 거부된 모양이군요 뉴스를 봤습니다 제 선물도 의미가 없었습니까 안 돼요 마요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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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더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줘 반드시 이번에는 꼭 무죄 판결을 어쩔 수 없군요 저로써도 무죄 판결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발 목소리를 마요이의 목소리를 들려줘 그래요 그러면 뭐지? 갑자기 잡음이 나기 시작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래 나쁜 제게 무전기가 고장나 마요이 보여달라니까 마요이 보여달라니까 갑자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이러고 있어 아 삑 ㅋㅋ 놓친거 아냐? 놓친거 아냐? 얘? … 모 Como 갑자기 망가졌을까? 누군가가 기계에 박시려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게 좋겠어 한시라도 빨리 제시했던 것 오 혹시 그런거 봤나..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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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조커 카드 혹시 본 적 있나? 이 아줌마는 별로.. 의료기출 정보 따위는 없어 어? 잠깐만 못들어가 못들어가 이 무전기 이 방에 오면 잡음이 들리지 어? 이 방에만 오면 잡음이 들리는다고? 이 방에만 오면? 이 곰돌이 안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지금 조응하고 있어 그 기계하고 곰돌이 안에 저기 저 저 저 쟤 수상하다 저 누더기 어 오케이 형 이 안에도 뭐가 있냐? 누가 상담할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 나는 이거 보러 온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있었으니까 이거 한번 볼라고 음 저 곰돌이 한번 갈라볼 수 없나? 토마스 주스랑 당근 주스랑 토마토 주스 빈병 케찹 딸기지 곰돌이가 뒹굴고 있어요? 알람시계 장식품의 인형의 프라모델까지 압도적인 광경인건 뭔가 휴식통 안에도 들어있는데요? 그럼 본인은 그자지 곰을 안 좋아했을지도? 곰돌이가 불쌍해요 야 이거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돼 어때? 하하 오우 저 배 갈.. 배 갈 뭐 없지 음 새로운 거는 뭐 없겠죠? 소금은 다 갔던거죠? 응 소금은 다 갔던거죠? 들어가죠? 토마토 주스 이게 말이 안 돼 이 양이 그니까 한 잔 떠났는디 지금 밤 늦었고 지금 이동할 수 있는 데는 사무실 밖에 없지 않나? 거기도 있어 형사 갔다 왔었나? 한번 가보자 아까 갔다 왔어 바쁘다고 그랬지 바쁘다고 그랬어 바쁘다 바빠? 구치소도 갔다 왔었고 법률사무소뿐인데? 같은 날 모시강 나루허도 법률사무소 어서오십쇼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뒀습니다 고..고맙습니다 거창하게 풀컸습니다 통조림으로 마음은 감사한데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아..딱애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나설 곳은 없습니까? 뭐든지 상담해 보십쇼 모처럼이니까 상담을 좀 해볼까? 이 아저씨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거야 3에서도? 부하야 이제 우리 제시해볼까? 조커카드 아 맞다 이 카드 아셔요? 카드? 미치루기는 이걸 보고 얼굴색이 변하던데? 그야 알고 말고요 에? 그야 보십쇼 누가봐도 소라 아닙니까? 저..그것 뿐인가요? 아 맞습니다 덧붙여 미치루기 검사님은 소라구이를 좋아하십니다 아 아니 그것은 뭐..더라 달팽이였던가? 다로듯이 검사님이 안색이 박힌 수수께끼 풀렸습니다 역시 알려지지 않은건가? 이 형사한테도 유참아 이 분의 소리도 아 한번 좀 보자 오 이상과 만났던 기분도 오 이상과 만났던 기분도 그런데 죽으려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존? 이것도 다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 그녀는 지금... 경찰서에서 사정 청취를 받는 중일 겁니다. 아마도 시체 훼손이랑 수사를 혼란시킨 용의로 구취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구취소? 구취소 가면 이제 있겠네? 어? 경찰서에 구취소 한번 가볼까? 지금 경찰서에 있다니까? 이 남자 위해 마요양을 유괴하다니 대체 범인은 어떤 놈일까요? 역시 오토러씨의 열성 팬이 아닐까요? 그 유괴범 목소리... 뭐랄까... 할아버지처럼 들렸는데... 일단... 경찰서? 아... 거기... 구취소... 아니면... 아니면 면허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네? 아니면... 호타클리닉 뿐인데... 응?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되는데... 아까 그걸로 끝났나? 아! 아까 전에... 그게 막 치즈꺼였잖아... 무전기 한번 보여주면... 아아... 맞네... 어 맞네 맞네 무전기군요? 나로도씨 그 얘기 해보죠? 그 얘기? 맞아 이 녀석 갑자기 고장이 나더군요 고장... 말입니까? 유괴범이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잡음이... 봐요 이렇게... 응? 잡음... 잡음 같은건 안됩니다 그 방에서 만나 그치? 어? 어라? 고쳐 잡네요? 이상하군... 그렇게 잡음이 심했는데... 음... 어쩌면... 어쩌면... 전파장애였을지도 모른다... 전파장애? 뭐 이야기... 전파장애? 어 오케이 저 전파장애란? 수신장치에 다른 전파가 간섭해서 잡음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전 못 알아 듣겠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옆에서 휴대폰이 울리면... 화면 표시가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에? 컴퓨터요? 왜 그 텔레비전 옆에서 드라이기를 쓰면 지지지껏 응... 옛날에 그랬었지 진짜 그랬지 브라운간 시절엔... 그랬었지요... 아... 네 그렇죠 다른 척 하는거 봐... 다른 척... 하나 더 모르겠어... 당신 무전기에서 잡음이 생긴 방... 거기에 무슨... 강한 전파를 내는 물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도전기라든가... 당신 그 잡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사호씨의 대기실 살인 현장입니다! 뭐라굽쇼... 저는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서 전파탐지기를 슬쩍 해오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봅시다... 약속 장소는 살인 현장입니다... 아니 다 도벽이 있어... 어? 이세계에서는 뭐... 도벽을... 그냥... 어쩔 수 없으면 해야되는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아 그냥... 어쩔 수 없으면 도벽하지 뭐... 웬만하면 안하고 싶은데... 해야되면 하는거다... 으어어쓰사다... 피 갖고 있습니다... 주먹이 옹다 징징징! 야... 야 로도씨... 저희들도 나가봐요! 도벽... 역전재판이긴 도벽재판이야... 가자가자마자고... 호텔, 호텔, 호텔... 조지러가자... 약속 장소는 살인 현장이다... 약속하기 정말 좋은 곳이죠... 살인 현장... ㅋ... 약속 장소... 같은 날 오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탐지기는요? 못 들어가게 하더군요 경찰서 입구에서 당연하지 그래서 못 들고 왔습니다 전파탐지기 뭐 하다 오신 겁니까 그게 없으면 아니요 그래서 일단 다른 탐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것이 소문으로 만듣던 어쩐지 조금 낡아보이네요 이거 초등학생 때 기술시간에 만든 겁니다 당연히 저입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그 납땜 해가지고 만든 건가 보다 라디오 만든 것처럼 무시하면 안됩니다 확실히 겉보기엔 낡았지만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안 버렸다는 게 놀라 자기의 추억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그거 안나오지? 우리 옛날에 라디오 키트가 있어가지고 직접 납땜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잘 만지면 들리고 많이 안 들리는 걸 만드는 애도 있어요 잘 안 들리는 애도 있어요 잘 작동할 겁니다 단지 주파서를 설정할 수가 없어서 온갖 전파 발신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편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모텔을 갖고 왔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불안하다 그럼 설명하죠 이 방엔 아마도 도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걸 찾는 거군요 우선 탐지기에 스위치를 넣습니다 탐지기를 조작해서 다양한 장소를 잘 찾아보는 겁니다 전파 강도는 탐지기의 반응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전파를 내는 곳을 찾으면 탐지기의 반응이 변할 겁니다 그때 엔터를 누르면 발신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노춘기 외에도 전파를 발신하는 물건은 많으니까 수상한 부분은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럼 저는 방 밖에서 망을 볼 테니 노춘기를 찾으면 부르십시오 슬라이드해서 저 누더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저 누더기가 수상하지 않냐? 어? 진짜야? 나로도씨 거기는 딱히 발신되는 전파가 없나 봐요? 탐지기의 반응을 잘 보면서 하세용? 그게 아니네 난 기계... 빨간색 가죽! 아 이거 기다렸다 나온가? 아닌가 봐 더 센 게 나오나? 보은 밥통 어때? 아까 떴는데? 보은 밥통? 어? 오! 지랄한다 지랄해 아 드라이기라서 드라이기 그냥 가전제품에도 반응한다고 그랬어 아아 음 습 텔레비전 옆에 어... 그러면은 기계가 아닌데 발광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바로 거기다 저 알람... 알람 곰돌이? 근데 이것도 기계잖아 보안이 알람 시계로 건 알람 시계랑 도청기의 조합 말이야 잠깐 옛날 사건이 생각나서 네... 아무튼 도청기는 설치되지 않았네 냉장... 저... 저 냉장고... 위에 포트 어? 엇? 근데 이건 냉장고 근처라서 온 거냐? 아...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그 뭐야? 이건 뭡니까? 주전자랑 닮았는데 아... 주전자랑 비슷한 거야 찾으신에 커피가 나오지 네에에에에엣? 그런 주전자가 다 있었나요? 저기 그럼 오렌지주스가 나오는 주전자는? 아마 그건 없을 것 같아 이 안에 오렌지주스 빈 게 있는데 설마 이런 곳에 도청기를 설치하진 않았겠지? 냉장고 안은 야채주스 뿐이니까요 그..그래.. 아..그래서 채워넣었다 도청기가 들어있어서 담근거냐? 저기 저기 여기에 아 아니네 거기는 진짜 라디오니까 task 침대쪽 인형? 어? 이것도 그런가? 전기 스탠드라 전기 스탠드 갈곰당했어 어? 그림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그냥 어..왜? 마력은.. 이 로봇 몇만 마력입니까? 마..마력? 그.. 글쎄.. 말이 아니라 고무제인니 이 녀석은 고무는 따로 측정해? 옥력이 있네 옥력 어디지? 과자봉지? 어이구이구 이 정도는 놔야죠 이 정도는 안해주네 아 구독 감사합니다 31개월 구독 곰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착하구나 도청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잊을 것 같아 밖에도 곰이 하나 있잖아 밖에도 곰이 하나 있잖아 아 근데 응 아예 나갈 수가 없네 그냥 여기서 찾아야지 나오네 아 저..저기 앉아있는.. 메인 저기 앉아있는 애는? 왼쪽에 앉아있는 공? 어? 그러니까 이게 다 띠띠띠 하는 걸 다 하는 것 같아 아 휴대폰도 몰라 그러고 보니 크라임마을 휴대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었지 좋은 곳이야 하미는 마을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런 때가 좋아 무리도 아니겠지 라디오? 어린이 전화 질문함 코너입니다 선생님! 지금은 왜 둥근가요? 왜 둥글까요? 나로듯이 잠깐 들어도 돼? 그 라디오 왜 둥글까요? 대답을 못해서 여기다가 전기 스탠드 더 전기는 없군 아니야 저 에어컨이나 액자 쪽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올리는 건 다 눌러봐야 될 것 같아 설마 텔레비전에 도착기로 달진 않았겠지? 내가 좋아하는 미국 영화네? 아 아 지금은 꿈을 깨주지 않는 게 좋겠지 도청기는 없는걸? 에어컨에는 어머 먼지투성이예요 에어컨 필터 닦아놓읍시다 깔끔한 성격은 이래서 피곤하다 이러면서 나온 거 아니야? 어? 아니야 필터에서 저 전화기는? 바닥에? 여기가? 바닥에 바닥에 도청기라면 역시 전화가 정석이지 일단 수화기를 분해해 볼까? 와 기계에도 해박하시군요 응 부수는 것만은 특기야 고치는 것은 이토놓고 영상에게 막히자 어떤가요? 도청기가 있나요? 없는데 반대쪽인가? 기타 케이스? 없어 슬라이드를 해야겠는데? 아예 적고 저 빼꼼 내밀고 있는 곰돌인? 아니지 노트북 노트북은 없고 노트북 그걸 사치스럽게 노트를 사치스럽게 만든게 노트북이 아 틀린 말은 아니야 신호가 센 곰돌이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노트북은? 왕궁은 왼쪽에? 왕궁? 응 배는? 왕궁 배나 머리 아니겠고 일단 울리는 거 다 해봐야 될 것 같아 사건 발생 후 부터 계속 보온 중인가? 형사님이 말씀하셨죠 보온해야 된다고 그건 보존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쓰레기통 드라이기는 아니었지 드라이기는 아까 아니었고 리모콘? 리모콘이다 내가 깠는데 있냐? 시계? 리모콘에 팝콘, 에어컨 이 코콘이라는 건 무엇이지요? 제대로 설명하려면 날이 밝을 것 같은데? 마이유한테 물어보자 내일 알겠어요 킹코더 소형 비디오 카메라야 도청기는 안 달려있군 뭐든지 소형이 유행인가봐요 그건... 하지만 저는 무럭무럭 클 겁니다 그렇다면 야채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야지 얘네들한테도 해줘야되나? 저 위 연어는? 거기다 아, 아니네 오렌지 주스 커튼 뒤? 이게 반응이 약한 건 다 대답이 똑같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곰, 곰. 저 뒤에 곰들. 빨간 곰, 빨간 곰이 수상하다. 응? 좀 크지 않아? 이것도 안돼. 아니야? 띠띠띠띠 이게 아니면 이 토너코빌이 형사... 이게 색깔이 바뀌잖아, 노란색으로. 그거면 안돼요. 저 빽, 빽곰이는 아니었지? 응. 토마토 주스 따르는 것도 아니었지? 응. 걔 아니에요. 이왕은 이쪽이, 이쪽인 건 확실한데 저 왕곰, 한 머리부터 훑어볼까? 왕곰이잖아. 왕곰이 좀 시쌍한데? 어? 대괄통! 거기다, 거기다. 여기네. 하... 여기를 안 뒤졌네. 이거... 곰돌이 인형 맞죠?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 찾아냈습니까? 여기만 빼고 다 했네? 아니, 단지 이 곰돌이 눈이... 허허... 보통 인형의 강한 전파반응... 아무래도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럼 이놈 누나를 좀 뽑아봅시다. 아... 아... 에잇! 깨악! 눈이... 카메라였어. 눈이 이거였어. 그거 같아. 트랜스포머. 거기에 필요... 맞어, 맞어. 소형 카메라입니다. 아직 있습니다. 이건 트랜스미터랑 타이머. 무슨 리터라고요? 트랜스미터입니다. 에잇! 하이테크로군요! 이 조그만게 카메라인가요? 핀홀형 CCD 카메라. 몰래카메라에 자주 쓰이는 고성능 초소형 비디오카메라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같이 설치된 배터리 전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비디오테이프가 없네요. 여기 있는건 카메라뿐입니다. 테이프에 녹화하는 레코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이요? 영상을 전파로 바꿔서 그 레코더에 발신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수신기 엄청 큰게 있었잖아, 그 집에. 어. 바로 그런 겁니다. 비디오테이프도 많고. 맞네. 증거품의 데이터를 법정기록에 추가했다. 매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피해자의 대기실을 촬영. 범행 당시... 찍혀 있겠네 그러면. 8시 15분을 추정했으니까. 그렇지. 다 지켰어. 킬러가 자기 포트폴리오 만든거 아니야? 보여주려고 의료인한테? 나 이 성공한 사례들 해서. 트랜스미터라니 그게 뭐죠?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송신하는 기계입니다. 뭐 도청계 비디오 버전 같은 겁니다. 작은 시계 같은 것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타이머입니다. 카메라가 동작하는 시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타이머에 의하면 오후 8시부터 1시간입니다. 오후 8시. 수상식이 끝난 시간이다. 날짜 지정은 없었으니 매일 밤 카메라는 작동했습니다. 형사님 인형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쥬? 아마 사건 당일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럼 혹시... 이 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촬영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뭐라구요? 인형이 놓인 각돌봐선 이 비디오에는 범행 내용 전부가 녹화되었을 겁니다. 싱거품 트랜스미터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그럼 보냈으니까 여기에는... 이걸로는 못보죠? 여기는 저장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곰돌이 눈에 카메라가... 선물로 위장에서... 위상에서 설치되어 있었어. 틀림없이 사건 당시에도 여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척 눈에 띄는 인형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누가 이런 것을 보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이 방의 상황을 비디오에 기록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을까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을까요? 그건 무임입니다. 전파는 어디서든 수신이 가능하니 우으으으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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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딴 데서 쓰면 어? 딴 지역에서 샀으면 아니 여기 있는 애 좁더라고 이때는 그게 막 온라인 인터넷 쇼핑이 안되서 우직한 수사 방법이네요 인터넷 쇼핑이 안되서 그런가? 이거 그냥 전에 쓰던 거면 한 1, 2년 전에 딴 데서 사가지고 뭐 막말로 한 달 전에만 사줘 이거 무리에요 이제 곧 9시잖아요 아껴두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몰래카메라가 트랜스미터를 이토노크 형사에게 담댔다 오 수사입니다 무슨 권리로? 이제 사설 탐정이네요 주먹이 운다 징징징 타버렸어요 근데 형사님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아이웨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어주시다니 하는 짓은 엉망이지만 말이지 밑줄기다 이 목소리는 실례하겠다 이야긴 잘 들었다 미, 밑줄기? 우선 마여의 양 수색반에 편성 배출 완료했다 낙관할 순 없지만 한보 전진이지 그, 그렇군 미안하다 밑줄기 감사의 말은 필요 없다 그녀를 발견하기 전까진 말이야 어, 이 인형의 몰래카메라가 운이 좋았군 나로 얻어 아가씨 이 고민 뭔지 아나? 모릅니다 흥 나 미운거 보군 이걸 만든 메이커는 해외의 고급 브랜드다 전부 수제품이라 일본의 출하수도 매우 적다 뭐, 뭐, 뭐라고? 덤벙이 형사가 들고 간 카메라 따위는 단서가 안되지 어떤 경로라도 입수 가능하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다르다 입수 루트를 쫓으려 했다면 이 곰을 택해야 했지 풍영이 산거 같은건가보다 해외 직구 해외 직구 몇개 안되 일본에 몇개 없어 그, 그런가요 나로우더씨? 그, 글쎄? 오후 9시 아직 시간이 있군 이 녀석은 내가 받아가마 넌 달리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징거품 인형을 밑지르기에게 빼앗겼다 그럼 나중에 만나자 자, 자, 잠깐! 뭐냐? 왜, 왜지? 대체 무슨 속셈이야? 이해 못하는 인간에게 설명할 취미는 없다 그보다 나로도 내일 재판까지 이것만은 조사해둬라 후지, 미노, 이사오를 살해한 것은 대체 누구인가? 진범 아직 감히 약하려 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조금뿐이지만 진실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다 이사오씨를 살해한 범이 키리오씨의 과거 오호토로씨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유괴범 그리고 이 카드 코르시아 사자의 몸 마요이 너를 구하려면 오늘밤 안으로 그 모든 답을 찾아내야만 해 밑주르기의 진위는 모르겠지만 니가 말한 대로야 어쨌든 하는 수 밖에 없어 이거 2편 끝나면 나로도 사무실에 밑주르기라 2편 놓고 다 모는거 아니야? 개 개 카르마 까지 그 아기공룡 둘리 다 모여 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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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나, 또치 되는거 아니냐고 다 근데 약해져서 들어와 다 너프되서 밥만 죽네 3번 이거 안가져갔어 22일 오후 9시 14분 후지민호 이사호 떼기씨 벌써 9시가 넘어버렸어요 미추르기 검사님 마요이님을 찾아주실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마 불가능이겠지? 경찰은 우수하니까 기대해도 좋을거야 게다가 내일은 무죄 판결을 받을거고 문제없어 그, 그렇고 말고요 후지민호 이사호씨를 살해한 범인은 코러시아 사자에 뭔 살인 청구가 없잖아 쪼? 키리오씨가 현장에서 주운 카드 그것이 증거인거 같애 하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 누가 코러시아에게 살해를 의뢰했는가 살해를 의뢰해? 직접 손을 쓴건 아니지만 살해를 의뢰한 놈도 명백한 살인자야 그렇죠 대체 누가 의뢰했을까요? 키리오씨일까요? 과연 그럴까 만약 그녀가 의뢰행이라면 직접 시신에 나이프를 꽂고 위장공작 같은걸 왜 하는거야 그치 이미 주문할때 같이 주문하지 햄버거 주문할때 이거 꽂아놓는 거나 이런거 왜 돈 아끼려고 그랬나? 그 비용은 아껴서 자기가 하고 위장은 비용이 또 따로 있어 다른사람 누명 씌우는건 만일 키리오씨가 아니라면 음 아 설마 오호토르신거? 만약 오호토르시가 살인총부를 했다면 근데 무죄는커녕 틀림없는 유죄냐 그렇지만 오호토르시가 아닐거에요 뭐냐면 처음 만났을때 오호토르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이 후지민우 이사오씨를 살해했습니까? 아 이때 사이코라격 안걸렸잖아 응 근데 얘도 킬러야 왜 그래서 이걸 속일 수가 있어 사이코라격을 숨길 수가 있다고? 허 사이어인이 길을 숨기듯이 아니 지구인이 길을 숨기듯이 알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죠 저는 아무도 안죽였습니다 확실히 사이코라격은 안 보였어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려요 무슨 문제 있어요? 오늘 법정에서 킬리오씨가 마음에 걸리는 말을 했어 저 마음에 걸리는 말이 뭐죠? 아 하미는 못들었지 물론 후지민우는 닌자 난자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만일 올해 그랑프를 놓친다면 그때는 오토로를 나락에 빠뜨리겠다 그런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마 후지민우는 오토로의 연예의 생명을 끝낼 만한 비밀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오토로씨의 비밀? 대체 그게 어떤 비밀이죠? 그건 아직 몰라 아무튼 이상우씨는 그 비밀을 폭로하려고 했지 욕헌데 오토로씨에게는 어엿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야 역시 만나야 되겠는걸 오토로씨를 부치소 갈 수가 있나 밤이라 부치소... 얼마 없는데 이 안에 준비를 하래 이사오씨가 쥐고 있었던 오토로씨의 비밀 그리고 키리오씨의 진일 이것만은 알아둬야 돼 하지만 유치소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죠? 음... 어떻게든 해야지 인형 인형 우리들 저는 뭐 더.. 뭐 없지않아? 나갑시다 같은 날 모시가 호텔 밤두 연애장 어? 형이 좋아하는 아줌마다 응응 응? 어? 잠깐 기다려보세요! 모시야! 너랑 얽혀서 재수가 있었던 적이 없었단 말이야! 아까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기계를 받았거든 이걸로 호텔 전체를 살 필요하지 뭐야 그거 전파탐지기군요 이토놓고 형사가 손수 만든 탐지기 뭐 룩이 오빠 부탁이니 할 순 없지만 미치룩이가? 탓하려고 하던 파랑 뾰족머리 변호사에 탓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아줌마가 실컷 미워해주마 얇은 녀석 이건 절대로 비밀인데 말이야 아니 글쎄 선물 안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대 그렇다더군요 틀림없어! 이사오의 스캔들을 훔쳐보려고 한 거야 스캔들이요? 최근에 시끄러운 소문이 있잖아 아... 카미야 키리오씨 말인가요? 그녀가 이사오씨에게 접근하는 건 목적이 있어서였지 아줌마가 다 알아 몰래카메라 범인 그 건방진 시골여자 카메라맨 정말 뻔뻔하다니까 혼자만 훔쳐보려고 하더니 아줌마도 보고싶단 말이야 우와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건... 다 틀려! 한 말도 안 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이사오랑 그 매니저 말이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봐 그 두사람 그런가요? 정말이지 이사오는 매니저들에게 인기도 많지 매니저들이라고요? 몰랐어! 전에 이사오에게 붙어있던 매니저 앗 자살했지만 아... 아마 너 유리혜씨요 키리오씨 선배야 맞아! 걔! 그 유리혜란 애가 결혼할 예정이었어! 어? 누구라? 결혼이라니? 이사오씨랑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요즘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유리혜가 자살한 건 약혼발표 3일후였어 약혼발표 3일후? 왜? 왜? 약혼을 한 유리혜씨가 왜 자살을 그야! 간단하지 버림받았거든 이사오한테 왜? 약혼했다면서요 그야 정말 대대적인 결혼발표 약혼발표였어 근데 그 3일후에 이사오가 갑자기 그걸 취소했지 뭐니 저..정말입니까? 주간지에 나와있더라고 대체 뭐 때문에? 어째서? 주간지에 이유는 안 나와있더라 음.. 휴.. 그날 밤이야 유리혜라는 매니저가 자살한 것은 그랬군요 그러니까 유서를 제.. 이사오가 파기했다면 뭐 가져갔다면 뭐 얘가 헤어진다고 했을 때 뭐 그것 때문에 뭐 너무 뭐 좌절이 크다 뭐 이렇게 써있어서 가져간 걸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 있었을까요? 엄청난 상품을 알았네요 저 아줌마가 음 전에도 혼수에서도 힌트를 많이 줬어 다 봤다고 그러고 사건 당일 이곳엔 수백 명이 초대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야 사정청취도 끝이 난 걸까? 로빈은 겨우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인다 로빈은 겨우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인다 아 예예 우린 드디어 찾았다네 결정적인 증인을 어? 결정적인이라니 오토르시 사건 말이야 이거 원래는 이걸 오토놓고기리 형사가 해야되는데 이터놓고기리 형사가 해야되는데 없어서 과장님이요 지금 조사에 작성중이야 역시 미치루기 검사라니까 미치루기 도대체 누구죠? 증인이? 변호사 자네도 잘 아는 인물이야 나나로도씨 유괴범의 오토러씨 모든게 절체절명이군 아 그리고 미치루기 검사한테 부탁받은 것이 있어 미치루기요? 유치소 면회시간은 끝난지 오래지만은 특별히 면회를 허가해 주었으면 아오 라더군 에? 검사.. 검사가 무슨 뭐 그거야? 다 돼? 다 돼 어? 만능키야? 만능키야 내가 전화를 해드릴테니까 원하는 만큼 이야기를 하게 고맙습니다 잘됐네요 나로도씨 원하는 만큼 이야기를 하게라 아무래도 경찰은 내일 재판에 꽤나 자신이 있나 보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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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모시게 구치소 면회시 지금 이 구치소에는 오토로씨 외에 키리오씨도 있을 것이다 자 어느 쪽의 얘기를 들어볼까? 오토로 구치소 2명 들어가 있는건 처음이네 까미야는 뭐 많이 들었잖아 법정에서 오토로 앗 나로도씨 내일이야말로 제일 결백을 증명해 주실거죠? 그.. 그래야겠죠? 미치루기가 말했었지 이사호씨를 살해한건 킬러고 그 의뢰인은 이 오토로씨인거라고 왜그러세요? 오토로씨 꼭 알아두고 싶은것이 있어요 어쩐지 변호사님 평소와 다르네요 오토로씨 오토로가 킬러한테 의뢰해서 킬러가 죽였는데 그거 한번 조커사진 한번 보여줄까? 재시 어 근데 그 여자가 얘가 죽인것처럼 꾸며놨어 얘가 곤란해져서 킬러가 의뢰인이 곤란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미치루기 주장 너 이거 알지? 보여주기가 조금 무섭다 왜그러세요? 아..아뇨 지금 이것말인데요 이 카드 보신 기억 없습니까? 글쎄요 본적 없는데요 거짓말은 아..아닌 모양인데 안심한건지 그 반대인지 모르겠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집사? 이 사람 말입니다만 이..이건 집사 다나카시 맞죠? 저택에서 만났습니다 아..그러셨군요 무척 훌륭한 집사분이죠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당신에게 변호를 부탁했지만 뭐든지 말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색했어 아..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뭐든지 말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갑자기.. 왜 저한테 누명을 취소를 했을까요? 항상 저를 잘 돌봐주었는데 갑자기 개정색깐 오토럴 씨는 믿음직스러지 못해 보이니까 키리오 씨의 진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 키리오 얘기를 한번 보고 와야되겠는데 이거..그리고 뭐.. 뭐.. 숨겨놨다 봤어 은근히 했던 얘기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 기자회견 말입니다만 아..후진민호가 터너노사면 의상을 입고 하려고 했던 그거요? 맞습니다.. 키리오 씨가 말하더군요 아마..후진민호는 오모토르의 연애생명을 끝낼 정도의 비밀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 비밀에 대해? 사이코라기다 따가닥 똑똑똑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몇 번이나 말하지만 후진민호 따위 관심 없으니까요 키리오 씨는 목적이 있어서 이사오 씨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녀의 선배이자 이사오 씨의 매니저였던 아마누 유리에 씨의 유서를 손에 넣기 위해서 유리에.. 뭐가 짐작이 가는군 어어어어 은시 배가 고픈데요? 피자라도 시킵시다 어어어.. 치킨 렌치.. 저.. 나로도 씨.. 피자란것.. 대체.. 예..나중에 사줄게 근데 그 치킨 렌치는 먹지마 이놈이 피자 가게가 배달은 거부하네 그야 그렇겠죠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토로 C.. 유리에 씨 죽은가? 무슨 관계가 다 그래서 연계라도 있는 걸까? 으흠... 이동해서...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조사하면 되나? 쟤는 뭐 없잖아. 선체로 잠들었어. 같은 날 모시각 나루오도 법률사무소. 안 계시네요, 수염 형사님. 카메라를 들고 전파상을 돌고 있겠지. 그럼 전 야식으로 김말이를 만들게요. 김말이 만든대. 함이 잊어놓고 형사에게 많이 고마운가봐. 저 나루오도씨. 어? 왜? 김말이 기계는 어디 있죠? 그런 거 사본 적 없는데? 아쉽지만 김말이는 다음에. 김말이 기계가 있어? 뭐 있나 보네. 나름 원칙이 있나보군. 다시 와. 굳이 서로. 다른 사람. 자, 어느 쪽 얘기를 들어볼까? 까미끼리. 어머, 당신이었습니까? 밤늦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당신 의뢰인은 아마도 오토로 신고 아니었나요?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을텐데. 후지민호. 아, 이상호가 지고 있었던 오토로씨의 비밀을. 유리애가 자살을 했을 때. 약혼을 하고 3일 뒤에 파.. 그.. 취소했잖아요. 알았다. 걔 오토로랑.. 사귀고 있었어. 얘가? 아니. 유리애가. 삼.. 삼각관계. 얘가.. 결혼을 못하게 했어. 결혼을 반대해, 얘가. 얘가 왜? 의존하고 있으니까. 남의 아내가 되면 의존 못하니까. 근데 얘가 반대하는 게 무슨 영향력 있어? 아! 그러네. 그니까 얘가.. 얘가 테러를 했어. 테러를 해서 걔가 취소하게 만들어야 하잖아. 만약에 형 말이 맞다면. 이사호가 취소하게끔. 흠. 흠. 이게 봅시다. 아. 오호토노가? 아, 여기 봅시다. 오호토로 씨 말입니다만.. 나로도 씨 아직 모르는 겁니까? 그의 정체를. 어쩌면 당신은 오호토로 씨에게 강한 아기가 있나 보거든요. 그렇다면 왜 오호토로 씨의 매니저가 된 거죠? 게다가 일부러 그의 라이벌 이상우씨에게 접근하고 그건 사건과는 관계없어요. 아마도요. 아마도 유리혜씨 말인데요. 겨우 거의 잊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또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그녀가 자살한 것은 쇼크였어요. 후지민호가 유서를 숨겼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접근한 것도 사실이죠. 유서를 되찾아서 태워버리고 싶었어요. 태운다. 유서를 말입니까? 세상에 밝혀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후지민호를 살해하다니. 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합니다. 유서를 뭐가 적혀있었을까? 왜 오호토로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했죠? 간단합니다. 그가 범인이니까요. 경찰에 알리는 게 시민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방도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우수합니다. 이렇게 될 걸 예상 못하셨나요? 그 우수한 경찰에도 유리혜씨의 자살에 대한 진상은 몰랐어요. 키리오씨? 얘는 웃긴 게 지가 당황해서 즉흥적으로 했는데 그게 경찰한테 알리면 제대로 못 잡을까 봐 그 짧은 시간에 개를 범인으로 그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게끔 막 프리스탈로 했다는 거잖아. 그게 너무 사악해. 너무 사악해. 당연히 오... 이유를 가르쳐주세요. 복수. 어?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1. 뜯길 뜯길 뜨기뜯길 뜨기뜯 對不對 1. 뜯길 뜨기뜯 여기서 싸이클록 이라. 알잖아요? 당신은 제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그냥 적입니다. 그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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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내 생각을 여기서 알아내고 오토... 오토로? 오토로를 뚫는 것 같아. 여기서 얻은 정보를. 복수라고? 죄씨. 아 모른다고 했잖아 시신 옆에 놓여 있었어요 어 뭐야 저는 유리잔을 넣을 때 알았어요 아 할 때 이게 없었지 어 꼭꼭히 저는 죽었다는 걸 알고 전 완전히 혼란에 빠졌지요 저도 모른 사이에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유 같은 건 몰라요 철시하죠 가죠 잠깐 저장해야돼 그게 없어 체력이 난 오히려 여구로다가 5개를 깨고 이거 하나인 걸 보면은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높아서 하나인가? 그럴 수 있어 단 하나의 뭔가 결정적인? 그럼 나가요? 옮기면 해 옮기면 해 해 봐 해 봐 아 지금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뚝뚝뚝뚝뚝뚝뚝 누명을 씌운 이유 들려주실까요? 오호토로씨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를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오호토로가 범인이란 생각때문이지 있어? 응 그거야 유리씨? 당신이 복수를 생각할 만큼 강한 감정을 가졌다면 그 원인은 그녀의 자살밖에 없습니다 묵무슨 소리죠 유래씨는 후지민호 의사호의 매니저였어요 게다가 유서를 숨겼다고 의심받을 사람도 후지민호 의사호 나는 지금 계속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는데 음 저 서전트점 부르는거 같애 서전트점 아이... 아이 그림이? 음... 갑자기 오토로 신고의 이름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거죠? 아니죠 당신이 오토로씨를 미워하고 있다면요 유래씨의 자살과 오토로는 연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나요? 유래씨와 오토로의 관계를? 뒤부분인거 같다 이거 증명할 수 없지 지금 오토로한테 듣고 와야되는거 같애 응 이게 없어 전혀 갔다올게 응 지금은 아직 증거가 부족해 어 갔다와 접근방법은 맞았어 그치? 어 있네 여기다 같은 날 모시고 어? 나도 어떠씨? 이 목소리는... 어? 얼마이다 니보시? 24살 니보시? 하하하하 무슨일이에요 이런곳에서? 니보시 24세 아니요 저 왠일인지 잡혀왔어요 에? 에? 쟤 전에도 잡혔잖아 저 내 관상이 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증인이란게 니보시씨였나? 아까까지는 형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 얘는 완전 잊고 있었어 지금까지 응 피의자 신병 확보! 라면서 갑자기 절 잡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 피의자 피의자 경력 두 번 듣자니 얼굴도 분위기도 수상해라나 뭐라나 확실히 수상해 얼굴도 분위기도 으으 평범한 체조선생님인데 증언이라 니보시씨 무엇을 증언하는거죠? 아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듣자니 제가 중요한걸 목격했다나 봅니다 중요한 것? 아 근데 못을 박던데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특히 그 변호사한테는 이러고 그 변호사라는거는 그야 나겠지 뭐 황성합니다 나루와도씨 세상에서 저랑 마요인마는 무조건 나루와도씨 편이에요 참 좋구만 내 편을 보토록은 아마 충격이 클겁니다 그는 봄바람처럼 상쾌함이 생명이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자에게는 좀 예쁘다고나 할까 주위에서 모여드는 분을 그게 거절하지 않더군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나보던데 어머 용서할 수 없단 아 황성합니다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 여자는 단 한 사람이라나 유리에 그런 말을 했었죠 단 한 사람 그게 누구죠? 아 아니구나 매니저죠 카미야 키리오씨 그니까 오오토로가 분명히 유리에랑 관련이 있고 아까 거기 사이클라게스 했었잖아요 그니까 오오토로 때문에 죽었어 맞아요 그리고 그 개 이사오는 충격 그냥 아니 제가 사실 이런 소문은 좋아하거든요 왠지 연예계는 눈부신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라니 니보시씨도 거기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따위는 털복숭이의 땀냄새나는 근육맨이잖아요 하하하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직업이 근육맨이야? 가까운 곳에서 스타들의 뒷이야기를 생상하게 들을 수 있으니 그야 그렇겠군요 아 맞다 아세요? 키리오씨 선배의 자살 유리에씨 말이죠 아마 이사오씨와의 결혼이 파괴됐다고 하던데 네 그겁니다 왜 개맑아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그 의문사에 대해서 저기 나루오도씨 들어보시겠습니까 디보시씨 왠지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걸 아셨습니까 유리에씨 유서를 남겼다지 뭡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지 그걸 이사오씨가 숨겨버렸다고 하던데 아 알았다 뭐 오호토로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얘가 그걸 발견하고 응 숨겨줬어 그래서 그 유서를 뿌리려고 했어 누가 뿌리려고 했어 그 당일날 고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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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이 그걸 공개하네 복수하려고 애도 증거는 없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유서안에 치명적인 내용이 적혀있었을 겁니다 이사오씨에게 있어서 이사오씨의 치명적인 내용이 아니고 오호토로에게 치명적인 내용이야 그게 고백할 내용이야 그게 흐름이 치명적인 내용 왜 그렇게 생각하죠 위대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에게 상담을 했어요 나쁜 남자에게 잡혀버렸다고 나쁜 남자 그게 이사오씨였다는 겁니까 그야 달리 이유가 없잖아요 남의 유서를 숨길 이유가요 그렇군요 참고가 되었습니다 아 황성합니다 오호토로씨와 키리오씨 지금은 구치소에 있어 아직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거야 모든 것을 들어야겠어 두사람에게 다시 가야겠네 어? 나로더씨 전화 어 전화오사면 테마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 엄청 불길한 멜로디에요 황성합니다 리부시씨가 했을 때잖아 여보세요 큰일납니다 바로 바로 사무소로 오십쇼 어어어 뭔일이에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칠르기 검사가 그게 응? 아무튼 빨리 빨리 돌아오십쇼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끊어졌네 뭐 무슨 일 있나요 사무소로 돌아가래 빨리 가봐요 돌아가기가 무서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좋은 소식이면 좋겠군요 그럴리가 없겠지 철시 한번 해볼까 모르겠지 모르겠지 모르겠냐 모르겠지 황성합니다 저장해 가자 고고고 옵 나루 interestingly 법률사무소 같은날 모시고 나루어워두 법률사무소 늙었습니다 미치을 1980 벌써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알아냈습니다. 몰래카메라 설치한 인물 앗 이렇게나 빨리? 결정적인 단서는 이 곰이었습니다. 오토로 그래서 이걸로 사이클락을 풀어서 걔 누구야 걔한테 갖다줘. 하나짜리한테 KK한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나 트런스미터보다 이 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저기 그것은 미츠르기 검사 그래서요? 사건 관계자가 딱 한 명 샀었습니다. 이놈을 도대체 그게 누구죠? 남의 방을 엿보려 한 괘씸한 오토로 신고입니다. 네? 오토로 신고. 당신들 의뢰인이요? 최악이고 마요이의 목숨도 지금 걸려있어가지고 틀림없습니까? 이 인형을 산 자가? 백화점 점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건 신용카드의 전표입니다. 380만원 그 인형 가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쟤는 결국 왜 자기 그 추적당하기 좋은 걸로 샀지? 야 진짜 옛날에 신용카드 점표도 점표? 흫 내가 얘기한게 저거 스크래치하는게 저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점표뿐만이 아닙니다 점원의 증언도 있습니다. 영수증 써달라고요 그니까 내용 비어 가격만 이렇게 석석석 적어서 그리고 0도 그치 옛날에 글씨 진짜 있었어 붙여가지고 0,000 틀림없이 오토로에게 팔았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더므로 그 점원은 사인도 받았다고 합니다. 인형을 산건 틀림없이 오토로입니다. 현기증까지 나는군 380만원짜리 점표 오토로가 증거와 동일한 봉제인형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저것 깨면 되겠구만 비디오카메라는 어떻게 됐죠? 이건 조사해도 허수검다 어디서든 입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맡았던 증거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넣었어 당신이 인정하기 싫은 마음은 잘 압니다. 설마 했는데 이사오씨의 방을 도찰하고 있었던 자는 오오토로씨 어째서 오오토로씨는 그런짓을? 그야 감히야 퀴리오의 밀회를 촬영해라 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날껌가 오오토로 네 무서워요 나로 오오토로씨 대체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요? 나도 무서워 조용해 그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군 오오토로씨 당신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지? 갑시다 오오토로 왜 하냐고 오오토로 왜 하냐고 뚝배기께로 갑시다 답 온거 같은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 새끼 밤이냐 이 새끼 사람을 시켜야 돼 이 새끼 수고하시는군요 여기 눈 머리카락이 딱 벗기면 센즈 파란불 나로더씨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이제는 명확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답을 모르는 편이 행복한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죠 고고기나 던지자고 아니아니 얘기할거 더 있나? 다 해놓고? 어 아니다 고고기나 던지자 일단 자자야 먹어라앗 형 창문좀 열어줄래? 공기가 부족해 지나가고 있어요? 바다란 다섯개 다섯개 껌이지 오토르의 비밀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신의 비밀을 이사오씨와 이사오씨가 그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폭로하려 했는지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후지민호에 관한거는 이봐요 나로더씨 거듭 말하지만은 전 후지민호 따위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건 말이죠 에? 당신은 항상 이사오씨를 의식했어요 수상식날은 특히 다섯개 possessions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막혔네? 잠깐만 의식하다는걸 어떻게하지? 3. 5. 3. 4. 5. 5. 6. 6. 5. 6. 10. 10. 11. 12. 12. 12. 12. 13. 13. 15. 이걸로 이걸로 샀어, 곰으로! 증거가 너무 많아 지금 몇 페이지야 3페이지 처음 가면 돼 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아 이걸 샀으니까 곰곰곰 사건 당일 이사오씨의 대기실에 있었던 겁니다 팬들의 선물에 섞여서 말했죠 그건 선물 아닙니까? 꽤 멋진 인형인 것 같군요 고급품 같더군요 여하튼 이 곰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으니까요 초소형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이 녀석 눈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 강한 곰이군요 카메라 영상은 이걸로 어딘가로 어딘가에 송신되고 있었죠 다시 말해 사건 당일 밤 이사오씨의 대기실은 도찰되고 있었습니다 흠 그런 놈한테도 펜은 있는 모양이군요 이건 펜이 보낸 선물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대체 누가 준거죠? 이 인형을 이사오씨에게 보낸건 영수증? 아 인물파일 오토르시 이 곰을 본 기억은? 저는 곰이랑은 친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은 당신을 아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 하고 싶죠? 카메라를 설치한건 당신입니다 오토르시 당신에겐 정말 속을 뻔했습니다 허풍이죠 어차피 아무래도 인정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요 그 전에 증거에 보여줄 생각은 없나요? 당신이 카메라를 설치한 증거 그것은? 점표? 그렇죠 여기에 신용카드의 점표가 있습니다 오토르시 당신이 인형을 샀을 때 발행된 것이죠? 이런건 3,800,000원이라는 금액을 증명할 뿐이잖아요 전 그 백화점에서 자주 쇼핑을 하거든요 3,800,000원이라면은 그걸지도 모르겠군요 칫솔 3,800,000원짜리 칫솔이요? 상하에다가 코끼를 털이니까요 그게 고급인가? 아무튼 장난감 매장 직원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인까지 해뒀다지 뭡니까? 에이 뭐야 그걸 먼저 말해야지 얘 좀 약간 무서워 이제 무서워 저기요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이게 만약 구치소 아니었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끊을 것 같아요 뭐, 뭐죠? 당신 내 변호사죠? 왜 그런 걸 조사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실을 모르면 변호도 할 수 없으니까요 바보 같군요 저기 이제 그만하죠 저는 이제 아직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한 이유를 못 들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당신의 비밀이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어쩔 건데요? 괴물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 이사우 씨의 방을 도찰한 이유 도찰한 이유 도찰한 이유 도찰한 이유 아니면은 이걸 세이브 할 수 있냐 혹시? 아니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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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봐? 세이브 한번 하고 할 수 있나? 지금 세이브 못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를 하려면 미리 인형을 사서 앞에다 깐다? 당일날 당일날 까는 거니까 아이고 조잤다 아이고 조잤다 오 트러쉬? 군대하네 아하 처음부터 가야 돼 마음이 부서지고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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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유가 뭘까 도찰을 얘가 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뭔가 발언하지 않을까 싶어서 걔를 감시를 계속 하는 건데 그니까 후지민호를 감시하거나 그 매니저를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죠? 응 수상식날은 특히 곰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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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일단 서자 저..조정이 안 돼? 영수증 조정이 안 돼 조졌네? 그럼 틀릴때마다 계속해야돼? 조졌네? 영수증이 여기다 아, 마우스 우클릭하면 다 스킵된다는데? 도찰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인물 파일이 맞는 것 같고요 유리에 유리에인 것 같아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요 유리에가 왜? 유리에가 왜? 왜냐하면 경찰에서 유리에가 어떤 나쁜 남자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이게 분명히 순서에는 있는데 2번 순서인지 다음 순서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 같아 16번 카드 그게 아까 했던 거였냐? 아, 아까 했던 건가? 앗 앗 죄송 얘 아니면 이사호씨의 방을 도찰한 이유는 이사호인데 이사호씨의 방을 도찰한 이유는 이사호 왜냐? 얘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서 몰라서 그 이유는 16번 때문에 어 아, 16번 때문이 아니고 유서 때문에 아,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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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가 있잖아 이사호씨의 방을 도찰한 이유는 이사호 때문이라고? 어 아, 유서가 있잖아 유서 유서 유서? 파괴한 혐의가 있지 유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니까 이거를, 이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은 인물 파일이야 이사호 방을 도찰한 이유는 이사호를 보기 위해서야 그치 개가 지멸망했네요 다시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어 디딕딕딕딕딕딕딕딕딕 나 알았다 이사호가 누군가와 얘기하는 걸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니저 누구겠습니까? 매니저죠 KK죠 디딕딕딕딕딕 왜? 그렇죠 맞아,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렇죠 디딕딕딕딕딕 본인 1 2 1 2 2 2 2 2 2 2 3 2 2 2 2 3 3 그렇지 되게 어렵게 돌아갔네 그러니까 가미야 키리오 이사호 씨와 키리오 씨가 비밀로 만나고 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캔들을 폭로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한심하군요 네? 그런 스캔들은 말이죠 변호사님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소재걸이에요 오히려 소재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소재 돈 드리지 않고 세상이 들썩거려 주니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들썩거려 주지 않으면 끝장이란 거죠 말하는게 달라졌어 옛날에 전에 막 다 모른다고 했던거다 되게 막 잔뼈 붉은처럼처럼 됐어 말투가 주감이군요 무엇이 말입니까 가능하면 이런 심플한 일이었으면 했어요 도차를 목적이 기리오 씨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남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사호 씨의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니요 뭐야 왜 여기로 다시 온거야 뭔데 이사호 씨 때문이지요 그건 바로 이사호 씨의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이거 이거 두번째잖아 두번째 아닌가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내용이라면 이번에 그게 맞다? 같은 내용이 이거야 어 얘 얘기를 얘가 맞아 근데 이게 아직 나올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다가 얘에 대한 힌트가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건데 이건 그냥 우리들의 망상으로 찍는거란 말이죠 분명히 연결은 돼있는데 아직 정황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런 류의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유저로서의 망상이라 일단 던져 이걸로? 그거밖에 없잖아 던질 수 있는게 아닌가? 이거 같은데 그거야? 어 이거 없네 가 가 가 일단 가 언젠 갈게 언젠 갈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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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랑 지금 내가 KK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였죠? KK시면은 차라리 다행인 이유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KK시면 차라리 다행이고 더 심각한 이유는 유리해 유리해지 노력 안 끝났는데 만약 내가 카메라 설치했다면 후지민호 대기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무소에 설치할거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네 16 16 맞는거 같아 여기서 16? 그니까 이게 서순 때문에 캬 얘가 어렵네 하필이면 목숨 줄을 최하로 한 다음에 법정이 끝났는데 안 채워줬어 빌어먹을 우리가 다 까먹고 곰인형 곰인형 여기서 클릭 미스하면 힘들어집니다 자 곰인형 카메라 카메라 캥 본인 영수증 조심조심 나는 16인거같은게 왜그러냐면 틀렸을때 대사가 달라졌잖아 다음단계로 넘어간게 아닌가 싶은거야 그전 이유는 KK 금바라 KK 자 이런얘기를 하다가 폭로한거 아닙니까 한심하군요 그런 스캔들은 말이죠 오히려 좋아요 하지만 나를 멸망시킬 정도의 발언이라면 스캔들이 아니고 나락으로 보낼 정도의 폭로라면 16번 고백같은 16번 아니면 응 잠깐만 저 데이터는 뭐야 저 데이터 설치한 이유가 송신하기 위해서야 송신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설치하니 송신 받기 위해서 16번인데 응 16번 같애 아 아 나 화장실 한 번만 갔다올게 다녀오세요 형 가고있는 동안 진앙해놓을게요 응 그거 들어올때 그러면 송신하기 위해서일수도 있어 들어올때 간식거리 물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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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되게 좁혀져 가짓수가 해봐 ες BONEN 두개 중에 하나라도 하면은 시작이 되는건데 안되니까 겹치는거지 봐봐 이것도 보낸거는 인물 파일 이거랑 점표였지 아 근데 이거는 순서가 있다 이건 정해져 있다 자고 도찰한 이유는 키리오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자 키리오 이사화씨가 키리오씨가 비밀로 만나고 있다 몇시가다 당신은 스캔들 폭로하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오히려 좋은거에요 아 그러면은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거죠 남은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걸 쓰면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지 아 얘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징거품으로 넘어가서 내 생각에는 요것도 있는거 같아 유섭때문에 어 이거? 요건 어때? 같은얘긴데 왜 한 번, 나 같은얘기에서 기회를 한번 더 줄 줄 알았는데 흐흥흠 니가 어디서 날려 많던데? 냉장밖에? 내꺼였어? 그럼 누울꺼야? 아구 깼어? 아직도 여기야? 쥐엔장 모자른가? 제가 서순 바꿔줬거든요? 고음카메라였잖아요? 카메라 고음을 했는데 돼 유도리가 있다는거네? 그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거는 앞에서 첫번째 골랐던거는 두번째도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거지 묶어서 하나에 자물쇠 푸는거니까 dah 깻잏 싱싱싱짱 hij 이게 아니라면 소녀 승룡은 전에 했었어요 했었어? 여기서? 형 있을 때 했었어 남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리애도 아니었지? 유리애도 아니었어 그럼 진짜 모르겠는데 유리애랑 KK가 아니면 그럼 이사오밖에 없잖아요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이사오 해봤어요? 이사오를 찍기 위해 이사오를 찍기 아 죄송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구레 이사오를 잡으려면 이사오방에 아 이거 팔뚝비빔찜 비빔면 맛 나 콘칩에 비빔면 맛이 나 맵다 이거 되게 맵다 응 시라곤만 몇번이야 Prime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 앗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구미야 지금 우리가 왕의 삶을 시작한 건데 세기번째를 풀어도 네번째에서 막히면 첫번째부터 왕의 삶 나루호도의 삶을 하고 있어 지금 절차라뇨? 처음에는 KK죠 그러면은 스캔들.. 스캔들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야 아예 그런 이유는 아니야 봐봐요 얘도 아니지 얘도 아니지 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증거품밖에 없어요 증거품밖에 없어 소독법으로 가 그냥 이거야 유서를 파기했어 유리애랑 관련이 있잖아 근데 그게 도착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얘가 협박을 했잖아 그걸 한다고 발표한다고 발표한다고 이걸 발표할거라는게 당사자는 알잖아 그냥 스노프필름 만들려고 그냥 스노프필름 만들려고 갑자기 확 오져 이건 약간 애매하거든 이유가 왜냐하면 8시에 타이머를 맞춰놨다는게 저기랑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랑 그치? 응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면 저 이거 했었는데 안 놨어 가십 쪽은 아니야 남은거는 진짜 이거 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 난 이거라고 봐요 아 앗 지소무 다행이야 스노프필름은 아니라 월요조각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게 얘가 킬러한테 의뢰를 한 애잖아요 지금 얘는 죽을걸 알고 있었어 그때 직접 보고싶었던거 아니야? 구독 감사합니다 봐봐 봐봐 수상식 날은 특히 의식을 한다 이거를 먼저 하잖아요? 응 그래도 돼 고무로 돼 사건 당일 대기자 감염에 도찰되고 있었어요 이걸로 외부에 발신 되고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아 여기 순서가 어음 으음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얘 아니야? 케이크.. 아니 케이크 한 다음에 그거? 왜냐면 죽이는거잖아 이건 카드? 카드 아니면 나 카드와 연결 그게 없잖아 아직 흐름이 그죠 전통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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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아니었나? 이게 아니었나? 아까? 아 이게 아니었죠 스넛 블루밍 내가 넘어갔어 왜 카드인데 왜? 왜 왜 뭡니까 그 카드 근데 아직 아 킬러를 의뢰했다고 아직 알고있었잖아 우리 킬러를 의뢰하는 얘일거라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아니 근데 의뢰했는데 그걸 왜 보는건데? 카메라로? 죽이는걸 찍을라고 킬러라는 뜻이잖아 저게 저 의뢰한걸로 되어있는건데 지금 얘가 그게 설치한게 맞아떨어지면서 근데 그걸 왜 보지? 왜 봐야하는걸? 죽이는거를? 응 몰라 설마 그 수많은 비디오들이 집에있던 전부 사례영상들? 그런점들이 싸이코? 근데 그러기에는 유리애의 자살은 타살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비디오가? 비디오가 되게 많았잖아 그 수신기 있는 방에 레이더 같은거 있는 방에 그리고 유리애가 알게됐어 그 쉼이 그 미친 쉼이 알게됐어? 너무 무서운데? 그정도 일단 뭔진 모르겠는데 연관없이 너무 많이 갖고 그거는 일단 가 일단 가 아 물론 알고 계시겠죠? 코러시아 사자에몬 바..바..바보같은 어어어 어째서 내가 그런 놈을 그래 모른다면 왜 그렇게 동의하시죠? 인정하기 싫었다 이것만큼을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 인정하기 싫었다는게 얘가 범인이라는걸 근데 얘 범인 맞아 코러시아 씨를 알고 있을까요? 의뢰인이라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째서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의뢰했기 때문이죠 5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기는 감사합니다 고러시아 사자에몬에게 후지미노 아..이사오의 암살을 이 사건의 침범을 오울토로 신고 당신이었던 겁니다 이거야 원 모처럼 착하게 있어졌더니만 모르는 편이 당신도 기분좋게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어..어.. 토러시 역시 당신이 잠깐 기다려 나랑 상담해볼 테니까 나랑 상담한다는게 뭔얘기야 이중인격.. 아.. 집사 집사 아니야 그냥 진짜 자기랑 얘기하는거야 이중인격 아니야? 그니까 스미골골룸 그.. 아아..어..어..어..어..어.. 팩가닥 변하나 이제? 이제 괜찮겠지라는군 팩가닥 변하나 보다 응 뭐..뭐가.. 당신에게 인사해도.. 살인마 살인마 다른 인격이야 다른 인격 으아아아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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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그 과기! 참 뱉겠소 변호사 양반 킹이네 킹 오토러 신고요 다른 인격이 있었어 미친.. 양말 벗겼네 갑자기 와인 꺼냈어 와아! 에너지 찼다! 으아악! 한 장 갖다 줄게 저장이야 저장이야 그거 딱 하나를 하면 됐어 근데 나머지 세 개가 소개해도 될까? 이지랄 꽤 하는 건 당신 여기까지 조사하다니 대단하군 당신이 우려한 겁니까? 코러시아 사진 외모는 개 일부러 내 손을 더럽힐 것도 없잖아 뭐 집사인 것도 코러시아 개랑 같이 사는 데인가? 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그 여자 키리용 담력도 좋지 나한테 혐의를 치우다니 덤이다 그년도 죽이라고 할까 어때 변호사 짱이다 짱이다 이건 꼬박아가씨 애들은 잘 시간이다 더 이상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어째서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거를 약한 놈은 다이는 쉽게 믿지 그 키리오처럼 알고 있었군 키리오씨의 약점을 나는 달라 아무도 안 믿지 특히 킬러 같은 별종은 더더욱 무슨 말이지? 킬러에서 협박군으로 전직을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살인의뢰를 빌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겠지 특히 난 슈퍼스타잖아 협박하기엔 암성맞춤이지 그..그래서? 어? 8도 비빔칩 버터간장말? 그래서 그 비디오가 쓸모있다는 말씀이다 아아 킬러를 킬러의 그걸로? 그 증거를 딱 보여주려고 그 녀석 얼굴이나 범행 현장이 똑똑히 기록되었단 말이지 서로 협박용? 그쪽에 반대로 그 놈을 협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킬러는 응 에라 모르겠다 담그자 하면 얘가 손해가 더 큰데? 그리고 킬러가 들어갈때 얼굴 다 가리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처음부터? 그러게 어쨌든 사진이 직접 킬러는 하도만인 죽인게 있으니까 응 근데 얘도 같이 사용일텐데 그정도면 왜냐면 그거니까 말하자면 보험이라는거지 허첨이리 피어랄 수가 난 어른이거든 몰랐나 왜? 근데 더 놀라운거 먼저요 뭐야? 대단한 녀석이란건 21살인데 저리 아 포텐셜이 장난이 아니야 저렇게 태어난거야 저건 악마로 이래봐도 이래봐도 난 깨끗한 이미지가 상품가치거든 뒷차는 스케줄은 좀 그래 역시 그 기자회견 이사오 이사오씨가 폭로하려던 오토시의 비밀 뭐 그게 계기라 할 수 있지 전부터 맘에 안들었어 눈앞에서 어물쩡거린 꼴이 이거 마침 잘됐군 싶었지 그런 이유로 이사오씨를 난 말이야 키리오랑 달라서 남에게 의지는 안해 타인이란 말이지 이용하라고 존재하는거야 소모품이라고 난 인상만 좋게 꾸미고 있으면 돼 아주 간단하지 키리오도 그렇고 킬러 또한 그래 그리고 물론 너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양반 바로 나 오토로 신고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네 띵 말도 안나오나 보군 불쌍한 녀석 왜그러나 변호사 양반 아까부터 입을 다물고 난 속고 있었단 말인가? 처음 만났을 때 니가 내게 물었지 이사오씨를 살해했는가 그때 사이코락에 안 걸렸거든 난 똑바로 대답했어 진짜 사이코패스는 사이코락도 안나오나봐 아무도 죽이지 않나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아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거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 왜냐면 실제로 해치운건 그 킬러니까 난 대기실에서 자기만 했거든 그래서 저거를 거짓말은 안했다 응 그래서 저거를 으음 그 뭐야 처음에 사이코락을 보여줘서 응 완전 반전으로 만든거네 잘했네 서커스랑 다른 팀이 쓴건가봐 서커스랑 다른 팀이 쓴건가봐 나는 이사오씨를 죽였어 응 그럼 내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볼래? 아니 그럼 무리했지 왜냐면 당신 내 변호사니까 왜? 변호사는 뭐 해야돼? 그럼 차라리 내 변호를 복약했나? 아니하니까 더 곤란하지 그것만은 못할거다 절대로 어? 아 마이오이 있다메 인질로 잡혀있어서 응 후원 감사합니다 바로 있니메? 어? 어? 왜왜왜? 모르는 척에 왜왜왜? 왜왜왜? 방금 서커스 비난비 돈 내십시오? 어? 오 털어차 모르는 척에 어? 의리있는 킬러라 사실인가 보구만 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중한 친구가 사라진다며 너 너 이 자식 그런 이유로 나로도 변호사님 내일도 잘 부탁드리쥬 야 그럼 얘를 변호해줘야돼 말아야돼 그러게마냐 서로의 행복을 위해소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아 그 대사 후지민호도 그런 소리를 했었지 물론 이루지도 못했지만 얘한테 힌트를 듣고 거기 가나보다 이야 그럼 잘자게나 변호사 양반 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너무 마요이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게 테러리스트랑 협상을 하면서 됩니다 음 타협을 하면 겨우 도착한거다 이 사건의 스타트 라인에 밑주르기 이번편은 밑주르기 나로우드 연합팀이네 밑주르기가 이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네 여긴 좀 그렇군 형사과로 가자 물론 같은편다면 계약해집니다 같은 날 모시고 경찰서 안 형사과 어떡할 셈인가 나로우드 변호 방침을 바꿀거라면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 아 그랬었지 인질 말인가 나는 어쩌면 좋을까 내가 할 바 아니다 미추루기 검사님 나로우드 그건 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1년 전 사건으로 검사의 존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검사의 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답 올바른 답을 알기 전까지는 법정에 설 수가 없었다 나로우드 이번에는 네 차례다 내 차례 너에게서 변호사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답을 찾는 수밖에 없다 네 스스로 변호사는 그게 뭐 살인범이든 뭐든 간에 변호를 하는 사람이니까 변호해줘야 되는 거 아님 그게 맞는데 그게 무죄를 말할 순 없지 얘에게 뭐 만약에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얘가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참작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최대한 근데 이제 사실이 사실 모르고 들어간 거라 이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할 순 없지 이제 변호사가 만약에 그런 사악하면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사임하죠 사임하더라 그치 그치 만약 자기가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면은 나는 변호사야 그러나 살인을 면한 인간을 무죄로 목표로 변호해야 하다니 오토를 신고 그런 자식을 어떤 인간이든 정당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가 정당한 변호 우리가 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군요 그치 그게 대체 뭐지 허풍이랑 괴변으로 억지로 무죄 판결을 받는 거냐 하하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너는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지 않나 아 뭐 그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내가 의뢰인의 결백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야 오토를에게 무죄 판결을 준다 이런건 정당한 변호가 아니야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변호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가장 가까운 아이 하나를 난 구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변호사로 싸우면 그녀는 돌아오지 못해 그녀를 구할 수 없단 말이야 나로워도 착각도 정독껏 해라 네? 우린 히어로가 아니다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아 누군가를 구한다? 그게 그렇게 간단히 가능할 리 없지 않은가 하지만 후원 감사합니다 넌 변호사다 거기서 벗어날 순 없어 너는 싸울 수 밖에 없는 거다 너나 카르마 메인은 항상 전력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하지 최후의 최후까지 어렴풋이 진상이 보여도 말이야 나에게는 무리야 명백히 유죄인 사람을 위해 거짓 판결을 받아내려고 싸운다는 건 카르마 메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 완벽히 승리하기 위해 오직 그걸 위해서 그건 너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넌 도망친 거야 1년 전 너의 승리가 무너졌다는 그런 하찮은 이유로 아무래도 네가 날 미워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군 하지만 그건 틀렸다 틀렸다고? 너로 인해 완벽한 승리의 길이 끊겼을 때 나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기 시작했다 완벽한 승리 따윈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음? 거짓말 그렇다면 왜 검찰청에서 사라졌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거야 그 답은 네가 스스로 찾아라 내일 판결이 나기 전에 지가 그럼 대답해주면 되는데 죄송하게 만난 김에 말해주면 되잖아 근데 미칠게 엄청나게 성장한 캐릭터구나 그 답을 모르면 결말을 바꿀 수 없을 거다 그니까 무죄인 걸 아는데도 몰아세워서 자기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한다는 게 그거를 아니 알려주는 게 의미가 없어 스스로 깨쳐야 돼 백날 말해도 몰라 근데 내일 못 깨달으려면 내 아이 빠 아니야 그건 얜 그런식이던데 비빌 그건 또 분리되어 있던데 무전기가 흥 좀 전엔 실례했습니다 좀 전엔 실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이야말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왜 그러십니까 평소에 패기가 느껴지질 않는군요 가르쳐줘 왜 오토르 따위를 위해서 마위를 죽겠지 그런 살인자를 위해서 날와도 오해하지 마시길 그는 살인을 의뢰했을 뿐입니다 웃기지마 그건 살인과 마찬가지야 이유를 물으셨지요 제가 왜 유결했는지 그래 그것은 말하자면 애프터 서비스라고나 할까요 혼란해졌으니까 저는 제 이름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절대로 살인 혐의가 쏠리지 않도록 한다 그것이 신뢰관계이자 킬러의 인위입니다 이번에는 불행히도 의뢰인이 체포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실력있는 변호인이 변호하도록 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변호하시도록 니놈 니놈 이름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그래요 제 이름은 코러시아입니다 코러시아 사자이몽 사..사자이몬이라고 잊지 마시지요 당신에게 선택이 여진 없습니다 코러시아는 마튼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냅니다 만일 당신이 실수하면 마..마효이 킬러에 인위를 걸고 그녀를 죽일 겁니다 하하아앙 인위를 걸고 죽인대 무서웅 무서웅 백년째 그.. 킬러 가문이야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국수지처럼 3대.. 3대가 이어져 내려온 일본은 그런게 많잖아 전파발 신원을 추적당하면 귀찮아지니까요 어? 고양이 소리 왜 이렇게 킬러가 존냥이 존냥이라 그러죠 한..한건 했네 한..한건 했네요 아니 킬러가 왜 이렇게 어설퍼 응? 고양이 앞에서 한없이 너그러.. 그.. 그 뭐지? 어설퍼지는구나 허점이 많아져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면 저리 킬러가 망해요 에휴.. 고양이는 안 돼 일이 안 돼 이게 무슨 일인가 미츠르기 미츠르기 어? 들었나? 지금 통화 끝부분에 아 그래 그건 고양이가 우는 소리 같았다 고양이? 설마 그 고양이 띠로리 왜 그러세요? 코러시라 사자의 문이 유괴범이 있는 장소를 알았어 미치.. 아.. 미츠르기 경찰관들을 보내줘 서둘러 오토르의 집으로 알았다 너도 바로 와라 하미 자 이제 승부는 이제부터야 띠띠 가자 오토미네로 야 이렇게 긴박한 음악이 있었나? 포함 감사합니다 코러시아 윤수레몬이네 아 윤수레몬이라고 하지 마세요 쟨.. 저 사람 킬러인데 그죠? 응 여기로 가서 얘 데려가야지 얘 얘긴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얘한테 말도 안해 아 얘긴 해줘 쓸모없어 쓸모없어 아니야 어떻게 싸울일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 그냥 가자 어디였지? 호텔 앞에 라고 했으니까 호텔 로비 쪽으로 가야될 아 맞네 응 아 공감 뭐 지각 오토르 자택 공접실 마요이야 대답해 주세요 마요이님 이 에어레어는 완전히 포위됐다 도전 불가능해 아직 이 부근에 있을 경우의 이야기다 말 설마 그 집사가 코러시아였다니 하기사 그들은 공범 관계가 있었으니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획을 짜둔거겠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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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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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곰인형 액세서리 왠지 꿰맨제곡이 잔뜩 있는데요 목재 장식품 나무야? 저 안에 뭐 있어 저 안에 중거품 액세서리의 데이터를 법정기로 매추가했다 곰이라면 이사못인데 왜 이런 곳에 나와있지? 나로도 문 밑을 봐라 고양이형 출입구가 있다 가만히 휴 어쩌면 이 인형은 이 작은 입구에서 음 이 문 열쇠를 잠겨있군 문을 부수는거 문을 부수는거 이제 익숙해 간다 미치러기 툭쾅 빠지 쾅 여기로 들어온거야? 문 부수고 들어온거지 뭐 여긴 보아아니 오토르의 방이군 바라나로도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비디오가 있어 비디오가 개많아 비디오 테이프는 중요한 증거야 무엇보다 범행 순간이 기록되어있을테니깐 비디오는 비어있군 테이프는 안들어있다 그럴 수가 하지만 이걸 써서 녹화한 것은 틀림없다 아마 누군가가 테이프를 가져갔겠지 공한테 있네 가져간게 아니고 가져간게 아니고 이 안에 있다 창작물 흐름상 창작자의 눈을 보면 안대 옛날 뭐였지? 뭐의 눈으로 봐 뭐였지? 누구의 눈으로 봐 있었는데? 벌레의 눈으로, 곤충의 눈으로 보라고 옛날에 고 벌레올드컵 할 때 겹눈, 겹눈으로 보라고 했잖아 겹눈, 겹눈으로 보라고 현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의 영상은 여기서 출신해서 녹화한 거라고 테이프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사텔 디쉬? 세텔이겠죠? 위성? 세텔 디쉬? 이런 화면으로 토너사 면을 볼 수 있다면 좋아좋아좋아좋아 아냐아냐 가야될 것 같다 이제 아마도 마이니 여기서 이 녀석을 니가 주는 증거는 언제나 최강의 중 카드에서 분명히 이번에 들어 여기서 그 곰인형 밖으로 뺀거지 응 곰인형 챙겼지? 법정 기록이 들어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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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 혹시 곰인형 살펴볼 수 있어? 법정 기록에서 자세히? 지금? 한번 뭐 살펴보기가 있어? 없어 없어? 어? 여기지 어? 유리의 사진이다 역시 도망갔는가? 유감이지만 사냥감은 이미 달아난 것 같다 이로써 다시 단서를 이룬건가? 희망을 버리지마라 그 애가 널 보고 있다 야 재수없게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나 좀 약간 불길한 생각이었어 그니까 그 애가 보고 있더니 응? 원에서 치... 치희로였나? 응 죽었죠 언니? 응 둘째 아이 말도 안돼 그만 죽여라 진짜 하루미가 남았잖아 아니야 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교대로 빙의해 마요이도 빙의했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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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야 왠지 알아? 그 김전일 여자친구 누구지? 미유끼 걔 포지션이잖아 지금 마요이가 미유끼는 안죽어 그 옛날에 여기 막 그 여기 막 여기 막 이렇게 있거든요 우주목에 응 그때 필요한 무기가 딱딱딱 장착되는게 있었어요 나도 나도 초자력 충전 응 그것처럼 하루미에 마요이가 필요하면 마요이가 미니 에이 설마 그러겠니 아니 킬러가 도망갈 때 데려갔을거 아냐 이미 손은 쏟았다 도시에서 나가는 모든 루트에 건물을 배치했지 진짜 유능하다 응 그 이후는 우리들이 할 일이다 뭐 떨어야 했네 마요이 저거 저거잖아 유리에 이건 유리에 씨 사진이군 사랑을 담아 유리에 유리에 씨라면 분명 이사호 씨 이사호 씨 이사호 씨 메뉴 여쭈었지 왜 그런 분 사진이 오구또로 시댁에 있죠? 사랑을 담아라 드디어 연결될군 그래 지정극이라 그랬잖아 지정극이요 왜 그러니 하미 저 잠깐 그 액자 줘보세요 뭐야 액자의 뒷면을 보고있네 뒷면에 뭔가 적혀있어요 마요이 마요이가 썼어 편지를 뭐라구 뭐라고 썼어? 역시 와줬구나 믿고 있었다굿 불길해 잘 들어 오우토론은 꼭 유죄로 만들어줘야돼 특별인사 같잖아 그럼 나쁜 놈을 무죄로 만들면 내가 저승에 아잇 내가 용서 안 할거야 나는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쓰고 싶은 게 잔뜩 있는데 시간이 없어 하미야 거기 있지? 나루오도를 도와줘 아직 영 믿음직하지 못하잖니 왜 이렇게 유서 같애 그럼 또 봐 나루오도 수사력 충전이네 안녕 괜히 하미가있는게 아냐 그럼 encima 안 데웡 야옹 날 오뎅 왜그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가 마지막 방이다 역시 도망갔군 밑줄기 왜 사건 단서는 이제 거의 무였어 하지만 마지막 한가지 부족한게 있다 그것은? 사이콜 락 유리의 사진이지 뭐 방금 발견해 그죠? 뚝배기 깨져 뚝뚝뚝뚝뚝 왜 이렇게 이 쇠사슬에 어울리지? 뭔 사진? 이 쇠사슬 왜 이렇게 어울리지 이 그림하고? 있는게 나아 쟤는 저렇게 달고 다니는게 낫다고? 응 이 그림하고 어울려요 키리오시의 쌀코라 그녀의 비밀을 알수만 있다면 난 내일 법정에 설 수가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알겠다 구치소에는 연락을 해놓지 그래 미안하군 민출기 가자 하미 마지막 자물쇠를 풀기 위해 거의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같은 날 모시갖 구치소 미안해시 12시 안된데? 어? 빨리 끝나는데? 지금 12시야 12시 안녕하세요 나로도씨 어쩐 일이세요? 새파래요 안색이 키리오씨 당신의 사이코락을 해제하러 왔습니다 사이코락? 어떻게 해서든 듣고 말겁니다 당신의 비밀을 좋아요 할 수 있다면 해보시죠 근데 사이코락이 뭐죠? 이겁니다 뚝뚝뚝뚝뚝 오오토루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를 몇번이나 말했잖아요 오오토루가 범인이란 생각 때문이죠 아니야 키리오씨는 오오토루씨에게 아기가 있어 키리오씨 아까 불쑥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수라고 내가 오오토루에게 복수를 했다고 말하고 싶은건가요? 어이가 없군요 저한텐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항상 남이 말한대로 의존해서 행동하는 키리오씨 그런 그녀가 복수를 결심하게끔 만든 사건입니다 그건 자살의 사건에 관한 서류죠 그때까진 갔었죠 아까 그치 아까도 한 번은 했어 한 번은 이거죠? 예 흐아악 유리혜씨 당신이 복수를 생각할만큼 강한 감정을 가졌다면 그 원인은 그녀의 자살밖에 없습니다 뭐.. 무슨 소리죠? 유리혜씨는 후지.. 후지.. 후지 미노 이사오의 매니저였어요 게다가 유서를 숨겼다고 의심받을 사람도 후지.. 미노 미사오 갑자기 오오토루 신고의 이름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거죠? 아니죠 당신이 오오토루씨를 미워하고 있다면 유리혜씨의 자살과 오오토루는 연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나요? 유리혜씨와 오오토루의 관계를 마지막 사진 화다로 이거 유리혜씨 사진이군요 사망했을때보다 젊어보이는데 아 아 사랑을 담아 유리혜 유리혜씨의 글씨가 맞쥬? 어디서 입수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네 오오토루씨 방에서 찾아냈쥬 드디어 도달하신거군요 제 비밀은 과장창 에반게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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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같아 어 그거 뭐지? 플라그 수춘가? 그녀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후지민호 이사호랑 아마 파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사호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지요 그래요 오오토루 신고 때문이죠 오오토루씨 때문에? 이제야 짐작이 가는군 딱딱딱딱 유리혜씨 옛날에는 오오토루의 매니저였어요 이거 이 얘기 있었나?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지? 있었어 있었어요? 오오토루의 매니저였다고? 유리혜가? 아 그래? 아 얘가 아니지 얘가 옛날에 제 매니저였다는 얘기가 있었지? 응? 얘가 옛날에 제 매니저였다고 그러지 않았어? 얘가? 지금 KK가? KK가 아뇨 그건 없었어 아예 없었어? 그 얘기는 없었어 아예 아 그래? 죄송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는 곧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 액자 사랑을 담아라고 적혀있었죠 두 분은 사귀었던 거죠?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얘가 약혼한다 보니까 얘가 알려졌나봐 옛날에 뭐 사귀었는데 뭐 비밀을 말했나봐 유리혜씨는 오오토로에게 농락당하고 버려졌죠 그럴 수가 오오토로는 상쾌한 이미지로 팔리는 배우니까 당연히 스캔들은 무마되었죠 강제적으로 말이에요 유리혜씨는 그래서 코웨이 프로덕션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후지민호 이사호와 만났죠 다행히 후지민호는 오오토로보다는 나아보이더군요 둘은 약혼까지 이르렀으니까요 근데 결국 잘 안됐어요 근데 오오토로 때문에 안된건데 왜 안된거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연을 약혼이 파괴된 날 밤 유리혜씨는 돌아가셨죠 이건 나와 유리혜씨의 복수에요 복수 후지민호가 약혼을 파괴한 이유 짐작하죠? 오오토로가 후지민호에게 알린거죠 자기와 유리혜씨의 관계를 그랬었던겁니까 하! 근데 왜 그런일로 약혼을 파괴했던거죠? 저기는 이해가 안됩니다 남자의 유치한 자존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니까 뭐 치명적인 정보를 알린게 아니고 그냥 둘이 라이벌 관계여서 나 사귀었음 이걸로 그냥 근데 둘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경쟁을 하는 그거라? 글쎄요 이해가 잘 그래서 약혼을 파괴해서 유리혜가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꼈다? 너무 잘 버리시면서 약혼 발표를 기다렸다가 오오토로는 후지민호에게 사실을 폭로했어요 기다렸다가 했구나 데미지가 가장 큰 타이밍을 노려서 그러면 왜 약혼 발표하고 했지? 결혼까지 하고나서 아직?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웃긴게 약혼을 했다는거 결혼을 그 뭐지? 약속한거고 그쵸? 결혼 약속하면 굉장히 사랑을 했다는건데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애를 의식했다는 이유로 그게 약혼을 파괴하는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나는 그냥 사귀었을 때 얻었던 이상한 정보를 나는 그게 그냥 뭐 15년 전 일본의 정서일 수도 있다 이게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약간 조금 지금 아니면 또 얘기하면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날 유리애씨는 역시 유서를 남겼던거에요 거기에는 오호토르 간 짓이 낱낱이 적혀있었죠 뭔 짓을 했길래? 그에게 두 번이나 상처를 받고 죽음을 택한다고 시신을 발견한 후지 민호는 그 유서를 숨겨버렸죠 어째서 그런 짓을? 간단해요 그 유서는 오호토르 신고에게 있어 결정적인 약점이니까요 핵무기로 쓰려고 발표하려고 히어로즈 오브 스톰 데이에 발표하려고 근데 바로 공개되면 가장 임팩트 있을텐데 아니 더 극적인 순간에 걔가 1등 먹었을 때 발표하려고 서로 서로 극적인 순간에 했잖아 얘도 얘도 극적인 순간에 매기려고 그러니까 유리애를 생각한 사람은 둘 중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얘가 복수를 하기로 한거 서로 치명타만 줄 생각 밖에 없어 재존심에 상처를 입은 후지 민호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복수 후지 민호는 물론 유서를 공표하려고 했죠 오호토르에게 준 타격이 가장 큰 타이밍을 노려서 히오스의 밤에 히오스의 밤이래 그게 수상식 직후의 기자회견 나는 전부 알고 있었어요 후지 민호한테 들었죠 그걸 알아내려고 그에게 접근했는걸요 최악의 남자들이죠 유리앨씨의 죽음까지도 가지고 논 남자들 그러네 그날 밤 그날 밤 후지 민호의 시신을 보았을 때 당연히 범인은 오호토로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사람 서로가 서로를 견제 정도가 아니고 서로를 증오했겠구만 견제하는 중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치하게 경쟁하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 아니였어 죽일 정도였어 저는 필사적으로 유리앨씨의 유서를 찾았죠 가능하면 공표되기 전에 처리해버리고 싶었어요 태워버릴 작정으로 라이터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유선발련되지 않고 저는 복수를 생각해냈죠 가장 나다운 교묘한 복수를 쑤셔넣기 주펄식 쑤셔넣기 단추랑 유리앨씨는 그 두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호토로한테는 단추 쑤셔넣기 걔 누구야 걔한테는 칼 쑤셔넣기 주어민식 쑤셔넣기로 쑤셔넣기 대략전이네요 후지민호 시신에 나이프를 쑤셔넣었을 때 죄책감에 듣지 못했어요 히익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끝이에요 어쩌실 거죠 변호사님 이래도 구해줄건가요 그 남자를 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2비 3개는 없네 카르마 고우때가 3개였던 것 같아 이야기가 재밌네요 이거 훨씬 깊네요 항상 마지막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서커스를 이 앞에 배치한 것 같아 서커스가 만들어졌는데 아 이거 어디다 배치하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는 2번 아니면 3번이니까 동작 그만! 이제 안 놓칩니다 나를 얻어리지 뭐야 이거 뭐야 던전샌 드라곤스 같아 블랙판관 하지만 저는 하찮은 변호사일 뿐인데요 기각합니다 당신을 변호사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토르야 토르 역시 그거 이런 꿈을 꿨어? 전에 나왔었어 정말? 언에서 나왔었나?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살인자의 결백을 편호사로서 3월 23일 오전 9시 43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 대기시 네 나로우도입니다 네 나로우도입니다 기운이 없으시군요 오늘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저를 무죄로 만들어주실거죠? 삐 하하 하하하 부탁하지요 변호사선생 당신 친구 목숨도 걸려있으니까요 제길 잘 들어 꼭 유죄로 만들어줘야돼 그런 나쁜금을 무죄로 만들면 내가 내가 요사 안할거야 죽은사람을 만들어요 아직 안죽았는데 마요이 나로우도씨 나로우도씨 지 맘대로야 뭐 임대료는 주었어? 하하 아니 뭐 이럴거면은 아니 공룡 뽑기도 아니고 그니까 커졌어 하룻밤만에 치희루씨 마요이는 지금 어디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어제부터 나를 부르지 않아요 진짜 재수없게 아니 근데 죽었으면 알지 커신이니까 오히려 모르는게 나 음 치희루씨 저는 어떻게하면 전에도 말했을텐데요 위기의 순간 변호사라면 오히려 웃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포기해선 안되요 희망은 있어요 말도 안돼요 그런건 아무데도 진작 또 오토로녀석 시끄러워 전화 따위 걸지 말라고 너무하십니다 아니 이 이 이 이 이 도노코씨 주.. 주..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 경찰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러시아를 쫓고 있습니다. 뭔가 단서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로입니다. 그치만 아직 포기하면 안됩니다. 이태노코씨...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코러시아를 찾아내겠습니다. 마이오이만 구출만 하면은 도랄 유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을? 위주류기 검사에게 전력으로 봤으면은 분명 재판은 길어질 겁니다. 그렇군... 당신이라면 할 겁니다. 당신과 분명 재판을 검사를 하면! 그러니! 저희를 믿으시고! 힘내십쇼!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이태노코씨. 삑! 자, 이제 알았죠? 나로도씨. 당신한테는 동료가 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최강의 무기죠. 예. 마이오이랑 저... 제 애기 누구였지? 응? 아, 후엄... 감사합니다. 아, 하미! 응. 마요이랑 하미는 얘 그냥... 7호의 옷이야? 그냥? 마... 지, 마... 저 마... 마 누구였지? 마요이 말고... 껍데기야, 그냥. 마요이 말고 누구였지, 아까 걔? 꼬맹이? 걔가 있는 이유는 마요이가 분실됐을 때 입는 여벌옷이야 여벌옷 교복도 두 벌씩 입고 전투복도 두 벌씩 입듯이 차가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 재판을 오래 끊은 거야 이 토노코 씨를 믿고서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3법정 이제부터 오토라 신고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변호 측 준비 완료했습니다 검찰 측 준비 완료했다 헌재재판은 큰 수수께끼에 남겨 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미아키리오의 역할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범행에 관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빚지르기 검사 오늘의 방침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가미아키리오 그녀는 살인 현장에 손을 대고 오토라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토노사멘의 의상을 입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 점에서 그녀는 죄를 면할 수는 없지 음 그럼 역시 그녀는 유죄라는 건가요? 그러나 가미아키리오는 결코 살인과는 관계가 없다 이 가드를 봐주시오 그게 뭐지요? 소라 같은데요? 이것은 어느 킬러의 명함 같은 것이지 킬러라고요? 후지민호 이사오를 설해한 건 전문적인 살인청법자다 슈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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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의뢰인은 바로 오토로 신고였던거지 트굿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노 라온사실이군요 항상 그랬지 재판장 아니 봐봐 오토로 형이죠 이제 앞으로 오토로 나오고 또 누구지 치이로도 치이로도 형이잖아 재판장도 나 나 근데 목이 지금 괜찮아 컨디션이 이번만큼은 나는 알고 있다 미출기가 하는 말이 전부 옳다는 것을 어쨌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마요이가 구출될 때까지 말이에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를 어디까지 가자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법정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 그럼 더적인 알 발라주십시오 피고인의 선배인 니보시씨를 입정시키도록 형 니보시도 있잖아 그럼 증인 이름과 직업을 네 황성합니다 저는 그 니보시 사부로라고 합니다 미출한 액션 배우죠 아 이 비과의 관계는 아 네 그게 미천한 선배라고나 할까요? 형이 나를 비굴하게 걸지 말더라 아 네 그 황성합니다 제가 워낙 미천한 놈인지라 사건 당시 증인은 비교되기 싫어 방문했소 들림없나 아 네 그 전혀 몰랐는데 아 아니 그 근데 결국 오토로구는 못 만났는데요 질문 받은 부분만 대답하면 된다 그럼 그때 상황을 증언해 주실까? 아 네 그 황성합니다 수상식이 끝나고 혼자서 대기실로 갔어요 대기실 앞에 오토로구니 토노사면 의상을 입고 있었죠 기계 기계 여기 있네 그렇네 누군가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둘을 보고 있었지만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게도 일행이 있어서 기다리게 할 수도 없었거든요 보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보이요 보이요 딱히 수상한 점은 없습니다만 정말 그래요 보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쨌다는 것이지 맞아 그게 단지 평범한 보이였다면 말이지 무..무슨 의미죠? 저 변호사 신문을 부탁한다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어요 네? 함정이에요 뻔히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선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제발 제발 대기실을 방문했을 자식은 어쩌서 대기실을 그랬어요 비고의 대기실 무슨 용무가 있으셨나요? 그야물런 선배로서 축하를 해주려고 왜왜 그러시죠 입을 다물고 나로듯해 왜왜왜왜왜왜왜왜 represents 저저넬 저를 모감할 셈이군요 우웩 저저넬 분명 미친한 액션배우지만은 그래도 저는 범인은 아니에요 앟 아니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난 안 속을 겁니다 나도 어떠시 항상 그러시면서 사람을 어느샌가 범인으로 몰잖아요 항상이라니 증인 변호인에게는 나중에 내가 잘 말해두겠소 그러니 지금은 얌전하게 증언을 속행하시오 항상 합니다 저기는 백어인을 대기실로 해야겠군요 그리고 뭐야 결국 내가 나쁜 놈인건가 대기실 앞에 오 들어보니 그럼 분명히 오토로 신고했습니까? 에이 틀림없어요 가면은 안썼거든요 그렇다면 잘못본것은 아니군요 그래서 피곤은 자신의 대기실 앞에서 뭘 했지? 누군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뽀이라고 뽀이래 처음엔 뽀이같은 복장을 하고 쟁반에 주스를 나르고 있더라구요 아 이거네 아 그 토마토 주스네 평범하지 않습니까? 빈병이 들어있는게 아직도 해결이 안됐어 음 뭐 그야 그런데요 어 근데 저건 평범한 뽀이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어째서요? 그게 왜그랬을까요 나로도씨 저 저는 모르죠 왕성하지만 지금은 기억이 안나는군요 할수없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잠시 둘을 보고 있었지만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보이와 피고인을 보셨다는 말이군요 축하의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요 그들을 보면서 뭔가 느낀거라도 있었네요 가만있지 어쩐지 분위기가 묘했어요 도로군이 뽀이에게 팁을 줘서 그런건가 그래서 얼마나 그 두사람을 보았습니까 그게 한 1 2분쯤이나 생각됩니다 제게도 일행이 있어서 기다리게 할수도 없어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 니보시씨가 자리를 떴던 사실을 그게 확실히 기억이 안나요 마이와이가 난리법석을 떨어서 아 나로도 보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요 어찌됐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단거군요 수상식이 끝나고 혼자서 내기실로 갔어요 피고의 내기실 무슨 용무가 있으셨나요? 그야말로 선배로서 축하를 해주려고 으..으 왜그러시죠? 입을 다물고 아까 했던거잖아 자기 범인을 몰려그란다고 아 이거 처음으로 돌아왔구나 다 이렇게 추궁을 했거든요 이거 추궁했어? 누가 누굴 기다렸던거야? 여기서 추궁 안했어 아, 그런거야? 일행이라면... 아, 물론 나로도시죠 마요양이랑 함양도요 초대한제가 사라지면 안되겠다 싶어서 바로 자리로 돌아간겁니다 이 부분은 추궁해도 소용이 없을것같애 어, 여기는 아까 했던거고 이 다음거에서 추궁을 안했어 이게 다음거 없어 없어? 그러면은 여기 처음부터 들어왔잖아 그래서 온거였어 대거실 앞에서 오호토로군이 토노삼의 의상을 입고 있었죠 제시한데 뭐가 있는지 볼께요 몇시지라고 그랬지? 시간이 어느 때였다고 그랬지? 이게 곰 액세서리가 사례 현장에 있었는데 유서를 갖고있잖아요 발표하려고 여기에 담아서 빼는거야 유서를 이 안에 있다고? 응 그렇긴 할거같은데 그래서 집으로 가져왔어 왜냐면 곰에 관련된건 이거밖에 없잖아 응 대기실 앞에 오호토로군이 토노삼의 의상을 입고 있었죠 아무튼 누군가와 이야기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시한다 이거 어때? 뭘? 킬라 아냐아냐아냐 토마토주스를 건드려보는건 어때? 응 아까 사진이 있었으니까 아까 사진이 있었으니까 잠깐만 여기서요? 제가? 응 아닌가? 아닌거같은데 이걸 제시해? 잠깐만 오오토라가 저기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지 응 뭐 거기까진 괜찮아 처음엔 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화할 때 그 얘기하고 있는 뽀이랑 얘기하고 있는 그 사진 좀 볼 수 있어요? 대화를 좀 해야 나오나 그거는? 그게 없어요 대화하면 나오지 않아? 그냥? 얘랑 대화하면 아 처음엔? 평범한 보이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로우더씨 팁을 줘서 그런가 팁을 줘서 그런가 팁을 줘서 그런가 팁을 줘서 그런가 아 맞아요 오토로군이 오토로군이 보이게 팁을 주고 있었습니다 추궁 다시 한번 해볼래요? 수정됐어 어 이거 아까 봤는데 왜 이거 나온거잖아 저 그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놀랬어요 팁을 그거?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봐보자 뽀이븐이 팁을 넣었어 그때 처음으로 그분 얼굴이 보였는데 여기다 여기네 여기 그것도 참 놀랐죠 동재선이 있었나봐 얼굴에 두 번 놀란거 같은데 극짠이 니보시씨는 두 번 놀란거 같은데 어느 쪽 놀란 일에 대해 물어볼까 뽀이 얼굴 뽀이븐이 얼굴이 어땠는데요? 애당초 뽀이라기보다는 하라범같은 인상이었는데 으흠흠 너희를 차별할 생각이라면은 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얼굴 한가운데에 봉제선이 있었어요 흐흠흠 봉제선 아니 깨민자국이라고 써있데 봉제선이라고 해야 사람 얼굴에 이렇게 흉이 진건데 아 죄송합니다 네 그것도 이마 위에서 턱 밑까지요 만일 실이 풀린다면은 뭔가 흘러내려올 것 같은 얘 더 심하잖아 얘가 얘가 더 심하잖아 뭐가 흘러내려와 여기는 아니 형 그러면 역전재판 세계관 캐릭터들이랑 수준이 똑같다고 하면 기분좋아요? 아니 그건 안돼 오토로 집에 있던 아니 그전에 얘도 봤잖아 지나가다가 이상해 왜 기억을 못하냐봐 아니 저게 봉제선이지 그럼 왜그러져 개코모리아라고 해주세요 개코모리아 알았습니다 아 아니요 오토로가 쿠로시아와 대화를 했다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순식간에 유죄 판결이야 지금 시치미를 떼어 나 로도씨 네 왜 그러십니까 변호잉 예? 무슨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군요 그럼 증인 증언을 계속 하십시오 잠시 둘을 보고 있었지만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시하면 안되겠지?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시간 끄는게 목적이니까 응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아까 했는데 뽀이어 피고인을 보셨단 말씀 그 팁으로 바뀐 다음에 질문했어? 아 팁으로 갈까? 팁으로 가자 아까 이거 했던거고 티? 이 티 뒷짐은 앞에 앞에 카페 카페 여기 여기서 팁이 궁금.. 이제 팁이 뭐가 놀랐냐 아 여기 아까 했던거 같네? 두개 고른게 있어 아아 골랐지 참 이상했던거 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죠 아까 얼굴에 대해서 물어봤고 피고인은 대스타입니다 팁 정도는 뿌릴테죠? 뭐 그냥 그런데요 역시 그건 좀 너무 뿌리던데요 너무 뿌린다? 확실히 해두지 피고인은 보이에게 얼마를 줬는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어쩌다 지요? 왜냐면 두터운 돈다발이었거든요 아니 돈을 거기서 줘? 바로 죽이라고? 바로 직거래 현장에서? 아니 뭐 아니 무슨 쿨거래 쿨거래 당근이야 뭐야 쿨거래 미리 주면 사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서 돈다발 줘 현장 현장 직거래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쿨하네 어 확실히 그건 상식을 벗어났군요 팁치군요 아니 대범함은 인정해줘야겠다 어 두터운 돈다발 그건 팁이라고 할 순 없다 호ре 재판장이 의심해 눈최를 이 정도가 있어 이의를 주장해야돼? 우리가? 일단 주장해 여기 시간 끌어야되까 왜냐면 끝나버리니까 피고는 슈퍼스탑니다 그 정도 팁은 그러니까 당연해요 헣 헣 헣 슈퍼스타는 머릿속도 슈퍼란 말인가 아하하하 줏 농 선택하고 돈다발 받을 수 있다면 검사 따위 때려치고 말겠다. 긍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돈다발이 팁이 아니었다면 대체 뭐였던 걸까요? 의뢰비였던 거다. 땡. 의뢰. 후지민호 이사호 사례라는 의뢰가 아니겠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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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본 그 뽀이는? 너무 그냥 그 단순한 1차원적인 누명 쓰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야. 진짜야. 그니까 너무 흔해서 클리취적으로 처음에 어설프게 잘못 헛다리 짚은 거를 이용한 한 번 더 곡이네. 이중곡이야. 그렇다. 킬러였던 것이다. 어떻게 된겨. 백주대낮에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 사전에 증거 없는 발언은 있을 수 없다. 코러시아 사자의 몬이 이번 현장에 남긴 카드가 있지. 코러시아 사자의 몬? 경시청 특별수사과가 계속 쫓고 있던 인물이지. 증인이 본 보이는 킬러인 코러시아였다. 그. 그랬단 말입니까. 증인 왜 그러시는지요. 아니 그렇다면 납득이 가는 일이 있어요. 또 새로운 게 나왔어. 실은 저 그 뽀이분을 봤거든요 한 번 더. 뭐. 뭐. 뭐시라고요.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글증이 나와서 증언하십시오. 넷. 황송합니다. 증언시죠. 두 번째 목격. 이번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 복도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그 뽀이가 대기실에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후집로 245군의 대기실에서요. 지금 생각하니 그 뽀이 역시 수상했습니다. 맞아요. 그 놈 킬러였나 봅니다 역시. 왜냐하면. 일단은 그만하면 됐다. 네. 근데 아직 얘기는 안 끝났는데. 우선은 그 뽀이가 코러시아였음을 입증하고 싶소. 보이요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수상식이 끝난 것이 8시경이었죠. 바로 대기실로 가서 돌아오고 또 화장실을 갔으니까 아마 8시 10분쯤이었을까요. 15분에 죽였는데 5분 전에 직거래? 진짜 따끈따끈한. 그리고 사례 현장 근처에 있었다 5분 전에? 알리바위도 못 만들어 심지어. 근데 쿨하게 거래.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거 똑같아. 그런 식당이 있거든요. 주문이 들어와야 조리 시작합니다. 그런 식당이 있어. 맛을 위해 미리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킬러야. 100년째였다 그랬잖아. 킬러가 애프터서비스를 한 것도 사실은 맞아. 그 정도의 그게 있으니까. 자부심이 있으니까. 꽤나 산만한 분위기군요 당진. 황성합니다. 도로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싶었는데 그 뽀이가 되기 싫어서. 정말로 그 뽀이었나요? 네. 어떻게 하시죠? 뽀이는 모든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저기 꽤 맨 자국이 있었으니까요 얼굴에. 봉재선이. 아니 이게 좀 그래. 너무 좀. 아 뭐 귀찮이하고. 아니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이거. 개코머리였더니 이거. 틀림없이 오토로군과 얘기하던 뽀이였습니다. 음. 그래서 그 뽀이는 어느 대기실에서. 물론 후지민호 이사오. 피해자의 대기실입니까? 예. 화사한 꽃의 고민형. 이사하고 대기실이 틀림없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럼 증언을 계속 해주시지. 지금 생각하니 그 뽀이 역시 수상했습니다. 저 무엇이 수상했죠? 뭐 지금 구부정한 태도는? 그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니 그 뽀이 빈손이였어요. 빈손? 그 뽀이 룸서비스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손수래도 안 끌고 쟁반도 안 들고 있더군요. 거봐요. 역시 수상하죠. 아주 비묘한 대목이네요. 뽀이가 빈손이었다. 그게 그리 수상한가? 어떡하지? 니부시 씨의 증언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 트집 잡아. 일단 트집 잡아. 잡고 봐. 빈손이었던 뽀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놓고 왔으면 무척 수상한데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뽀이는 룸서비스 뽀이였다. 뽀이뽀이뽀이! 아니 뭐. 어떤 이유가 없는 한 빈손이라는 건 이상하지. 재판장. 지금 증인의 발언은 증언으로서 채용해 주시오. 미치룩이놈. 꼭 그 뽀이를 의심스럽게 만들겠다는 건가? 알겠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그럼 증인 증언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아, 네. 황송합니다. 손님방에서 빈손으로 나오더니 이상하고 말고요. 빈손이 이상해요? 아, 그게 수상하다고 생각해요. 수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쟁반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쟁반에는 주스병과 유리잔이 놓여 있었죠. 주스. 어떤 주스였습니까? 아마도 토마토 주스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 독이 있네. 응? 독살이라고요? 독이 있어. 그래서 이걸 먹이고 죽죠. 그때 교살해. 죽은 다음에 또 교살을 해? 기절을 해. 수면이 되던 거다. 그렇게 되면 죽음할 때 나오지. 아, 그런가? 사인은 근데 뭐야? 사인은 안 나왔어. 아, 교살이라고 그랬어. 교사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수면, 수면. 수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졸라요. 그리고 먹은 거 비어있죠. 병, 병을 병에서 갖고 온 거야. 채워둔 거야, 토마토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 가보자, 가보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검사를 하잖아요. 응. 그 안에 있는 그 뭐 독약이 있나 뭐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다 검시하죠. 그러니까 거기 나올 텐데. 뽀이가 빈손이었던 이유.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일단 급한 분은 끌 수 있겠는걸요? 빈손이었던 이유라고요. 걱정기록 보자. 맞아요, 그럼 킬러였나 봅니다, 역시. 뽀이가 빈손이었던 이유. 이 앞에서 제시하면 되죠. 여기에서, 여기서, 제시해서. 얘가 아직 추고 왔는데. 그럼 해봐, 해봐. 하지마요? 아니, 뭐 지금 방금 제시하라고 그랬거든, 찌일호가. 그거, 그거? 그냥 놓고 온 건가? 아닌가? 그거밖에 없는데? 서빙을 했으니까 빈손이라는 거 아냐? 사례 현장 사진 좀 볼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 쟁반이랑 여기 있잖아. 이거 보여주면 되겠다. 여기 있네. 봐봐요? 처음부터? 응. 대기실에서 나오더라구요. 쓰레기에서 빈손이었던 게 이상하구나라고요. 빈손에 나온 게 아니고 서빙을 했으니까 빈손으로 나왔죠. 갖다 줬으니까. 거기다 줬으니까. 그 사진에 다 있잖아요. 그 살인 현장. 어, 거기 있잖아요. 쭉 있어요. 오른쪽 아래. 쭉. 쯧씨. 아, 맞네. 네, 뭐 실습.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쉽게 남의 말에 영향을 받는군요. 보이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완전히 믿어버리시다니. 그, 당연히 수상하잖아요. 꿰맨 자국이 있었는걸요? 그, 뽀이 얼굴에. 꿰맨 자국이 있었어. 킬러래. 아, 씨. 서럽네. 꿰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심하네. 말이.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너무 심하잖아.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이거 지가 흉터 없다고 이건.. 미치놈이네, 이거. 아니, 좀, 약간. 감수성이 없네. 꿰맨 자국 같은 건 야구공에도 있습니다. 야하하하핰하하하하하 흑하하하 좀 그렇네. 야구공도 수상하다고 하실겁니까? 야구공 같다고 생각한거잖아 지금 저 얼굴이 그치? 로더는 제일 못된 새끼야? 헉헉 아이고 야구공은 다 실밥이 있는데 저 흉터가 이렇게 큰 흉미진거는 몇명 없으니까 이제 눈에 띈다 이런 의도인데 야구공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것도 실밥이 가장 도드라지는 공이잖아요 공중에서 게다가 맞아 빈손이에요 뽀위인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뽀위는 항상 손에 뭐 있어야 돼? 아 뽀위가 빈손이라니? 킬러에요 그래서 빈손이면 킬러에요 뽀위가 빈손이면 킬러죠 뽀위거나 킬러야 둘중에 하나인데 뽀위가 빈손이면 킬러야 킬러는 아니고 당연히 킬러일 것이다 시신같은 유리잔이 놓여있습니다 내용물은 토마토주스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찍힌 테이블 위를 보십시오 이건 아무리 봐도 쟁반과 토마토주스 병입니다 뽀위는 이것을 이사옥씨에게 전한 겁니다 쟁반은 방에 두고 웃고요 그래서 빈손이었던 거예요 킬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뽀위는 시신이 또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사옥씨가 죽었는지 아니었는지 입증이 가능합니까? 으악! 미, 미치룡이 검사! 아.. 당신 때문에 제가 한방 먹었지 않습니까? 알았어 하하하하 면목이 없군 왜지? 웃고 있네? 증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네, 네 무엇인지요? 뽀위는 빈손이었다 그럼 손에 관해서 말인데 내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분명 그 손에는 헛! 맞다 입고 있었어요! 에? 응? 뭐지? 뭐요? 그 뽀위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장갑? 새까만 가죽장갑이었죠 보통 뽀위는 그런 장갑 끼지 않죠? 검은 가죽장갑 나 알았다 뽀위가 킬러기 때문에 여기가 그 뭐지? 이거? 철사장? 철사장 단련했어요 아니 아니 손이 까매 언더테이커 막 이렇게 뺏는 그런 거 끼고 이렇게 초크하던데? 아 맞아 전문가니까 초크할 때 이거 끼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가죽장갑 끼고 목조르는 거? 아 그래 그러면 이거 할 때 지문도 남으니까 응 왜 그걸 먼저 많이 안했습니까? 흥송합니다 제길 확실히 무척 수상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장갑 따위는 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죽장갑이에요 뽀위가 말이에요 하하 씨 뽀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죽장갑을 껴으니까 삿킬러죠 하하하하하하 야구공도 또 야구공인가? 가죽이라면 야구공 또한 그렇습니다 야구공도 수상하다는 말씀입니까? 자꾸 야구공이라며 사람한테 그 남자는 비고인에게서 돈 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인 현장에서 껌은 가죽장갑을 끼고 나왔지요 하하하하 야구공도 가죽이래 확실히 평범한 보이로 보기는 어렵군요 으 보아하니 이해해 주신 것 같군 그럼 증인 이어서 증언을 부탁하지 이어서라고? 으아 그건 꼭 듣고 싶군요 황성합니다 뽀위 있어 증언이 비고 뽀위 두 번째 접추 야구공 뽀위는 그대로 오토로군의 대기실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방안의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주더라구요 그 할아범 그대로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왔죠 살인 현장에서 나온 뽀위가 이번엔 비고인의 대기실에 그리고 화장실 옆에 있는 대기실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다갔다 할텐데 거기서 현금거래서 역으로 한거 아냐? 그렇습니다 우연히 보고 말았어요 우연이라 쳐도 이건 좀 목격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 게다가 수상한 부분 투석이 흐음 이제는 평범한 뽀위로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변호인신문을 예 피과 뽀위 두 번째 접촉 흠 그걸 훔쳐봤단 이 말씀입니까? 시.. 실례군요 분명 저는 미쳐난 액션배우지만은 훔쳐보곤 하진 않아요 대놓고 보지요 흠 그러.. 그러다 주인은 어디에서 그거 해보셨죠? 내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왼쪽 눈으로만 살짝 훔쳐봤잖아 그.. 그거잖아 훔쳐봤든 숨어서 봤든 그런건 아무래도 좋다 그 뽀위가 이외에 뭘 했는가 그걸 증언하게나 그리고 방 안에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주더라구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뭐.. 뭡니까? 이쪽이 뭡니까라고 해야죠 안에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더 분명히 증언하십시오 그래야겠군요 니 못이 씨머리에는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 못한다 아니 그.. 개무시해 무언가를 봅시다 무언가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네 그게 뭐였죠? 하하하하 그걸 기억하면 무언가라고는 말 안하죠 허나 그것은 살인현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이 안나시면 이거 아.. 무슨 작은 물건 같았는데 이건 무척 중요한 포인트다 꼭 생각해주길 바라네 으아으으... 그럼 다른 집어넣을 두지 그럼 다른 procs을 듣지 이 보이행동에 대해서 뒤로가서 한번 물어보죠 누구한테 건네줬는지 저희에게서 뭔가를 건네 받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그게 유감이지만은 팔만 보였거든요 팔만 보였다고요? 그럼 얼굴은 못 보신 거군요 에휴 한번 지금 증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지 보이는 사례의 현장에서 나와 피고인의 대기실로 향했다 거기서 방안의 인물에게 뭔가 작은 물건을 건넸다 건네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에휴 그런 겁니다 미치러기 검사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물론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례 현장에서 나온 물건을 의뢰인에게 건넨 순간이니까 유사 그것도 중인 보이가 건넨 물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자 아마도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은 킬러가 죽이고 직거리를 한 다음에 죽이고 곰인형을 가지고 지가 빨리 떠야지 자리를 그걸 다시 의뢰한 사람한테 다시 갔어 야 죽이고 왔어 다 사람들 보고 있는데 그 방으로 얼른 들어가서 야 죽이고 왔어 자 이거 니가 말했던 거야 자 니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곰인형 뜬 거 없이 곰인형 좋아하는 건 쟨인데 죽었고 내가 곰인형 있어 굉장히 의심스럽게 나복을 갖고 있으래 생각나면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아 황성합니다 목재 장식품 그거네 공 장식품입니까? 예 어쩐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실물을 보면은 생각이 날텐데 제시해버리자 여기서 음 재판을 진행시키려면 이 장식품의 정체를 뚜렷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는데 야 도박이군요 나 로더씨 그럼 중엔 개성해 주십시오 뭐이가 그 후어째습니가 그 하라봉 그대로 야 이거 제시해버리자 여기서 조져버려 그냥 이거잖아 이거잖아 아 얼굴이 너무 웃겨 뭐냐 이 어색한 침묵은 지금 이의를 제기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예 전데요? 왜 그래요? 나로도씨 어쩐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변호인 반론을 해식거면 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오를 해볼까? 니보시씨 당신이 본 무언가는 혹시 이겁니까? 앗 앗 앗 그거다 그거야 우왁 역시 나로도씨 방금 희민이 같았어 우왁 간단하다. 코러시아는 대기실에서 후지미노 이사호를 살해했다. 그때 현장에서 이 목지곰을 훔친 거다. 그 곰이 오토로 시집이 집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생각할 것도 없지. 당연히 오토로가 의뢰인이라는 게 되지. 집에 그 곰인형을 되게 잘 보이는 곳에 놨어. 소파 위에 놨던데? 어떻게 된겨? 정석! 정석!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 당신에게 있어 상당히 불리한 증거였군요. 예, 예. 미안해요, 지혜로 씨. 나로도의 집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진실이란 언젠가 얼굴을 내미는 법이죠. 그 곰인형. 당신이 제출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저 검사가. 맞아. 그 자리에는 저 녀석도 있었습니다. 흠! 아무래도 이 이상의 재판은 필요 없나 보군요.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소리 쓰지 않으면 뭔가 그럴듯한 의문을 제시하는 거야. 재판장님, 기다리십시오. 뭡니까? 지금까지 재판에서 아직 수상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뭐라고? 허, 그것은 모를 좀 못하겠군요. 수상한 점,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 고, 곰인형. 수상한 점, 말할 필요도 없이 곰인형입니다. 그 곰인형이 왜지요? 그건 오호토르 씨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호토르 씨는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날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허이! 결론은 이미 아셨겠지요. 곰을 집에 가지고 간 사람은 오호토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확실히 그 점은 지나칠 뻔했습니다. 피고에게는 곰을 가지고 돌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아직 어리숙하군, 나로호도. 뭐, 뭐라고?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오호토르의 집에서 니놈이 중얼된 말을. 이 지역은 완전히 포위했다. 도주는 불가능해. 설마 그 집사가 고로시아였다니. 고로시아와 오호토르는 이른바 공범관계에 있었다. 그는 오호토르의 집에 숨어있었던 것이다. 집사로서. 대담하기 그지없군요? 곰인형은 고로시아가 집에 가지고 간 거지. 대포되기 전에 오호토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몸수색 때 발견되면 곤란할 테니까. 그러니까 얘를 왜 자꾸 들리냐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라오는 거지.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또 추적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어디쯤 다른 데다가 좀 처박아놓지. 흠! 어떠신가 변호사쿤. 아까부터 얌전한데. 볼도 변호사쿤이야. 그 일이다. 박어들 틈이 전혀 없어. 또 하나. 다른 의문점을 찾아다자. 어디입니까, 변호인? 이번에야말로 제시해야 해. 명확한 의문점을! 또다른 게 있습니까? 또 하나. 수상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뭐라고? 호우! 그것은 뭐로 정못하겠군요. 수상한 점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인물도 확실하고. 건네받은 인물. 응? 디보싰시의 증언에서 밝혀지지 않은 점. 그것은 인형을 건네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방황한 사람에게 뭔가를 건넸다는 겁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건네받은 인물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기계판이잖아, 근데. 그 증언 자체가. 악! 악! 응? 응? 문맥과정엔. 괴성을 지른 이상 책임을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실, 생각나버렸습니다. 고민형을 받은 사람. 뭐, 뭐? 뭐라고요? 확실히 제게는 팔밖에는 안보였지만은. 그, 근데. 그건. 토노사맨이었어요, 그 팔. 토노사맨, 헤이! 뭐, 뭐라고요? 틀림없는가? 근데, 팔이. 이거 하려고 토노사맨, 헤이를 팔을 기계빨로 바꿨나봐. 너무, 막, 보여주려고? 누가 봐도 토노사맨, 헤이잖아. 그, 기존에 토노사맨이면 좀 약간 애매해하잖아, 애매해. 근데, 기계판은 진짜 확실하잖아. 윈터설즈 할 수도 있잖아. 네, 그것은 분명 토노사맨이었습니다.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정석정석 변호인, 또 제 무덤을 파셨군요. 오늘 판 무덤이 몇 개지, 대체? 이것을 건네받은 자는 토노사맨이었다. 토노사맨 역시 오토로 신고 아닌가.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변호인 덕분에 더 확실해졌군요. 이제 됐습니다. 꼬민형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이유도. 대기실에서 킬러에게 그것을 건네받은 인물도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살해 의뢰를 한 것은 오토로 신고였어요. 또 이상 재판은 불필요합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해 감사하오. 나로호도 역시 진실을 이기진 못했군.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출기의 입증은 말 그대로 진실이니까. 괜찮지요, 변호인? 어떡하지? 이대로 괜찮은가? 이의를 주장한답니다.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재판을 연장시킬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이 더러운 방법밖에. 똥빠쇼? 똥빠쇼야, 뭔 똥빠쇼. 재판장이 개인기시가 아니라고? 아,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 더러운 방법이? 오토로 신고가 암살레인이라는 증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8. 그리고 두 번째 곰인형이 오토로 집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이때 증거는 한 인물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살인을 킬러에게 의뢰한 진범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네. 정말 더럽네. 걔한테, 걔한테 좀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진범이라고요. 여자애한테? 네. 그게 네 대답인가?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추한데 좀? 당신이 말하는 진범 대체 누굽니까? 그녀는 오토로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토너 사면의 상을 사용해서 아! 그, 그럼 제가 본 그 토너 사면의 팔은 킬리오 씨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하지만 그때 오토로 씨 본인은 증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피곤은 휴식 시간 내내 낮잠을 잤습니다. 그, 그러고 보니 그럼 이게 오토로 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도 카미야 킬리오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매니저니까 집에 갈 수 있다? 미, 미, 질르기 검사. 뭔가 이거는... 변호인의 주장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다. 그리고 증거는 한 톨도 없고 단지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 흠! 뭐야 이 기회판? 누가 들어도 진범은 오토로 아니야? 억가 멈춰! 떠나기다니고 자릿자라고!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마요일을 구하기 위해서야. 설령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어. 억가 멈춰! 멀쩍! 정숙 정숙 정숙! 따르지 않는 자는 퇴정을 명합니다. 재판장... 바로, 바로 멈춰. 꿀잼이라. 퇴정은 하기 싫어. 꿀잼이라. 꿀잼이야. 근데 이제 재판 다 끝날 때 되면 다 사라져. 먼저 갈려고. 거의 끝날 때죠. 버스 먼저 타려고. 아니 이거, 쾅쾅쾅. 뭐 누구, 뭐 유죄를 뭐 합니다 할 때 우르르... 우르르 나가니. 막 설명하고 있는데. 콘서트 마지막 곡 갈 때처럼. 스읍... 이럴 줄은 예상했었다. 상대가 저 변호사라면. 뭐, 무슨 말이죠? 나에게는 변호사의 도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응? 나루호도 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진범은 왜 이런 걸 필요로 했을까? 맞아. 코러시아는 일부러 저 폼을 오토로에게 전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당연하다. 그 의미를 알면 자연이 밝혀질 것이다. 누가 진범인지. 까미야끼리오의 혐의를 풀 증인을 입정시키시오. 물론 그녀 본인 까미야끼리오. 까미야끼리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0분간의 휴식을 취합시다. 검찰 측은 증인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쉴 때 잡았다고 하던가 뭐 하겠다. 알겠다.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 3 대기실. 역시 인재를 잡아두면 다르고만 변호사 양반. 설마 그끼리오에게 내 죄를 덮어씌워 주다니. 진정 죽일로. 나루호도 씨. 응? 어라 하미 치이로는? 그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강력한 힘에 풀려가서. 강력한 힘? 나 로더 씨 전화가. 이 푸노쿠시다. 삑? 어떻습니까? 아직 잘 버티고 계십니까? 그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어요. 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떻습니까? 고로시아와 마유이의 행방은? 그, 그게 저기 역시 단서가 잘 올라와서. 그럴수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뭔가 하나라도 단서가 있다면은? 치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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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로? 어, 치이로가 뭔가 할 것 같은데? 마유이를 구할 때까지 버텨보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건만. 이제 그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것인가? 천막이에요! 천막? 서커스! 천막이 뭐여! 맥스 갤럭티카? 갑자기 왜? 맥스 갤럭티카? 어, 돌아왔어. 치, 치이로 씨! 마유이 지금까지 재워져 있었나봐요. 아, 얘가 말한 거였어. 눈을 뜨자마자. 천막, 천막이에 서커스가 이산에서. 아, 나를 소환했어요. 그래서 마유이는? 그엔 지금 먼지 쌓인 작은 방에 갇혀있어요. 그 방 창문에서 천막이 보여요. 거든 100m. 이토노코 씨. 이 마을에는 지금 몇 개의 서커스 천막이 있습니까? 한 개겠지, 뭐. 한 개뿐입니다. 다치미 서커스. 맞아요. 그곳에 마유이가 있어요. 뭐라 겁쇼? 자, 잠깐 기다리십쇼. 이봐! 지도에 뭐든 그려! 빨라! 100m다! 그리고? 창 밑에 우체통이 보여요. 이토노코 씨 우체통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또, 그... 무당 이과에서 또 수사를 하네. 이 점수를 의존해서. 미안해요. 주수를 의존해서. 작은 창문이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창은 3층 정도의 높이예요. 오래된 오피스 같군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곧 찾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기에 전화는 끄면 안됩니다. 지, 이러시. 마유이는 무사하겠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무척 배고파하고 있거든요. 빨리 찾아... 이제 대꾸도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빨리 찾아내 주세요. 이토노코 씨. 슬슬 시간이 되었군요. 준비됐죠? 나로오더 씨? 마유이가 구출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좋아! 버텨보겠어! 같은 날 오후 12시 5분 지방재판소 제3법정.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피해자를 살해한 코러시아는 의료인에게 이것을 건넸다. 거기서 하나 의문이 생긴다. 왜 이런 걸 건넸는가? 그 대답이야말로 진범의 이름을 밝혀줄 것이다. 피고의 매니저 카미야 키리오를 입정시키시오. 증인은 현재 시신, 훼손, 수사방해 등의 죄를 범한 상태다. 그러나 오늘은 살인죄를 범한 인물을 찾기 위해 한 번 더 증언대에 서주셔야 하겠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이 곰을 본 적이 있나? 물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물론 증인은 알고 있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겠나? 이 곰에 대해. 키리오씨가 어떻게? 증언시작, 곰 액수소리. 사실은 그거 정밀한 퍼즐처럼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조작하면 분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안은 텅 비어 있어서 물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정밀하니까 방법을 모르면 못 열죠. 겉만 봐서는 열리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열린단 말입니까? 이 곰 액수소리가. 눈치 못 채셨죠? 그냥 봐서는. 에이 잘 만들었군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역시 무슨 비밀이 있었어 저 곰. 신문 시작. 곰 액수소리. 잠깐! 퍼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흠, 겉모습은 보통 액세서리군요. 정말 그래. 아마 모르는 사람을 보면 퍼즐인 줄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떤 퍼즐입니까? 올바른 순서로 조락하면. 조작한다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우선 꼬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오, 정말이군요? 그러면 손바이머리 부분이 움직이게 되지요. 오, 이거 참 재밌군. 재판장 인형에 푹 빠지셨군. 히히! 지금 조작하는 중이야. 아! 저는 신경쓰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미친놈. 재판장이 안 들으면 뭐해 이걸 왜 해. 그 퍼즐을 풀면 어떻게 되는가. 잠깐! 어째서 당신이 그런 걸 알고 있죠? 그야 당연하죠. 제가 샀으니까요. 뭐라구요? 친구랑 스위스 여행 갔을 때 기념으로 사왔죠. 그럼 이건 당신이 선물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곰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울릴 것 같았어요. 퀴리오씨의 선물. 주행인 직원을 계속해 주실까? 선물을 줬어? 상당히 정밀하니까 방법을 모르면 못 열죠. 그 퍼즐 푸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후지, 민호, 이사오와 저. 스위스에서 사왔으니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이 나라엔 그다지 없을 것 같군요. 그래서 아직 못 꺼냈어 유서를. 그 창 안에 있어. 여기서 꺼내. 법정에서. 그냥 깨버리려고 해 지금. 열받아가지고. 근데 의외로 쉽게 부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안에 물건을 꺼낼 뿐이라면은? 그저 장난감이니까요. 하지만 부쓰고 나면 원상태로 고치기는 힘들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지 않아? 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지, 민호도 말하지 않았다면 알고 있는 것은 두 사람뿐. 두 사람뿐입니까? 그럼 당연히 오토로씨도 몰랐겠군요. 일단은 이쯤에서 정보를 정리해보자. 징거푼 액세서리의 법정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수정했다. 여는 법은 후지, 민호와 키리오 밖에 모른다. 어디? 슬슬 속이 후련해졌나? 이 신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한 가지다. 그건 바로 이 안에 물건이 들어간다. 흠! 흠! 우리는 그 점을 이미 숙지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즉, 안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확인하겠소. 증인! 네? 이것을 열 수 있는 것은 당신 뿐이오. 부탁하겠소. 조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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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긍. 흠! 흠! 기녀씨가. 버지를 푸는 동안 법정 안은 보고 온 친구가 지금 있다. 띠디디디디디 띠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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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디디디 띠디디디디 띠디디디디디디 띠디디디디디디 이것으로 되었나요? 뻔밉걱에게 메모가 씁니다마는 무를 필요도 없지 안그래 변호인 띠우서다. 띠우서? 후지미노 이사오의 매니저 아마노 유리에가 남긴 것이다. 방금 전까지 행방이 묘연했지만 숨겨져 있었던거지. 시신 반려연자 후지미노 이사오에 의해. 꽤 예쁜 글씨를 쓰는 여성이었군 아마노 유리에 이처럼 본인 서명도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자살 당시 그녀가 남긴 유서다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빨리 읽어줬으면 좋겠다 정석! 정인 당신은 이 사실을? 예, 후지민 노예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액세서리를 찾았습니다 공표되기 전에 처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미 가져왔던 것이 다 코러시아의 손에 완전히 저검사의 페이스군요 유서가 발견되었다 그렇담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 적혀 있는가? 그래요, 대강 상상은 가지만은 그럼 이 자리에서 유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지 이제 어쩔 도리도 없게 됐군요 그걸 입수하기 위해 부질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그녀를 위해서도 태워버리고 싶었어요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재판장 유서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라오 알았습니다 정족이 깔린 법정에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유리혜씨 유리혜씨는 모든 것을 적어 남겼다 다 남겼어 오토로에게 농락당하고 버려지고 결혼이 결정되니 이번엔 그걸 방해해서 절망 끝에 죽음을 결심한 사실 더러운 놈이야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해두겠다 검찰 측은 오토로 신고해 인격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 그럼 도대체 물론 목적은 살인 동기를 입증하는 것이지 안 그런가 증인? 예 사건이 일어날 밤 후지민호는 그 유서를 공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상식 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오토로 신고는 무엇보다 그 상쾌한 이미지가 중요했다 그래서 유서 공표만은 저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증거품 유리혜의 유서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오토로의 악랄한 행동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기 탓에 사람을 자살로 몰아넣고 이번에는 그것을 분노하러 한 사람이 이까지 막았어 쓰레기 아녀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어 샹 너무 새끼야 샹 너무 새끼 인간 쓰레기야 이제 의문의 여지는 없다 킬러에게 의뢰한 인물의 목적은 이 유서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유서가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피고인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서는 피고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아무래도 우리는 진상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피고의 범행 동기는 이기적이며 동정의 여지도 주건이 없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 왜 그래요? 날 어러시 아직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어요 이 지경이지만 아직 기어올라야만 해 시간을 끌어야 돼 치명적인 증거는 두 개 액세서리와 저 유서다 그 어느 쪽에 테러가 있을지도 몰라 재판장이 망치를 손에 들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손에 들었어요 서둘러요 소리야 뭐야 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 기다려주십시오 재판장님 이 유서를 찾기 위해 오토로 신고는 사례를 결의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합니다 모순입니다 이 유서는 후지 민호 이상호가 사건 당일까지 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서의 내용을 오토로 신고가 알 리가 없어요 하아 그건 그렇네요 네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는 유서때문에 사례를 계획할 리가 없어요 아니 뭔 소리요 정숙정숙정숙하시오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미주르기검사 임기응변치과는 잘된 것 같은데 유감이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일단 경의를 표해야겠군 무슨 뜻인지요 변호 측은 더 깊은 절망을 바라는 모양이군 이것을 보도록 그 뭐지요 초소형 비디오 카메라다 그 성능력에 도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도 많지 도, 도찰 이상하다 저 몰래 카메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오토로 신고와 피해자는 서로 라이벌 의식을 품고 있었지 기어코는 이런 것을 사용해 상대의 약점을 주려 했던 거다 피해자 후지민호 이사오는 사생활을 감시당했던 것이다 물론 감시한 건 오토로 신고 이 시각의 정수 정수까지요 아 예예 설마 당신은 도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에에에에에 대략 대략이 뭡니까 아마 너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꼽 눈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내가 갖고 있는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어젯밤 피해자의 자택을 조사하게 했지 이걸 써서 이토노코씨의 탐지기 덧붙여 이 카메라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었다 오토로 신고의 지문이라고요? 아마도 카메라는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던 모양이군요 이제 납득이 갈 것이다 오토로가 유서 내용을 파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피해자를 감시했었으니까 hunger 엄마 저ican 라는ese 오빠가 살인번비지 openly 엇가 멈춰 엇 Captain 내 쳐다보지마 날 얻어 씩 아 예 어때요? 다음 어까나 생각했어요? 다음서.. 다음서? 어.. 다음서.. 그런게 있습니까? 확실히 미출기 검사 입증은 완벽에 가까워요 하지만 입증을 서두르.. 서두르느라 그는 하나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아직 어까나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뭐..뭐라구요? 꼭 해야할 검사를 하지않는 증거품이 있어요 꼭 해야할 검사? 그야 그 검사를 할 기회는 존재하지 이거 말장난이에요? 그치.. 검사를 못한 검사를 탓할 수 없어요? 펀치라인 무슨소리에요? 시바..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떠십니까 변호인 이제 이의는 없지요? 지희로씨가 말한 불안정한 증거품 내가 지적할 수 있을까? 일단 제출해 이 있음! 나 있음! 이.. 하.. 자신없나 목소리가 작군 이 있음! 재판장 변호층은 아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억지 부리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너답지 않은데? 응? 입증을 서두르느라 하나 중대한 실수를 했잖아 그것에 대해 내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아쉽군 밑지르기 꼭 KR 검사를 너는 할 수 없었다 이 증거품에 아.. 배지를 던지래 사실 난 변호사가 아니었다고 흐흫 응? 어디게? 지금까지 그냥 무자격자가 한거였어 흐흫 변호사 검사를 안했어 이게 3년동안 영상을 점퍼로 바꿨어 아까 얘기했던거 아니야? 그냥 그거? 뭐야? 그 유서가 그 진품이지 아닌지? 진품이지 아닌지? 주작일 수도 있잖아 근데 주작이면은 응 그치? 만약에 주작이면은 걔가 봐도 응 뭐.. 그게 없겠지? 오토로 신.. 그.. 신고가 그.. 액션이 없었겠지?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죽일 이유도 없었지? 음.. 흐흫 억간가? 아까 그.. 예쁜 글씨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열었잖아요 이분이 저.. KK가 지금 열었잖아 이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그 필적 감정이나 이런걸 할 수 없지 않아요? 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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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스 그것은 유리의 시제의 유서로군요 맞네 맞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분명 유서는 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제가 갖고 있었죠 그 말은 그 유서는 당연히 아직 필적 감정이 안 된겁니다 진짜.. 드럽다 드럽네 아.. 즉 알고 저러는게 드럽네 역할이 바뀌었어 지금 둘이 유리의 시가 정말로 이것을 썼는지 가장 중요한 입증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긴요 그렇긴요 변호인 당신은 설마 나로도씨 당신이 당신이 유서가 가짜라고 주장할 생각인가요? 예스 당신은 오토로씨에게 살인죄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직접 가짜 유서를 만들어서 유리에도 능력했어 가짜 유서를 만들어서 이 안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구요? 변호인은 또 증거도 없이 증인을 범인 취급하고 있다 이 증인과 유서를 연결할 증거따 지금 변호인하고 검사가 입장이 완전 바뀌었어 범인.. 흐흐흐 만일.. 만일 이것이 가짜라면 만일 이것이 가짜라면 만일 수 있는 건 증인 밖에 없어 검사했어도 잘했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트집잡기 트집잡기 이 액세서리에 관한 증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퍼즐을 풀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외에는 증인 밖에 없다 깟! 귀리오씨 이것은 당신이 쓴게 아닙니까 오토로씨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종이 쪼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다름 아닌 너야 이것이 진짜인지 증명하는 것은 검찰 측에 할 일이야 끝! 꼭 과iche 거듭! 미치루기검사 이유서의 필적감정은 지금 들은대로다 할 시간이 없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또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군요. 그런... 바보같은... 곤란하게 듣는 걸 나로도 씨? 하루 더 결판이 미뤄지면 마리의 몸이 이제 버티지 못할 거야. 하는 수 없군요. 검찰 측, 변호 측, 양쪽 모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필적감정 따위는... 필적감정 따위는 변호사가 시간 끊는 게 뻔하잖아! 오, 저분은 유죄야! 그 쓰레기 아니야, 저거! 딱 봐도 뻔하다고! 유죄 한 게일지도 모르겠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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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판? 어? 끝났다. 이제 찾았다고 한다. 어? 누가 법정에서 전하기를! 전데요? 어, 나야! 어, 법정이야! 어, 인턴 워커 씨! 어? 찾았어? 찾았어? 어, 뭐야! 이 느닷없는 하자. 마요인은? 범인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게... 그것이... 놓쳤습니다. 야! 뭐야 임마!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수에 목 매달고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국수가 끊어지지. 아무튼 상황을 가르쳐주세요 빨리. 지금 방금 아지트를 찾아냈습니다. 헌데 이미 둘 다 또 없었습니다. 최악의 사태이군요. 전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하... 하지만... 혹시 이제... 한계임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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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들리냐고? 이 유죄소리가! 이거 어떻게 버텨, 이거를?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쓰셨는데... 아니... 이투노쿠 씨 믿고 계속 버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뭐, 뭐가? 밑줄기 검사님 바꿔주십시오. 아니, 법정에서 뭔 전화를 지금... 파쿠아야 뭐. 적당히 하십시오, 변호인! 아, 예. 지금 재판을 종료하자니까? 전화는 끝난 후에... 자, 잠깐만요. 밑줄기! 받아라! 받아라! 전화기를 던졌어. 검사님이십니까? 개판이야... 부탁입니다. 어떻게 좀 조금만 더 시간을... 재판 중이다. 실례했군. 변호인, 여기 법정입니다. 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심리는!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끝이야... 그러면 오늘 법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 으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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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띠용! 기다려주시오! 미, 미, 주르기! 미, 미, 주르기! 그런데 이게، 얘네가... 계속 시간을 끌어서... 뒤에 재판이 밀렸잖아. 다른 재판 들려? 30분 시간을 주길 바란다. 무슨 말씀이시 mma가 그동안 이 증거품에 필요한 검사를 하겠다. 그러나 30분만에 결론이 나오나 요 나오게 할 것이요. 그래서 폐정하고 바로 이 시간을 30분 사달라 30분! 폐정! 30분! 이봐! 이봐 미친 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배려야! 30분이라고! 깜짝 요청에 의해 심리를 30분간 중단합니다. 한 시간! 이봐 두한이 30분은... 그리고 본법정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그러면 마지막 휴식에 들어갑니다. 3월 23일 오후 2시 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 대기실. 2시까지 왔어. 나로도 어떻게 됐나 봐요 양은? 콜로시아놈 또 사라졌다는 건... 30분만으로는 도저히 발견은 무리야. 오! 찾았어! crid 아하하 분명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 원격으로 이제 추리해 있는 걸로 그럴 줄 알고 유일여품을 들고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입니까? 이상하고 유일여품은 무선 감시과가 조사를.. 그런 거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녀석도 눈을 피해서 슬쩍 해왔죠 슬쩍이 패시브야 전 이제 형사가 아니니까요 형사가 아니면 도죽질을 해도 돼? 이제 법률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 출세깁니다 아니.. 법률에 구애를 받아야지 다 그것 좀 문제가.. 법률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 지금 법원에 오고 있다 이 곰을 쳐다도 20분만 있으면 재판소에 도착합니다 안심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안전운전으로 오게나 이제 세상.. 어느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습니다 아자아자아 빨간불 따위는 무시합니다 쟤를 억누르려고 다시 형사로 복직시킬 것 같아 경찰 일을 안하면 막 나가니까 그러면서 끝날 것 같아 진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었어 범인의 유력종..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따라딱딱 뚝딱딱딱 딱딱딱 따라빡 빡빡 벽 뚫고 들어왔나? 그러네.. 표정은.. 어이.. 왜 그러나 이 돈은 그 길이 영상.. 사고 났다 사고 났어 사고 났어 세하아.. 어느누구도.. 저를.. 응? 좀 불안한데 이건? 교통사고다 휴대폰도 망가졌어 뭐하는거야 그 사람은 아니 천천히 오라니까 딱 그거 그 뭐냐 그거 같애 위플래시 악보 구해가지고 다시 오다가 사고 난 것 같은 장소를 모르겠군 휴대폰은 망가졌다 경찰차가 아니라 무선도 없지 게다가 경찰 도착보다 빨리 가지 않으면 그럴 수가 단지 그의 현재 위치를 알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터노크씨 아군인가 아니면 최강의 적인가 차라리 이터노크가 죽었으면은 영매가 찾을텐데 그리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최강의 적이래 아니 아군인가 최강의 적인가 이 안에는 얘 목숨이 위태로운 거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있어 있다고 해 물론 있다고 해 그래 한가지 있어 방법이 뭐라고? 이터노크 형사의 현재 위치 이 녀석에게 가르쳐줄거야 저거지 무전기 나 아니면 이거? 그저 현대 휴우 소리나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고곡 그럼 고곡 밖에 없어? 고곡 아니 잠깐만 과학이냐 과학이냐 무당수사 랑종이냐 인데 지금 과학이냐 랑종이냐 아니 이 녀석이 알려줄게 이거 이거 인물파일 이 녀석이라고 했잖아 이 녀석? 기.. 아니 물건한테도 이 녀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 맞아 얘 예 징거품파일? 사람인가? 사람일거 같은데 나는 오히려 인물파일로 가봅시다 인물파일에 무당이.. 주술 쪽으로 가야될거같아 이토노코 형사의 현재 위치는 이 녀석이 가르쳐준다? 얘가 알려줘 아 이토노코의 위치는 이토노코가 알려준다? 아니까 얘가 아니까 얘도 모를거 같은데? 예.. 하루미 하루미 어때? 얘가 걔.. 걔 누구야? 영매로? 그.. 그.. 해서 치로 너무 억지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역시 아니였나 이걸로는?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는거보다 나겠지 아 그럼 마요인가 보다 이거.. 마요이가 어떻게 하자? 마요이가 없는데 지금 여기 마요이가 어떻게든 하잖아 아니 왜냐면 전에 마요이가 떠날 때 원에서 틀렸어도 진행이 됐거든요 분기가 있어 이게? 월티엔딩이? 틀려도 되는.. 어 그런게 있더라구요 밑주르기 이제 널 욕하지는 못하겠다 나도 반대가 됐어 의뢰인이 유죄라는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결백한 증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적의 증거를 빌미로 삼아 변호사 나로호도를 잊지도 죽어야 할지도 모르겠군 나로호도 쓸때문에 응석을 받아줄 생각은 없다 니놈 변호가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될때는 반결이 내려진 순간이다 단결 밑줄기검사님 계십니까? 무슨일인가 담당관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일이랍니다 필적감정이 끝났을지도 모르겠군 이놈이 할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냥 넘어가 버렸네 못 맞췄는데 이거 분명히 엔딩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똑같은 말 오후 2시 35분 지방재판소 제3 법정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럼 재판을 재개합니다 아 예 이것은 이 유서는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 뭐요? 정속정속정속 밑줄기 검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이걸 열 수 있는 거는 걔 누구야? 그 여자랑 KK랑 주부네 밖에 없었는데? 누구의 필적이었습니까?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피해자 후지민호 이사호의 필적 같다. 그냥 덮어씌우려고? 모함할려고? 아무래도 유리에씨의 유서에는 적혀있지 않았나보네요. 오토로 신고에 대해... 그러나! 설령 이 유서가 가짜였다 하더라도 오토로 신고는 그것을 몰랐음이 분명하다. 이 유서를 진짜라 생각하고 빼앗으려 한 것이다. 끝 맞죠. 흠! 충분히 가능성이 있군요! 오토로 신고는 유서가 가짜임을 몰랐다. 이 주장 어딘가 모순되지 않았나? 가짜인 줄 몰랐다. 왜냐하면은 그걸 직접 말해줬잖아. 죽은 애한테. 위치료기 검사가 입증한 것이 사실이라면 오토로 신고는 유서가 가짜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지요? 아! 저 액자 뒤에 사랑하는을 담아서 유리에 이 글씨체가 있어. 아! 그치! 그치! 근데 못 열어봤잖아. 근데 동영상으로만 봐자. 8시에 켜지는 걸로 맞아. 하지만 제씨... 어! 어떻습니까? 미치료기 검사. 이 유서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것보다... 저 친구가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더 문제인 것 같군요. 나도 그래요. 귀신 같을까? 귀신이라서. 그치. 그렇다면 당연히! 어깨 시스템이... 나왔네요. 어깨 시스템이 왜 갑자기... 정숙 정숙! 이발 변호인! 예, 예. 저 말이세요? 감시권은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폼나는 부분을 가로채다니. 아, 예. 미치료기 검사를 한 방 먹이면 손자에게 자랑할 수 있었는데... 벌점을 부여합니다! 아하. 벌점 먹고 넘어가 주네. 이 유서가 가짜였고 그걸 피고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더문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청이 주장해 온 살인동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하... 하지만... 오토로도 24시간 모든 장소를 감시하진 않았을 거다. 피해자는 오토로가 모르는 곳에서 유서를 위조했을 거다. 니 말버릇을... 말버릇을 그대로 돌려주마. 피해자가 어디에서 유지했나? 증거로 제시해 주실까? 끄! 자강 2천이요? 정석 정석 정석! 맷줄기 검사! 아무래도 이번엔 당신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군요. 역시... 역시... 역시 이렇게 되고 마는가... 무슨 말입니까? 맷줄기 검사... 필적 감정 결과를 듣고 이렇게 될 줄은 예상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사실 진짜야! 계속할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증거에 의한 동기증명이 불가능해진 이상 검찰 측은 다른 측면에서 범행을 입증해야 한다. 확실히 그렇군요! 재판장! 검찰 측은 이쯤에서 증인을 불러보고 싶소만.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증인이라... 밑으로 기답지 않군. 말을 주저하다니... 어떤 증인입니까? 코러시아에게 살해를 의뢰한 인물이... 누구일까? 개가 올라가나보다... 개? 그 의문에 완벽하게 대접해줄 증인이지. 아! 냥이! 아이 설마... 저... 설마... 그런 걸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을 리가 없다. 그... 그렇지요. 대체 그 증인이란... 그... 그것이 그게... 본인이다. 코러시아... 사자의 문. 오... 코러시아 씨! 뭐...뭐...라구요? 뭐...뭐...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코러시아라고 하면은... 킬러라는 뜻이요? 그 말대로다. 지금한테 산다고요? 뭐 그렇게 되겠지. 음... 특례로서 허가해줬으면 하오. 하... 변호인.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식은 뭐... 시간을 벌기 위해선... 거부할 상황이 아닌걸? 과연 괜찮을까요? 야... 재판시간... 전세냈네. 전세냈어. 그럼 어쨌든 증인을 입장시켜놓고 보겠다. 미칠기... 역시 혼란한 모양일걸. 그럼... 증인. 그... 이름과... 어... 직업은? 이름과 직업말이군요. 이름과 직업말이군요. 이름과 직업말이군요. 이름은 코러시아 사자의 문. 킬러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자자... 자! 잠깐! 왜그러나? 왜그러나라뇨. 뭡니까? 대체 이 무전기는. 거의 사실상... 그... 크로마티브교 메카자와... 보는 느낌이네. 실은 방금 전에 나에게 배달된 것이다. 전파 역탐지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증언을 한다더군. 급한 전화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나?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킬러 본인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증인 당신이 코러시아라는 증거를 제시해주시오. 어쩔 수 없군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배고파... 마... 마요이? 마요이? 갑자기 왜그럽니까 변호인? 이... 이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자의 문으로 인정합니다. 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군요. 이제 무전기가 시작합니다. 어쨌든 재판에 속행합니다. 먼저 하나만 확실히 해두겠다. 무엇이지요? 당신은 의뢰를 받고 부지미노를 살해했는가? 말씀대로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음... 그럼 증언을 부탁하지. 당신에게 의뢰한 인물에 대해. 알겠습니다. 악몽입니다. 이런일... 증인석에 무전기가 나왔어. 사자의 문. 도대체 어떻게 나올 셈이지? 증언 시작. 의뢰인에 관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킬러라는 직업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증언돼 서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몹시 예의가 받은 사람이군요. 마치 우릴 놀래는 것만 같아요. 확실히 이 증인은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지. 그러나 코러시아의 말에 거짓은 없다. 그는 지금 증언한 것을 계속 지켜왔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아참 저희들은 이해를 넘어선 세계이군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예. 지금부터 벌어질 신문은 도저히 예상을 못하겠는걸요? 의뢰인에 관해서. 신문 시작. 잠깐! 다른 것보다 먼저 어서 의뢰인의 이름을. 변호사님. 당신은 본인의 입장을 모르시는군요. 저는 먼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어쩐지 여러분 이 증인에게는. 재판장은 모르지 마요. 이해관하냐. 신뢰관계? 저희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드립니다. 그 대신 손님께서도 결코 저에 대해 누선하면 안됩니다. 직업 특성상 너무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곤란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히 증언돼있잖습니까? 의뢰인에게 살해 혐의가 걸린건 처음이지라. 고로시아의 이름을 걸고 뭔가 해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해를 넘어서네요. 그 신뢰관계를 배신당한 적은 없습니까? 아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 되겠네. 그거를. 그 뭐지? 뭐였지? 그 찍은거. 아 찍은게 아니고 뭐였지? 저희는요. 돈 받고 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지요. 찍은거 찍은게 제 그것도 있었죠. 제 그 위험. 그 리스크 관리. 이 있으면? 의뢰인이라 해도 용서치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증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시할 수 있겠네? 그건 좀 이상하군요. 증인은 이제부터 이 의뢰인의 이름을 증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야되는데? 지금 의뢰인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누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하는 수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인위에 어긋난 일을 했으니까요. 그렇지. 사진총부 자체가 인위에요. 살인자. 살인자가 인위를 노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죄를 전가한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지요. 킬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지금 발언하신 분. 실례지만 죽고 싶으세요. 재판장님. 죽고 싶어요? 아니요. 나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참.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됐으니까 의뢰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저는 말할 것이 남아있으니까요. 제 길 거드름을 피우고. 초조해하는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래 못 살지요. 길 너에게 들으니 진짜 리얼하게 들리는걸. 이제 됐으니까 빨랑 증언이나 하지. 어쩔 수 없어요.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같으니까 듣고 싶은 말을 끌어내야 해요. 후원 감사합니다. 난 인생상담 선생님이 아니라고. 여기서.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제시를 해서.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뭐 보여지죠? 그.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가 있는 건 몰라. 얘가. 응.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이게 그 피해자. 그. 범행이 시작되면 이걸. 녹화를 떠가지고. 얘한테도. 그. 너도. 잃을 게 있다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건데. 요거. 인거 같아. 저. 저. 송신장치? 요거 촬영. 8시부터. 이거 왜냐면 이 시간에 촬영한거니까. 음. 어? 아닌가 본데? 증인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려없이 저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음. 그런 얼굴로 말하니 이이는 기가 가겠습니다. 아니. 송신장치인가? 우레인의 저장. 일단 저장. 이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아닌가. 이거밖에 없네. 그거밖에 없네. 응. 그럼 요거를. 근데 의료인이 누군데? 코러시아 의료인? 걔. 그건 확실한거. 로딩. 얘는 확실해. 걔는 확실한거에요? 신고는 확실해. 그럼 신뢰관계가 무척 중요한데. 어. 내 생각엔. 요거. 요거 한 번 더? 안되네. 아냐아냐. 조졌다. 본법정은. 사형. 유. 죄. 띠용. 흐흫. 흐흫. 유. 유. 해피헤딩자. 형. 근데? 이 재판이 이상한게. 저.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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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뭐예요? 봐봐, 누설하면 안 되는데 아 신뢰관계가 인위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 얘를 배신하려는 행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 저 주장이 침대관계가 틀어지는 일 침대관계가 틀어지는 일 볼쪽 눈에 저거 가짜유산은 제가 만들었고 정답 이것도 지가 알아서 한 거잖아. 킬러가 한 번 다시 읽어봅시다. 저..그.. 대사를 좀.. 신뢰관계 정확하게 이동을 찾아야 합니다. 아 여기다, 여기다 해야되네. 여기서? 아 아닌가? 어, 아까 했는데 봤는데? 어. 아, 여기서 해야되는데? 누설에선 안됩니다가.. 누설을 한 걸 말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었거든요, 송신도? 키리오가 갖고 있나고? 추궁은 했어? 아까? 다 추궁한거요. 아 그래? 응. 처음부터 다시 할까? 추궁은? 범행할 때.. 아! 범행할 때.. 나 알았어! 응? 범행할 때.. 아니, 이게 원래 카메라가 맞는데.. 응. 범행할 때.. 아니, 이게 원래 카메라가 맞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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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증거품에서..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이걸 샀다는 증거? 곰대가리! 그것만 해보세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곰인형을 갖다놔서? 응. 아, 죄송. 이 시리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얘가 찍혔잖아, 근데. 아니, 찍힐 수도 있는 거잖아, 저렇게 해놓으면. 그럼 실례가 깨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실례를 말하는 거 아닌가? 아, 왜냐면 그.. 저.. 시리즈 3개가.. 다 안 되니까.. 추궁을 더 해봐. 근데 추궁 다 했거든요? 그래요? 야, 지금 몇 개가 없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의뢰인 이름 말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킬러는 지금 이거 아까 말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습니다. 이니에.. 띠링 했으니까. 띠링 했으니까, 이니. 응. 죽고 싶습니까? 이것도 아까 했던 거.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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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추궁. 여기서 추궁. 이걸 뗐는데. 안 했나 보다, 이 부분을. 말하십시오. 했는데.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오래 못 사야지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럼 이니를 이거를 맞춰준다는 게. 제시를. 제시를. 사건을. 악한 사건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거야. 지의 악한 사건. 이거? 근데 이거 가짜잖아. 아. 아. 유설이 못 봤잖아. 개같이 멸망. 그 앞에다 까는 건가? 유. 제. 제. 이 부분 열받아. 유. 제. 주연 꺼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자꾸. 뭐다 본 거지?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 실내 관계에. 추궁 한번 해봐요. 어디 다시. 똑같은데? 해봐. 차라리다. 여기다 이걸 하는 거지. 뭐? 이니를 어긋난. 이니가 어긋난 행동. 오토의 악란 행동. 몰랐잖아. 아니, 아니, 아니. 최대한 행동.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으억! 중간에 저장...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다... 개같이 죽음! 처음부터 이거 나로도 그건데? 처음은? 필요없잖아, 처음은 처음은 나로도 그 얘기인데 아, 그 얘기? 여기서부터 보면 이건 엄청 봤어요 실력관계? 그치? 근데 손님께도 저에 대해서 두사람이 안됩니다. 그것이 킬러와 의뢰인의 의리인 것이죠 음? 음악이 왜 꺼져요 여기서? 아까도 이랬어 이번 의뢰인은 의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자신의 질에 남에게 씌워놓은 것은 아까도 했지 이거는 대신이 배신할 것이야 그니까 그 오오토로가 남에게 뒤집어 씌운거는 내가 한거잖아 오오토로는 딱히 하려고 안했어 원래 그죠? 여자애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렇게 되는거잖아 어떻습니까? 그니까 변호사가 문제인거 아니야? 흫흫흫 여기에 이니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있는건데 응 포러의.. 코.. 포러시아 사자의 먼 같은 사람이지? 응 아 그리고 본 얼굴로 이렇게 활동해도 돼? 그러게 너무 눈에 띄는데? 뒤집어 씌운다 근데 얘가 악질적인 부분은 얘가 악질적인 부분은 오토로 신고해 악질적인 부분은 이 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쵸? 응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건 아니야 뒤집어 씌운다? 얘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죽게 했고 응 얘를 살인한 거야 응 그쵸? 근데 이 살인 청구업자 말로는 응 인의를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응 근데 얘가 딱히 뭐 한 게 있냐 이거지 내 말은 얘를 얘를 자기 불량계 유서를 공개할까봐 그냥 죽여버리고 이 아마노 유리에를 괴롭혀서 자살로 몰고 간 거 응 거거든요? 응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쵸? 이것도 아니고 토마토 키리오 누가 인의를 져버렸다는 거지? 지금? 이거 증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 킬러는 지금 의뢰의 실내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뢰인과 깨졌다는 거지? 실내 관계? 정확하게 이유를 처리해두고 손님께서 저에게 누설하면 안 돼요 그것이 킬러가 의뢰인의 의뢰인 것이죠 누설을 지금 아까 이렇게 증언했죠 의뢰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응 죄를 남에게 씌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웃긴 게 아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데 여자가 그거라고 하니까 아아 KK한테 씌운 거?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짓을 음 KK한테 한 거?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킬러가 붕괴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AS로 무죄 입증까지만 해주려고 했는데 무죄 입증을 떠나서 여자를 어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음 그래서 여기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건데 그리고 뒤에는 빨간 글씨로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그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어 크게 없어 여자 여자를 범인으로 보는 게 딱히 없지 이건가? 이것도 아닌 거 같은데 흠 어떻게 생각하다뇨? 요거 요거 세 번째 이거 여기서 빨간 글씨로 나오고 있네 음 그건 좀 이상하군요 증인은 이제부터 의뢰인의 이름을 증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누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하는 수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인위에 어긋나는 짓을 했으니까 인위 음 자기가 살기에 남에게 죄를 전가한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지요 지금 발언하신 분 실례지만 죽고 싶습니까? 흐흫 인위를 도네 그러면 이거 어때? 다시 한번 돌아온 거죠 이거 어때? 지금 인위에 어긋난 걸 계속 했다고 하잖아요 응 이거다 내 잘못 아냐아냐아냐아냐 변호사를 써서 괴롭혔다 변호사를 써서 지금 대화... 대화 이게 다예요? 응 네 개 밖에 없어요 아니 네 개 밖에 없어 He 변호사야 변호사 신뢰관계 아니면 단순하게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거를 얼추 다 했거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잖아요 그죠 이거 안했나 이거 했죠 이것도 했고 이거 안했다 이건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제시할 게 없는데 유서를 파기했어 제시를 할 그게 없어 다시 그냥 1번부터 추궁으로 한번 가보죠 4개 밖에 없어요 대사가 세트가 여기서는 이거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너 니 입장부터 생각해 땀 흘려 그리고 두 번째 킬러나 지금 이런 거 인위를 아까 봤잖아 이거 한 7번 봤어 신뢰관계 응 신뢰관계 저에 대해서 두 살면 안 됩니다 인위를 했다 여기서 인위를 했다 여기서 인위는 그 뒤에 거 치악의 인위는 치악의 인위다 신뢰관계를 의리를 이만태는 신고 신뢰관계는 뭐가 없습니다 이거 의리 의리 세 번째가 인위 빨간색으로 인위가 터져요 응 자 이게 두 번째 응 여기서 죽음 세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죽음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위 빨간색이 뜨면서 인위 인위 그래서 죽고 싶나요? 어? 실례지만 죽고 싶나요? 죽고 싶나요? 아닌데요? 슬슬 의리 의리의 이름을 말할까요? 추궁? 추궁 하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의리의 이름을 무려 결심이 안 난다 그럼 내가 대신 묻자 어? 이걸 안 했나? 여기까지 오기 전에 계속 제시하고 로드하고 제시하고 로드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부분에서 그게 있었거든요? 원래? 끝까지 안 들었어 추궁을 끝까지 안 했나 봐 아니야 4개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부터 말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추궁을 여러 번 해야지 진행되는 것도 있나봐 진짜로 추궁을 두 바퀴 해야지 된대 그런 게 있어? 추궁을 한 바퀴 돌고 또 와야 된다고? 처음부터? 근데 계속 로드했구나 안 된 줄 알고 흑혐이네 스승인 어떻게 된겨?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사님 의뢰인은 카미야키리 의원님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겨 아까 전화로는 도대체 도대체 진짜로 그믄 킬러가 배신한 모양이군요 밑줄기 검사를 아니지 걔일 수 밖에 없어 오호토로일 수 밖에 없어 그럼 이게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서 굴어치는건가 끝까지? 그런거 같은데? 밑줄기를? 아마 오호토로 신고라는 역시나 이건 함정이다 이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증인을 소환한 것은 당신 아닙니까? 쥐잉장 속았어 인위를 논한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돼 킬러가 인위를 논하는거 자체가 아니 납치를 짜게다가 또 유괴를 짜 제 증언에 거짓은 없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계신 피고 오호토로님이십니까 즉시 그를 무죄로 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AS 확실하구만 여기 어쩐지 아니 오호토로가 무죄에 입증되면 또 이용하겠다 또 주변 사람들한테서 소개해 주겠다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 진짜로 갑자기 이겨버릴 듯한 분위기가 됐네요 음 진짜 어떻게 생겨 이약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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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네 이 유서가 피해자에 의한 위조였으며 그리고 그 사실을 피고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기 지금 킬러 본인의 증언으로 확실해졌습니다 그 감시했다는 거 있죠 응 이걸 다음에 제시하면은 제가 열받아서 불 거 같아 그죠 왜냐면 자기한테 이빨을 드러냈잖아 예 이거 자기도 찍히는 건데 그걸 알게 되면 얘가 킬러가 뭐 할 거 같은데 나효이 풀어주면서 그에게 사례를 의뢰한 것은 피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야 그 누구지 이터놓고기리 형사님 젖은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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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같은 그렇 다면 당연히 오 들어오신 곳은 무죄라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아무래도 역시 혼란이 빚어진 모양이군요 잠시 교신을 끊습니다 상담들 하십시오 이야 잘하네 킬러 담당관 급히 가미야 킬리올 데려오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러면 마요일을 구할 거면 이제 마지막 찬스일지도 몰라 근데 그 진짜 형 말대로 오호토로 는 왜 안 불러 있어 지금 안해 아니 그니까 왜 그 앞에 안 불러 그니까 아예 말도 안시키고 그냥 뭐 투명인간이야 미치르기는 틀리지 않았어요 코러시아는 위증을 한 겁니다 오호토로는 제 의뢰인은 유죄라구요 이대로 내가 이겨버려도 되는 것인가 설마 검찰 측 증인이 피고의 결백을 입증하다니 재판장 검찰 측은 자세한 신문을 요구하는 바다 코러시아 사자에 모는 위증을 한 것이다 흠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킬리올씨 유산은 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오호토로는 유리의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후지 민호의 죽음도 그 작은 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킬러 본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신이라고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킬러 말만 믿어 킬러 말은 믿어 라디오로 들려오는 킬러 말을 믿어 그리고 여기 현장에 있는 여자말은 안 믿어 킬러를 믿어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음성 조작을 했더니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혼도 제대로 확보 안된 킬러 말은 믿어 킬러가 당신이 맞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신에 관한 증거라면 얼마든지 있어요 나이프 단추 토너사멘 의상 그건 동기도 있습니다 아마느 이레씨는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였지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자들에 대한 복수 사례를 품을 이유로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거 아니라고 으으Hmm 나라데씨 야 당신은... 당신도 아니고 있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진범이 누구인지 urst 그 찬스를 버리고 범인의 유류품을 기다릴지 범인의 유류품을 맞췄으면 아까 맞췄으면 됐겠지? 다른 이거였겠지? 나는 심리를 요구한다? 그쵸 못하겠어요, 지리오씨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변호사예요 아, 그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거 있죠? 너 촬영하고 있어 하면 풀어주면서 될 것 같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로 신고는 살인자라고요 그 죄값은 지루할 만합니다 지리오씨에게 그 죄를 씌워버리면 저 자신도 오토로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와 이제 저 변호사 사무실로 게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진상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저 녀석 때문입니다 녀석에게는 몇 번이나 유죄 판결을 따낼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판결을 받아버린다면 녀석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킬러의 이니 변호사의 이니 신뢰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도 없어서 나는 저 녀석을 신뢰하고 있는 건가? 알았어요 나루호도씨 저런트로 말했다고?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고르시아에 대한 신문을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나루호도 하지만! 저 증인은 저 증인은 저 증인은 저 증인은 그냥 무청기라고요 이 증인의 위정을 간파하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제 일입니다 아직 범인의 유리품이 남아있어 이 법정에 그것이 도착했을 때 나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겠어 알겠습니다 재판을 계속합시다 하루 종일합시다 미추리 검사 교신을 제기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합시다 알겠소 판결은 내려졌습니까? 그 전에 좀 더 묻고 싶은 게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의뢰인 이름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 그건 일단 증인이 아는 사실을 전부 듣고 싶다 그것이 관례다 있었던가? 관례 같은 게?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증언받을 겁니까? 그럼 의뢰인에 대해 자세히 증언해 주시오 이거 참 법정이란 데도 꽤 번거로운 것이군요 의뢰인에 관해서 투 증언 추적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뢰인은 카미아 키리오님입니다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건 현장에 손을 댔다는 점입니다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하려 하더니 듣자하니 발견자인 척하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카미아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후 후지민호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게다가 나이프와 단추 등의 증거를 조작하였고 그것은 인위를 벗어난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킬러가 인위를 논하다니 흠 살인 살해 저작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2차 수정을 가한거지 현장을 아 자기가 딱 건드린 부분만 인정하고 싶은데 아 자기 명암도 가져가고 아 훼손했어 이거 찔러가지고 어 단추도 막 뛰어가고 깔끔하게 죽였는데 내 작품에 그 페인트 칠했어 그 옛날에 그 커플처럼 미술작품인데 페인트 칠했어 저희가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군요 기다려주시오 왜왜왜왜 그럽니까 미치루기 검사 아직 신문이 남아있소 2시 14분 예상대로 됐네 흫 아까 빨리 끝낼거 같은데 하지만 이 증언의 신문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변호인 아니요 하겠습니다 신문을 신문은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에? 왜지요? 이 증인은 변호측에게 있어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언에 신문을 한다는 것은 반대가 됐어 유리한 증언에 거짓말을 파헤치는 셈이 되지 이제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군요 나도 그래 신문 시작 의뢰인에 관해서 2 3 거듭말씀 드리지만 어디 아픕니까 변호인 섣불리 추궁했던 코러시아 어.. 의심할거야 시간은 끌려는게 들키는 시점에 뭔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저 증인 의뢰 말입니다만 예 얼마 정도 합니까 의뢰는 변호사님도 직구준 분이시군요 예? 일얘기는 하시려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네 아 아닙니다 제가 의뢰를 나루호도시 사람을 죽이려고 나루호도시 네 다 당신은 죽일 셈이군요 바로 나를 아 아니 제가 왜 최강냥님을 이봐여 나를 허드려 위치! 유죄! 사형! 개유치해 진짜 진짜 개유치해 증인 계속해 주시지 왜 의뢰인의 이름이 이름을 폭로했는지 음... 살인을 남에게 의뢰인 시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장사가 성립이 안됩니다 예예, 전직하면 되잖아 하지만 이 말 만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을 썼다 해도 의뢰인은 역시 죄인입니다 그야 물론 그렇지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렇건만, 이번 의뢰인은 그 책임을 피해가려고 했지요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하려 하다냐? 그 나이프랑 단추 말입니까? 더불어 명함도 포함됩니다 아, 이건 말인가? 경찰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저는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노력? 명함은 물론이고 살해 방법도 알기 쉽게 해놓지요 불우정신으로 봐야 하나? 그것을 무험하게도 죽은 분께 나이프로 찌르고 제 명함까지 숨길 줄이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지요 아티스트네 본인이 눈앞에 없으니 진담인지 농담인지도 모르겠는데 보통의 의뢰인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지 대개의 의뢰인은 기본적으로는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변호사님도 의뢰를 주실 때 그 점에 유주의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의뢰할 생각 없다니까요 너! 사형! 표정 안좋아졌어 카미아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후지민어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후추구만? 아이고 아, 이거 했죠 아까 나이프까지 가지 않았어요? 나이프 같은 날추? 알고 있었다 이거 알죠 그렇습니다 방에 오기 전부터 말입니다 그래야 의뢰인이지 않습니까? 모르는게 당연하지요 정말로 그럴까? 명한걸 응? 후원 감사합니다 게다가 아니, 뭐라고 했는데? 카미아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모르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죠? 아이고, 조작하였고 두 개 남았네, 뒤에 가고 죽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네 잠깐만요 뭔지 또 까먹었어요 메란이요 현장조작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사례를 의뢰해도 본인이 현장에 간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야 그렇군요? 그만큼 오토로님께 누명을 씌우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것까지 의뢰하면 아, 이건 안 받아주는구나 유감입니다만 그것은 물입니다 에? 제 일은 사례까지 그리고 반드시 명함을 남깁니다 그것이 남에게 누룩이 치지 않는 저희만의 인입니다 흠 복수를 위해서라지만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하다니 요거를 카미아가 공원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발견자인 척 하고 갔는데 이미 죽은 걸 알고 갔다는 거지 엄마 onda 원래는 모르고 갔잖아요 방이 오기 전부터 들어갈 때부터 근데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는? 돼지 또 끝에 안받거든요 하나? 여기다가 제시한다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 죽음은 다 했니? 죽음 끝에 하나 안 했어요 일단 죽음부터 다 해 아까처럼 또 무한리프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증언을 하는 겁니까?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일하니 계속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예 4대째를 아직 못 찾았는지라 아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제 2의 인생으로 아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너 4형 글쎄요 재판장이 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거지? 어떻게 할거니? 어떻게 할거니? 밝힐 수 밖에 없어요 증언속의 거짓말 당연히 불리하게 될거에요 오토록에게 어쩐지 혼란스럽게 되었구나 아무튼 재판을 끝내선 안돼 여기인거 같애 현장에 손 댄건 맞고 카드를 가져갔죠 정가한거 맞고 발견자인 척하고 갔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거를 제시해야 돼서 원래 몰랐다는걸 나중에 팔꽂은거 아 아니다 그거는 알고 갔었으면은 되죠 이거랑 이거는 그죠? 알고 갔어도 왜냐면 그 죽은거 알고 덤탱이를 씌우려고 들어간거기 때문에 주스는? 주스 그치? 주스가 제일 잘했지만 주스 지문이 묻어있으니까 여기에 유일하게 묻어있잖아 응 다른 데는 없죠 이때 당황해서 논건 맞는거 같애 얘가 토마토 주스를 따는게 응 맞네 안그러면 이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 증언은 정확하게 부탁드리고 싶군요 무슨 뜻입니까 키리오씨는 현장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이사오씨가 살해된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유리잔입니다 유리잔 이게 좀 말이 안되는데 키리오씨는 이사오씨가 기절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 유리잔에 토마토 주스를 따른 겁니다 흠 하지만 그것도 감야 키리오의 계산이 아닐지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이 유리잔엔 키리오씨의 지문이 묻어있습니다 계산된 행동이라면 자신의 지문을 남길 리가 없어요 과연 밑줄기 검사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지금 나도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나 그 점에 대해 그렇게 물어보셔도 곤란하지요 그런 사소한 부분 따위는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다 만일 카미야 키리오가 의료인이었다면 당연히 후지민호씨가 살해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카미야 키리오는 의료인이 아닌게 되지 않는가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된가 이상하군요 뭐가 말입니까 왜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띵 띵 나로도씨 꼬로시아에게 이 쪽에 계획이 밝혀지면 안 돼요 시간 끌어야 돼 시간 끌어야 돼 또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 미칠기 검사 음 미안하군 어쩐지 방력이 없는 이 이잭이었군요 어찌됐든 증언에 모순이 있음은 사실이다 더 심층적인 증언을 요구한다 의뢰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알겠습니다 꼬로시아는 자기 아지트에 유류품을 남기고 도주했어 내가 지금 그 유류품을 기다리며 시간을 벌고 있음을 그것을 들키냐 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증언 쉬죠 의뢰를 받았을 때 의뢰를 받은 건 그렇군요 하 일주일쯤 전이었을 것입니다 꼭 수상식 날 밤에 일을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밤에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장난컨대 잘못 기억하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흠 직접 의뢰인가 만났단 말입니까 그럼요 그것을 신뢰관계의 기본으로 여기는지라 거참 그 변호인 신문을 신문 시죠 의뢰를 받았을 때 잠깐 은근조건 추궁해 일주일 틀림 아 일주일 틀림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준비가 필요해서요 아슬아슬했지요 변호사님도 의뢰를 주실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아 이제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 특별히 이번 경우에는 일시 지정도 있었으니까요 일이랑 시간이 수상식 날 밤에 일을 처리해 달라고요? 그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의뢰인의 요구는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에 대해서 추측은 해봤습니다만 추측이라 추궁 추궁 그 추측이라는 것은 왜 수상식 날 밤에 일을 아마도 곰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곰? 의뢰인 가미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곰 액세서리가 있다 그걸 가져왔으면 한다라고 이 퍼즐 곰인형 맞을거야 그 인형 안에는 유서가 들어 있었다 물론 피해자는 그것을 대기실로 가져왔었겠지 기자회견에서 공표할 예정이었으니 근데 이게 밝혀지면 자기가 오... 오...토르한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인데 안 죽여도 되잖아 걔가 의뢰인이라면 동기가 없잖아 그날 밤 아니면 저는 알 수 없었겠지요 그럼 액세서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렇군 어떻습니까 변호인 지금 증언은 중요합니까? 음... 곰 갖고라는 건 유서가 들어 있다는 거고 갖고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거지 중요하다 방금 증언에서 한 가지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뢰인은 액세서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졌네 변호인 그런 건 벌써 예전에 밝혀졌습니다 안 깠어 안 깠어 살려줬어 저장 재판장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어느 바에 만나서 상담했습니다 어느 바? 직접 만났단 말이죠 하미야 키리오 씨를 물론입니다 뭐지? 지금 잠깐 말을 주저했는데 충충 증인 더 자세히 부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반드시 의뢰인과 만납니다 전화나 편지로 의뢰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선가 제게는 의뢰인과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역시 손님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흠 어떻습니까 변호인 지금 증언은 중요합니까 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넘어갈까요 응 의뢰인과 만난 이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인 제 질문을 얼렁뚱땅 넘기지 마십시오 뭐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정말 키리오 씨와 만났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났다고요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남자를 신용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신뢰가 간다 그 나.. 그 남자? 응 여자잖아 그치 키리오는 중요하다 끝났네 내기에 이상이 없다면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재판장님 지금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런가요 그렇다면 증인 지금 발언에 주언을 추가해주면 좋겠군 예예 알겠습니다 어 여기 제시의 번역 어 여기 신뢰가 간다 그 남자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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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냥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그냥 추궁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한 번 더 추궁을 해? 이게 바뀐 상태에서 추궁 남자라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군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냐면 기료씨는 인위에 어긋나는 의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군요 증언에 틀림은 없는 거겠지 어.. 제시해야되나? 제시야 제시 뭐 게이 게이 사진이면 되지 않을까요? 여성 이렇게? 응 맞네 한 번 더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빠였어 허술한데 이 킬러? 어.. 굉장히 허술해 그만큼 신체 능력이 초인이겠죠? 가가지고 그냥 이거 남길 정도면 따라 잡으려면 잡아봤는데 많이 허술한데 이건 카미아 키리오를 만나고 의뢰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현금거래 직접 하고 아껴서 응 그리고 바로 의뢰인한테 가가지고 배송해 주고 세금 몇 푼만 아끼려다가 그렇고 말고요 예 그리고 그 남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유감입니다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섭니까 거러시아 사자에먼 당신은 가미아 키리오 본인을 만난적이 없어 이걸 남자라고 생각했나봐 아 남자이름이라서? 응? 어? 어떻게 그런게 당신은 결정적인 작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에 대해서 그..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띠용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녀에 대해서? 좀 더 아 아 어 만난적이 없어 만난적이 없어 만난적이 없어 오오토루가 음 키리오라고 말하고 간 거 아냐? 키리오가 완전 남자이름인가 봐 그 야스오처럼 그런가 한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냥 여성이란 것을 정석 정석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증인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의뢰를 받을 때는 본인과 만나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그는 가미야 키리오와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가미야 키리오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뭐 기름이 나와 갑자기 어떻게 생겨 미츠르기 검사 당신의 주장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어째서 킬러는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름 때문이 아닐까 이름 가미야 키리오라는 이름은 남자같은 이미지다 현장에서 매니저도 보고 있을텐데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교신 시작 후 카미야 키리오의 성별에 관한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고로시아 사자에몬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기억에 혼란이 있었나 봅니다 그 말은 지금은 생각났다는 말인가 물론입니다 한 번 더 증언시켜 주시면 저에게도 거짓말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증언해 주십시오 많이 바뀌었어 흠 편지로 의뢰를 받았다 아니 직접 만나서 한 게 있었잖아 한 번 조져보죠 킬러를 너무 완벽하게 몰아세우면 모든 게 끝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째선지 괜찮을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 사내가 저기 있는 한 어떤 교묘한 공격을 해도 분명히 반격해 줄 거야 그럼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신문 시작 사실 의뢰는 비상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반드시 의뢰인을 만난다고 조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손님들 중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다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번 의뢰인과는 만났던 거 아니었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럼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머리 감피우셔도 소용없습니다 치가 부리면서 촌놈 없이 부려 그걸 좀 어떻게든 그걸 좀 어떻게든 뭡니까 나로 허더시야 일단 변호사니까 증거로 승부를 내십시오 의뢰인과 코러시아가 만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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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로 한번 보고 명함 명함 그게 없네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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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나 전 그렇거든요? 증거... 일단 저장 저장하고 한 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의뢰인하고 아니 그니까 그... 이 킬러하고 까... 까... 까미야 까리오... 맞나? 걔가 만난 걸 증명하는 거죠? 저 킬러하고 아니... 아... 아 그러네? 그쵸? 아... 아니... 아니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깨지지 다른 사람 남자를 만났잖아요? 까리야 까미오를 만난 게 아니고? 나는 이건데... 어? 맞잖아? 어떻습니까라고 말해도... 지금 무전기로 연락중이라서 저는... 아... 아니네? 조졌네? 뭐 안 봐도 뻔하지... 그쪽에서 아는 분위기는... 게임업을! 가게가게! 사상! 전원사상! 흥! 아니네... 쓰읍... 유... 제... 일단은... 다 추궁을 해야 돼... 추궁 한 바퀴 돌려야 돼... 왜 안 가... 왜 안 가... 어? 내일 출근 어떻게 하려고... 퇴근하려고 안에서 안 갔어... 일부러... 일부러 저래... 일부러 저래... 일부러 저래... 사장님이 퇴근 안에서 안 갔어... 어유... 음... 태현 씨는 무서운 사람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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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네... 고등재판소에서 보통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배정... 아, 진짜 끝났어? 아, 끝난거지? 아, 엔디... 아... 아... 없다로 가네요 일단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추궁은 의미가 없겠군요 증언을 더 들어보자 안 만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지라 잠깐! 어째서쯤 살인의뢰가 일일이 만나다가는 비즈니스 찬스를 놓칩니다 비즈니스 찬스? 그리고 또 최첨단시대 아닙니까? 퍼스널컴퓨터라고 하나요? 저도 일렉트로닉 메일로 의뢰 접수 시작했죠 일렉트로닉 메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생소하다 일렉트로닉 메일 일렉트로닉 메일 일렉트로닉 메일 아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짧게 줄이는 것을 싫어하는지라 물론 전자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메일 킬러인데 길게 말하는 걸 좋아해 재판장 아까부터 살인청부업자라고 하던가 그럼 킬러는 너무 짧은데 어쨌든 증인은 의뢰인과 만나지 않고 이를 의뢰받은 거군 사소한 일을 의뢰받은 사소한 건 뭐지? 두세가지 사소한 일? 네 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더 추궁해 더 추궁해 금! 물어봐야 하나? 섣불리 자극해서 심기를 거슬렀다 예 추궁해야지 사건에 관계가 있나 없나는 이쪽에서 판단합니다 어? 심기 거슬렸다 변호사님 저는 아까부터 당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신문을 계속하는 거지요? 죽고싶나요? 혹시 당신은 자기 의뢰인을 배신하려는 것이 아닌지 배신에 민감하잖아 그..그건 화났다 저는 배신이라는 얘가 화내고 있어 무전기가 개혈받아 저는 배신이라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쪽이 그런 생각이 싫어하면 잠깐만요 일났끈 흥분 상태야 정말 중요한게 아닌지 깊이 들어서면 안 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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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러시아 녀석 꽤 예민하니까 어쨌든 다른 단서를 찾아보자 그럼 정인 증언을 계속하십시오 남자겠지 않은 선입견을 가졌나봅니다 그러면 의뢰인의 얼굴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딱 한 번 방에 들려서 액세서리를 건네주었습니다 뽀이였을 때? 그치 이때지 하지만 그때 카미야님은 가면을 쓰고 계셨습니다 키가 꽤 커 가면? 터노사멘 마스크말이군 어떻습니까 변호인 지금지구나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키가 크다? 애매하죠? 푸노사멘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한벌 더 있었잖아 한벌 더 있었고 숨어... 팔만 나와가지고 아직은 모를거 같은데? 문제없다 일단 응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는거 위험해 증언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흠 슬슬한계력은요? 근데 그래도 꽤 상황은 나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안좋은거죠 이대로 가면 저 킬러의 위증을 완전히 밝혀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거에요 아 그렇군요 놈의 유류품이 도착하기를 빌 수 밖에 없는건가 사실은 다 끝났네 다 끝났네 한 번.. 하나정도는 밝힐.. 그.. 제시해볼만한데? 마지막 거의 같은데? 두세가지를 더 물어볼까? 안되겠지 더 들어.. 아니 거기 더 들어가면 되게 화낼거 같은데? 이름을 보고도 안좋겠지 하는 생각이야 한번만났다 한번만났다 해서 좀 좋은건대 그쵸 여기서 한 번 만났다고 했거든요? 응 추궁.. 거기서야? 추궁에서 더하기 아까 응 이거 등치가 좀 커 뭐 없으면 된다 딱 한군데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증인 당신은 의뢰인의 얼굴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자꾸 파헤치려고 그래 변호사가 리보시씨의 증언이 뭐였지? 수상식이 끝나고 나서 혼자서 대기실에 갔습니다 가는데 돈 받았다 이거 아냐? 응 뽀이뽀이 대기실 앞에서 55토로군이 돈오사맨 의상을 입고 있었지유 뽀이분에게 팁을 주더군유 당신은 오오토로씨에게 돈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도노삼에 마스크를 벗고 있었을 것입니다 터졌어 어떻게 된겨? 제 정숙정숙 그러고 보니 그랬군요 열 받아서 죽이겠는데 어떠십니까 증인 저는 분명히 보이로써 그 회장이 있었습니다 주스를 나르고 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다는거지요? 책에 팁을 주신 분은 의뢰인이 아닙니다 돈다발을 받았으니까 말이야 단지 조금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겠죠 유감이지만 우린 그렇게 마음이 넓지 못하다 접시 나르고 돈다발을 받을 수 있다면 또 그만둬 손다발이 티비 아니었다는 순간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요 마시 변호사님 왜 그러시죠? 역시 당신 질문은 좀 전부터 이상합니다 마치 가미아님을 의뢰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거짓말은 좋지 않다고 맞습니다 거짓말은 좋지 않지요 아시겠습니까 변호사님 만일 저를 속이려 한다면 이따위 교신 언제 중단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흠 항상 그렇게 고분고분하면 좋을거사이 평소에 재판장도 맘에 안들었나봐 어쨌든 이것은 결정적인 모순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인 증언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셋을 한계로군요 예? 그래도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안좋은거죠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유력품이 올 때까지 추궁밖에 없어 계속 추궁해야돼 다 있는데 추궁? 아까처럼 또 한바퀴 돌리면 또 한바퀴 또 돌려요? 응 한바퀴 돌리면 또 다른거 나올수도 있어 우리가 안간 심층분석이 하나있게 있어 두세가지 있죠 일단 한바퀴 돌려보고 안되면 그리로 가는 수 밖에 없어 흠 흠 흠 흠 흠 의뢰인과 코르시아가 만났다는 증거 요것도 한번 가봐 응 있어 그냥 있다고 해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했으니 입증시켜주마 알겠습니다 그럼 보여드리지요 이게 한게 아니야 아까 그 증언으로 실패한거 실패한거 실패했나 사례 의뢰인과 증인이 만났다는 증거 그래서 아까 이걸 한거였거든요 만났다는 증거 사례 의뢰인과 저 인물은 아닌거 같애 사진이나 뭐 이런거 아닐까 이게 아니었고 이거 이거 받았다 그거 맞지? 됐다 됐어 자 어떻습니까 부서져라 라디오 부서져라 앗 쓰읍 쓰읍 잠깐 나 조잡은 안내네 조잡네 완전 했어 세이브 응? 했어 아까 안했는데 아 다했나? 으 으흫 아 다했나?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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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죽음? 개방와봐 사건의 관계가 있나 없나는 이쪽에서 판단합니다 변호사님.. 왜요? 저는 아까부터 당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신문을 계속 하는거지요 네넴 이거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 추고 응 한 번 더 들어가보자 더 추고 증인!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증언을 부탁합니다 의뢰인에게 부탁받은 일이란? 애 받았다 그렇습니까 고분고분해졌다 아니지 끊겠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말하네? 응 곰인형입니다 곰? 타깃을 살해한 후 저는 액세서리를 찾았습니다 살해 의뢰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쫄지 말고 들어갔어야 되나봐 여기서 그래서 그 인형은? 그의 여행가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틀림없이 전했습니다 제 의뢰인에게 의뢰인에게 전했다 흠! 확실히 중요한 사항이군요 증인 지금 발언을 증언에 덧붙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장해 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지금증언 지금증언 모순돼 일단 딴지거든 일단 딴지거든 코러시아는 귀리오씨에게 고민형을 전달했다 이 증언 어딘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결정적인 모순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신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요 뚜렷한 모순을 제시할 거라면 증거품을 제시하는 수밖에 그 말 들어다 어떡하지? 제시? 개같이 제시 제시 키리오씨에게 곰 액세서리를 전달했다 오오토르씨의 집에 그것을 갖다 놓은 건 키리오씨다 그것이 당신 주장이지요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건 증인의 착각이겠지요 뭐라고요? 키리오씨가 곰 액세서리를 당신에게 받았을 리가 없어요 키리오씨가 곰 액세서리를 당신한테 받았다면 받았을 리가 없어요 받았다면 키리오가 열었을 거야 아니면 누명을 씌우게 하려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나? 닉.. 아이고요 호러시와 사자의문 만약 당신이 것을 키리오씨에게 건넸다면 그 안에 이런것이 들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딝 지 Jones 지 egent breakout 지Ex curry 뉴스방 이런 것 그런 뜻이고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입니까! 기리오씨 증언을 떠올려보십시오 그녀를 위해서도 태워버리고 싶었는데 설령 그것이 1분 이었다 해도 기리오씨가 이 곰인형을 입수했다라면 그녀가 유서를 꺼내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네 정속 정속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유서가 남아있다는 것은 의뢰인은 이 퍼즐을 푸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 그러면 의뢰인은 감히 아키리오가 아니다 저렇게 몰아세워도 돼? 정속 정속하시오 그 나루어더리에이치 에이 막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배신자를 가장 증오한다고 아무래도 이 신문으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저와의 약속을 깰 생각이군요 아 아니요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취할 행동은 하나지요 기다려 저는 이걸로 신뢰하겠습니다 처리해야만 할 일이 있어서 부, 부탁이다 그것만은 기다려줘 그렇다면 이 재판을 얼른 끝내야 할 겁니다 그, 으아악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인 미츠르기 검사 음 아무래도 이 증인의 증언에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증언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휴정하고 내일 오겠습니다 그, 그렇군 물론 안 돼 미츠르기 더 이상 계속하면 마휘이가 으, 크 거, 거, 검찰 측은 나는 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까지 지, 질문은 없다 왜 그러지요 이걸로 검찰 측의 질문을 종료하겠다 어, 무엇이라고요 할, 할 뼈 하나 지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이대로 검찰 측 질문이 끝난다면은 검찰 측 입증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킬러의 증언은 진실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러시아 사자 에몬의 의로인은 역시 카미야 끼리오였다는 것이지요 끄 변호인 아, 예 지금 여기에서 재판을 종료하면은 당신의 의뢰인 오또로 신고는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까미야 키리오가 혐의를 받겠지요. 키리오씨가 살인죄로 검찰 측의 질문은 종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 측 의견을 묻지요. 담당관 피고인 오토로 신고를 증언하도록 범인의 유일품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제 시간 종료군. 이럴 수가 당신 한마디에 판결이 결정되어 거의 막바지입니다. 디디 알카죠. 처음 여기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겨우 판결이 결정되네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결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 여성을 자살로까지 몰고 갔지요. 그러나 죄송한 살인죄에 관해서는 결백해나 보군요. 헉! 핏! 바로 그냥 공개? 이제 알았냐? 이 허접 쓰레기들아! 피고인! 왜 궁지에도 안 물렸는데 왜 공개하지? 너무 오래 기다렸어. 왜 벗겨졌지? 망하이 변호산놈 변호사놈 이렇게 까발리면 봄바람처럼 상쾌한 이미지가 물거품이 되잖아 벗겨져버렸네 아무튼 말이야 얼른 무죄 판결이나 따주셔 어? 변호사 양반 마요이의 목숨을 택하느냐 정의를 택하느냐 오 토론은 꼭 유죄로 만들어줘야 돼야 돼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단 말이야 일단 저장 그렇다고 해서 오 토론을 무죄로 만들면 그녀가 살인자로서 누명을 쓰게 돼 유죄냐 무죄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 인생이 끝난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럼 변호인 자의식 과잉 아니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가 끝장난다 당신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해 주실까요? 킬러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이 까미아끼리오라면 당신의 의뢰인 오또로 신고는 무죄입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지 않겠수? 왜냐면 내 변호사거든 나, 나로도 한 개다 대답해야 해 이제 증거 운운할 때가 아니야 마음의 목소리를 따르자 내 의, 어 내 의뢰인 오 토론 신고는 마요이 살리냐 저기 살리냐죠? 유죄를 고르면요 마요이가 이제 가는건데 마요이가 영매사니까 다른 사람 몸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요이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깜빵 좀 갔다 와서 다시 살면 돼요 저 여자분은 근데 여기서 마요이는 죽잖아요 안그러면 둘 다 사느냐 한 명이 죽느냐 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둘 다 사는 걸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리주의적으로 집단으로 봐서 그렇고 자기의 일이라고 한다면 형이 만약에 절도정도를 했어요 근데 특수강도 상해라고 해서 집어넣어 왜냐면 저쪽이 저쪽 선택을 하면은 저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저는 영매사니까 오히려 죽으면 그 걔 누구지? 그 꼬마애? 치희로 씨랑 번갈아 가면서 옷 입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애한테도 몹쓸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도 인생에 있는데 자꾸 큰 여자 들어왔다가 작은 여자 들어왔다가 이미 치희로가 이미 괴롭히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비극인데 이거를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이 납치 사건을 다른데 영향을 줘서 나는 아니 나는 이렇습니다 테러리스트랑 협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일단은 마요일을 구한 다음에 그 유리품이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시물이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던데 어떡해 아 일사부재를 가서? 난 유죄가 맞다고 봐 그리고 재수 없어 쟤 봐봐요 유죄를 하면 한 명이 불행해져 아 여기가? 아 한 명이 불행해지고 쟤가 쟤도 살아나죠 아 유죄면은 쟤도 처단할 수 있어 그죠? 저 재수 없는 놈도 근데 무죄라고 하면 쟤 열받죠? 그리고 무죄면 얘가 풀려나 얘가 풀려나 열받죠? 얘가 사회에 풀어져 어 그러니까 열받죠? 응 그리고 걔 여자 카미야 들어가죠? 열받죠?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두 명이 열받아 무죄는 유죄는 열받는 게 그... 마요일이가 죽는 거 죽어 열받는 게 죽는 거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쟤가 잠재력이 있어 아 더 큰 범죄를 저지할 포텐이 있다? 얘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21살인데 이 정도면은 한 20년에 한 번 나오네 이제 근데 마요일이가 사이코패스인 만약에 얘를 무죄를 주고 살아서 돌아와 자기 때문에 얘가 무죄를 받은 거 알게 돼 그럼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 그럼 무죄로 가요? 그래서 그거는 죽는 이만 못한 인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유죄야 유죄가 났다는 거지 아 유죄라고? 마요일이 죽이라고? 마요일이 죽는 이만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 그걸 알게 되면은 살아와도 이걸로 멀티엔딩이 되나보다 왜 대답을 안하십니까? 더 로더셋 아 저 대답했는데요? 아 도로 신고는 당신 의뢰인입니다 아 도대답한다 안 됐나? 미안 마요일이 오 도로 신고는 아 아 아 구출해 왔나보다 아 카르마매 이거 검사 두 명과 변호사 한 명이니 거기다 형사까지 해가지고 얜 왜 왔지 연합작전이네 이거 구해왔겠지 유리품 아 얘 드래곤볼 레이더 있지 참 등장인물 다 연합작전이야 올스타죠 올스타죠 후원 감사합니다 어 이 표정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있었나 이제 깨달았지 날 오더 류이치 저 수염에게서는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야 가져온 건 뭔가 마지막 증거품을 너도 알잖아 미쭈루기 레이지 까르마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걸 그럼 아까 고르는 거랑 상관없네 왜냐면 생각 하나가 말하려고 할 때 오니까 수염의 부상은 가볍다 유리품은 여기에 싸서 가져왔지 옷에다가 싸왔어 아 그렇구나 퍽이나 지저분한 거투로군요 이 터놓고 씹것이건 이게 뭐 묘한 색은 보기 흉한 점은 사과하겠어 달리 쌓일 것이 없었거든 저 더러운 코트의 내용물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다 아니면 꼭 더럽다고 해 열심히 몸 상해가면서 구해왔는데 진짜 취급이 거의 벌레 이하야 벌레 이하야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 터놓고 길이 취급이 점점 에피소드가 지나갈수록 점점 낮아져 분명히 저 코트가 결정적인 단서를 줄거야 재판장님? 그 너저분한 코트 안에는 변호측에 최후의 증거품이 들어있습니다 최후의 증거품이라고요? 저 너저분한 코트 안에? 이 재판은 이미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던 간에 그것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증거를 마지막 하나까지 조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다 까르마 검사로부터 증거품 제출을 요청하다 흠! 할 수 없군요 검사 제시를 허가합니다 그러나 당연합니다마는 새로운 것이 부각되지 않는 한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까르마 검사 부탁합니다 이 증거품들은 꼬러시아가 도주실 땐 남기고 간 것이지 유리품이란 말이군요? 그런 셈이지 놈은 3개의 증거를 남기고 갔어 어째 이제부터 제시된 증거품 중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답할 기적이 분명 숨겨져 있을 거야 그게 우리들의 최후의 희망이에요 유리품 첫 번째는 권총이지 권총? 호러시아의 권총인가? 사건의 관계가 있나? 호러시아의 권총 필요없죠? 정보 물어봐 음... 물을 필요가 있나? 일단 젖어 물어나 보자 물어보는 건 공짜야 응 그 권총 뭔가 이 사건과 관계... 그니까 탄도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단정은 못하겠지만 관계는 있다고 생각하지 적어도 내가 보기엔 너를 저격한 권총이란 말이군 아마도 말이야 어 어깨에서 적출된 탄환을 기념으로 챙겨뒀으니까 좋은 샘플이 되겠어 분명 아 카르마 메일을 저격한 권총이라 무슨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군 고러시아가 카르마를 저격할 때 사용한 것 같은 소구경 권총 두 번째 유리품 이건 비디오 테이프군 아마도 오토르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겠지 그 테이프 내용은 확인했습니까? 유감이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 예... 다만 이 테이프 중요한 물건인가봐 어째서지요 찾으러 왔으니까 현장에 그... 고러시아가? 그래 그 테이프를 그 자리에 있던 경관 세 명이 부상을 입었어 와... 흠... 그 경관들 간신히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1대3을 떴네 굉장한 놈이었지 코러시아 사자의 문안 증거품 비디오 테이프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코러시아가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실패했어 상세한 내용은 불명 다음은 마지막이야 이것은 뽀이제복이지 뽀이제복 저건 호텔 반도에서 본 제복 그것은 범행에 사용된 것입니까? 거의 틀림없을걸? 주머니에는 검은 가죽장갑도 들어있었어 틀림없군 그날 밤 그자가 입은 제복이다 그리고 한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 그게 뭔가 이 제복 단추가 한개 떨어져있어 단추가? 꽤 특수한 단추야 떨어진 곳을 찾으면 재미있는 실마리가 될 것 같은데 흠! 증거품 뽀이제복 사건 당일 밤에 코러시아가 착용 독특한 디자인으로 단추가 하나 분실됐다 유류품 제시는 이상으로 종료다 흠! 역시 예상한 바대로군요! 뭘 예상했어? 코러시아! 사자이머니! 아지트당 기저 다다운 유류품! 확실히 평상시라면 중요한 단서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퇴근이 임박한 저에게 있어서는 범인이 누군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흠! 의뢰인이 누구인가 맞섭니다! 이들 세가지 유류품은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가르마 검사 불러와도 좋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들 증거품에 관해서 신문하게 해주십시오 기각합니다 기각합니다 본 법정에는 이미 반결에 필요한 증가 다 갖춰졌습니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소? 변호사 이제 글렀나? 나 로더씨 역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라고 하는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으켜야 기적이죠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생각해봐요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남아있어요 두.. 두가지나? 첫번째 오호토라가 진심으로 유죄 판결을 바라는 것 아 코러시아는 의뢰인의 희망을 최우선시하죠 오호토라가 유죄를 바란다면 인지를 놓아주겠죠 그.. 그야 그렇겠지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번째 나 알겠어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 죽이고 싶게 만들면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유죄로 코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오호토라와 계약을 종료하는 것 의뢰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계약을 파기한다면 마요를 놓아주겠죠 시이로씨 그건 더 말이 안돼요 의뢰인에 대한 인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나이예요 이간질 시켜야 되는구나 확실히 둘 다 보기엔 불가능해요 그렇게 기적인거고 저 재판장은 이제 증거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제와서 증거품 따위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나 로더씨 항상 그랬잖아요 역전시켜야죠 그래 역전 재판이었어 이런 생황.. 상황에서 그 말씀을 역전이라고요? 재판장은 증거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증거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돌가요 증거품을 필요로 하는 인물 변호사, 검사, 재판장 그들은 모든 증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킬라 그들은 진실을 모르죠 킬라는 못봤어 그 진실이 마지막 기적을 일으킬지도 이 번에야말로 이의가 없으신가 보군요 그러면은 오토로 신고에게 반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경건히 들어와 볼까요 말했지 않습니까 나루호더씨 본 법정은 이제 증거품은 필요가 없다고 증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물에게 증거를 제시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루호더씨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 번만 허가하지요 딱 한 번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인물에게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이 단 한 번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건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한 번더 많이 주는 거야 떠올려 보자 보자보자 어디 보자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이야기를 그리고 생각하자 마요이를 구한과 동시에 오토로를 물리칠 방법을 그러면 변호인 먼저 묶었습니다 누구에게 증거품을 제시할 생각입니까 힐러에게 비디오 어때 좋아 힐러에게 힐러에게 사자에몬 제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시해 주실까요 그 인물에게 제시할 증거품은 근데 알고 보니 쾌청이야 그러면 조지는거죠 아니면 난 이거라고 보는데 8시부터 1시간 그 촬영 내용이나 저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비디오 테이프 내용을 분명히잖아 쾌청 그러면 이제 조지는거 근데 이거 확실하잖아 근데 지금 저거 지금 극적으로 가져왔잖아 제가 까르마가 안그러면 이해가 나온 의미가 없는데 함정으로써? 응 어떠싸메꺼 밑줄기검사 어떠싫 뭐 보다 오후 옿 이때 뭐 이때 당시 그것도 없잖아요 동영상을 뭐 보내준다거나 아 있긴 있었지 인터넷이 있긴 있지 마요인은 무사하겠지 그보다 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듣자하니 증거를 하나 보면 된다고 하던데 본다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여기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지트에서 발견했죠 맞네 정답이네 이거 봐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것을 되찾으려고 세면의 경관을 다치게 했다더군요 그분들에게는 면목없는 일을 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테이프를 지켜달라고 하시더군요 역시나 그랬군 유감스럽게도 미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만 테이프 내용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의뢰인께서 재생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지라 전혀 모르는 바입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띠용 제가요? 그 살인 현장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당신의 범행은 녹화되었던 것입니다 뭐..뭐라구요? 제가요? 거기에요? 정말입니까 나로 허러실? 도대체 누가 카메라를 이 일을 접어졌네 사전에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신의 의뢰인 밖에 없습니다 띠용 그러니까 그건 까미야끼리요 잠자코 들으시오 재판장 키끼끼끼빠빠 삐잇 의뢰인은 범행 날짜를 당신에게 지정했다고 했죠 아 예 그랬지요 이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인위가 있는 힐러인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거리를 줬어 그러니.. 들쓰셔가지고 나루오더씨 제 의뢰인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야.. 코러시아 대단한데? 언제 내 일 좀 맡겨도 되겠소? 킬러 요즘은 코러시아형 같은.. 유재! 유재! 요즘은 코러시아형 같은 사람이 없어 형.. 코러시아씨 고기동까진 안가요 아니 킬러인데.. 굉장히 사람이 잘 믿어 계속 그리고 말이 많아 그 이유가 알고 싶.. 꼭 알고 싶습니다만 후원 감사합니다 오토로 신고가 사례 현장을 촬영한 이유 그리고 시야말로 이 궁극의 위기를 벗어날 열쇠다 당신의 의뢰인이 범행을 도찰한 이유는 단 한가지 약점을 잡으려고 그 거지 나쁜 놈들 특 보험을 든거죠 이전에 당신의 의뢰인은 당신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압니다 특히 킬러같은 족속은 킬러같은 족속은 킬러에서 협박군으로 전직할 생각인지도 모르잖아 많이 봤나봐 킬러같은 족속이라고 그래서 저 비디오가 쓸모가 있다 이거지 이쪽이 반대로 그 놈을 협박할 수도 있지 의뢰인은 당신을 전혀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디오를 사용해서 당신을 협박할 생각까지 했죠 어떻게 하는 ruling 쫙 암 어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뭡니까 증인은 우리에게 거듭 발언한 것이 있다 배신자를 가장 미워한다고 근데 저 킬러는 또 킬러대로 팔랑귀인 게 보지도 못했잖아 지금 그랬다고만 들은 거지 그게 의미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그럼 만약 당신의 의뢰인이 배신자라면 어떻게 할 셈인가 물론 쾌역은 그 자리에서 소멸되어야겠지요 그러면 미요이도 놔주겠네요 그리고 그 의뢰인이 바로 제 다음 표적이 될 것입니다 돈 안받고 하네 전 돈 안받고 하잖아 거러시아의 이름을 걸고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처리할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다리겠지 감옥에 가면 아무래도 아니 죽이려고 수감돼 일부러 아 그럴 수 있어 쟤네 아 그리고 분장을 해서 들어올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유죄라고 막 밀어서 수감시켜주세요 이것도 안되네 사실 과연 그 한마디가 꼭 듣고 싶었다 대신자가 다음 표죠 맞았어 이것이 단 하나의 역전으로 통하는 길이야 나로우도님 지금까지 이 시간을 기해 의뢰인과의 계약을 종료합니다 새로운 일이 생겨서 말입니다 덜 덜 덜 당신의 짐은 책임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짐이라니 살아있었어 건강하게 아무래도 이제 살아나고 배고프다고는데 배 안 먹을 것 같은데 나름 시킬라 건조가 있어 가만 이제 심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저러서는 뭔지 뭐가 뭔지 결국 그게 의뢰인은 어느 분이 아야야야 카르마 검사 대체 어디에서 채찍이 길어졌어 어디에서래 그녀는 항상 당신을 노리고 있지 왜 노리는데 사방이 킬러야 전원 킬러 자 이제야말로 판결을 내리시지 왜 노리냐고 설명도 안해 처음 나오는 거네 액션이냐 히익 오 토로씨 아무래도 당신 바람대로 된 것 같군요 당신은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말해두지 가까운 훗날 실력있는 킬러가 피고 앞에 나타날 것이다 히익 그 남자의 일처리는 신속하며 또한 확실하다 그 실력은 이 비디오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지 사 사 살려줘 그럼 재판장 판결을 부탁한다 그 괜찮을까 여변호인 이미 승부는 났어요 무죄이든 유죄이든 그가 달아났길은 육석 원하는대로 요리해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겠어요 유죄는 감옥에 가는거고 무죄는 킬러한테 죽는거죠 네 법치로 가야죠 그래도 나로오더라면 제 생각에는 유죄 무죄를 요구해도 무죄를 요구하면 이게 경력이 되나? 뭐가요? 무죄를 했으니까 뭐 무죄 뭐 하고 나로오더가요? 무죄를 하기가 엄청 힘들다며 아까 그때 카페에서 뭔가 0.0 아 무죄가 되고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게 있고 어 어 킬러한테 죽일 수 있어 근데 유죄를 요구하면 법뿐 법대로 하고 킬러한테 죽일 수 있어 그거 유죄죠 그 사상 초유의 상황이 나오는거지 유죄를 요구하는게 오토로 신고 분명 나는 변호사다 하지만 살인죄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건 내게는 불가능해 유죄를 주장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이 유죄라구? 만약 무죄 판결을 받고 구치소를 나가버리면 니 생명은 느닷없이 궁극의 위험에 처하게 될걸 감옥이 안전해 무엇을 택하든 너는 이제 절대로 도망칠 수 없어 히익! 젠장 저 뭐야 아 아 쒯 이번에야말로 저희들은 진실에 도달했나 보군요 당신 이외에는 말이죠 재판장 훈훈하게 훈훈한 얼굴로 생각해 당신 이외에는 말이죠 미쯔르기 검사 오토로신고는 연행은 카르마 검사에게 맡겨두었다 지금쯤 재찍 풀코스를 맛보고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했군요 정인 예 저도 제 죄값은 치룰 생각입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한 1년은 들어가야죠 이번 사건으로 처음 증언대에 서게 되었을 때 얘도 오오오오 걔 묻혀서 그렇지 친구한테 묻혀서 그렇지 얘도 좀 독해 남한테 그거 하려고 아직 얘도 안 나온거거든 유서가 또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예 닮으려고 작정하고 칼 꽂고 이거 막 넣고 막 잠 얘도 좀 받긴 받아야 돼 저는 정말로 불안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미쯔르기 봐주지 않았지 그 증인은 일종의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은 조금 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죽음을 택하든 말든 내가 알바 아니다 하지만 그 후에 구치소에서 혼자가 됐을 때 전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분의 힘으로 오오또라가 유죄가 되었을 때 저는 겨우 구원받았답니다 환자야 환자 처음 봤다 환자야 환자 여러분이 사건을 담당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옥가는데 웃고 있네 전 처음으로 제 자신을 찾은 듯한 기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 드디어 모든 결말이 지어졌군요 저는 이거 나루오도 마요이 치이로 뭐 미쯔르기 광대 뭐 많잖아요 많죠 토노사멘 뭐 그게 누구야 카르마고 카르마베이 이 아저씨가 제일 이상한거에요 재판장이요? 맞아요 이 사람만 멀쩡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중심축으로 딱 잡아주니까 다 이상이죠 지금 그리어 모든 결말이 지어졌군요 저 스스로는 아직도 몰라 아직도 약간 혼란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이 해맑게 웃고 계시니 이것으로 좋습니다 재판인데 웃으면 좋아 근데 이 재판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응 귀여워서 귀여워 귀여워서 생존했어 그렇죠 그럼 이번에야말로 이것은 패정입니다 빵 같은 날 오후 5시 1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역시 당신은 최고에요 나로도씨 그만 좀 돌려줘 이제 이걸로 이걸로 잘 된거겠죠 의뢰인 했던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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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엔 당신의 최종적인 결론을 들려 주십시오 이제 증거 운운할 때가 아니야 마음의 소리를 따르자 마유의 목숨을 택하느냐 정의를 택하느냐 아 회상이구나 이때 한번 했었다고 하죠 제 의뢰인은 오토로 신고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때의 선택 그 답이야말로 당신에게 있어 변호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무죄을 택했으면 대사 달라졌을까 나로도 저거는 어차피 엔딩이 안나오니까 그냥 다 똑같이 나왔을 것 같아 미.. 미츠르기 좋은 뉴스다 마유양이 방금전 무사히 경찰을 보호됐다 정모님 끝! 귀신같이 갔어 정말이지요? 미츠르기 검사님? 응 그래 틀림없다 지금 경찰차에 타고 여기로 향하는 중이다 킬러 하나한테 다 농락당하고 있어 지금 끝! 마유님이 해냈어요 해냈군요 역시 나로도씨 꽤.. 꽤 무.. 무거운 펀치야 전.. 전 믿고 있었습니다 나로도씨라면 화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악 아.. 하아아아악 카러마.. 검사님? 아.. 아.. 아아아악 왜 웃고 있지? 피.. 재수없게 날 얻을 위치 개 패고 싶다 진짜 너는 졌단 말이야 지금까지 무패였던 경력이 물거품이 됐어 그런데 왜? 왜 그렇게 기뻐하는거야 너는 이해 못할거야 카르마 감소 뭐라고? 넌 가짜 광기야 진짜 광기는 재판장이야 광기호소인이야 무리도 아니지 1년 전까진 나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재판장이 맞아가지고 재판장도 힘 버거워하는데 보니까 재판장을 다른 애들이 버거워요 자신의 승리를 위해 유죄 판결을 위해 나는 온갖 수단을 써서 그리고 승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런 내 앞에 한 남자가 막아섰지 나는 언제나처럼 싸웠고 그리고 처음으로 패배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지 그 후 나는 어느 사건으로 피고석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적이 날 구해주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검사국을 떠났다 검사 미추르기는 죽음을 택한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당연하지 승리가 단절된 검사 따위 죽어도 싸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검사국을 벗어나서 나는 겨우 깨달았지 그 패배의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무슨 바보 같은 소리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피고를 공격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이 물고 늘어지는 사내가 있었다 악몽 같은 신념의 소유자 그리고 나는 어느샌가 그 남자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다 뭐라고? 저글 신뢰? 그 누가 어떤 더러운 수를 쓰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얼굴을 드러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뿐 이웃과 의무는 하나씩 자취를 감추고 마지막에 우리는 도달한다 반드시 단 하나뿐인 진실에 진실? 그래 검사와 변호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나로호도 물론 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종적을 감춘 나를 용서 못했겠지 자기 승리밖에 모르다가 사라진 나를 아, 그러셨던 건가요 나로호도씨? 배신당했다 니 실종 소식을 듣고 그렇게 느꼈지 내가 변호사가 될 결심을 한 것은 뭔 옛날 니가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건만 그 말을 니 자신이 배신했어 그래서 1년 전 나는 마음의 결심을 했다 내가 아는 미츠르기 레이지는 이제 죽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뽀뽀해 지바치워 카카르마 검사님 패배자들의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아 까르마는 완벽이라는 숙명을 치고 있다고 미츠르기 레이지 실망했어 니 놈은 이제 까르마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 또한 이제 모든 것은 끝장난 거야 아니, 예전에 카르마 거우가 응? 어? 그 빵에 넣으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카르마 사람 아니지 않았어? 어 카르마 녀석 무언가 던지고 갔다 이건 전파 추적기다 티몰레이더 아, 얘 소유권을 준 거 아냐? 무슨 조종기처럼? 차키, 차키 어, 차키, 차키 준 거 아냐? 이코노토 조종기 아니, 아무도 걱정을 안 해 나중에 내가 가서 서에 돌려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앗! 카르마 검사의 채찍이잖아요 처음 보는 거 같아, 최측도 이제 법정에 설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의사 표명이겠지 어? 이건 니가 받아야겠군, 나루호도 아니, 이거 이기고, 이기고 튀는 거 아냐? 최근 전적 1승 이걸로? 이걸로? 나루호도! 어, 왔어 왔어, 왔어 어? 마... 마요이! 마요이님! 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이야... 제가 없는 동안 역전 재판 많이 심심하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리부터는 제가 이야, 역시 나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약속대로 그 자식을 유죄로 만들고 게다가 나까지 구해주고 말이야 왜 그런 무모한 약속을 강요한 거야? 까딱하면 죽을 뻔했단 말이야, 너 괜찮아, 괜찮아 하미한테 씌워서 유령으로 나오면 되니까 괜찮아 니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니 몸이고 우린 깜부니까 하미는 모르잖아 저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줬는데 어? 죽을까 봐 마요이가 죽을까 봐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울면서 근데 얘는 하미 몸 얻었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던가 정말 고마워 나로호도 마요이 양 아, 미츠르기 검사님 아, 축하하네 오, 역시 미츠르기 검사님 조금 진보하셨군요 아, 그 1년 전에 나와는 조금 다르지도 모르겠군 히히히히 꼬르르륵 꼬르륵 꼬르륵 꼬륵 좋아, 그럼 다함께 가볼까? 렛츠고 두마라는 잠설이 밥 먹으러 나는 지금 나루호도가 치킨으로 보인다니까 프라이드치킨? 아, 함께 가요 음, 그럼 사양 안고 야... 같이 밥을 먹는다는거니? 검사랑 변호사랑 같이 먹네 무슨 소리야 나루어둬 응? 이번 사건 때문에 나 백가죽이 등에 붙었단 말이야 아 라면으로 지금 라면집 가려고 해서 열받았구나 뷔페에 만찬 가는게 당연하지 않아? 만찬 자, 먹자! 먹어! 같은 날 오후 7시 38분 호텔 반도 연예장 네, 봤을 때 지베인 나올 때가 됐는데 늦으셨습니다! 기다리다 목 빠집니다! 이 터놓고씨 괜찮으십니까? 아니, 면목이 없습니다 야, 이걸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또 팠네? 리스펙트를 해주네요 절마 전봇대에 박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봇대에 박았어 헤냈구먼 나루어도 또 이번에도 심장이 안좋은 살 떨리는 재판이었당께 또다삼의 마지막 회보다 더 두근거렸어요? 아, 예, 황성화입니다 이봐 검사! 너 좀 너무 괴롭히는거 아냐 나루어도를? 니가 제일 괴롭혔어 어? 자꾸 막 돈달라고 그러고 좀 봐주면서 해야지 적당히 안하면 벌 받을게요 에, 명심하지 그러면 다들 줄사랑께 줄 프로 카메라맨이 기념사진 찍어줄테니께 나치메씨 귀엽고 새로운 카메라로 사건 뭐, 이제 어쨌든 사건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 밤 맘껏 먹읍시다 먹는 겁니다 아, 그분 그렇게 활력이 대단했어요 형사님 리보시 리보시 리보시가 뭐라고 하는줄알아요? 뭐래? 걔는 죽었고, 걔는 감옥 같잖아요 응 이렇게 되면, 살아남은 나의 승리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좋아보여? 그런거 좋아해 네? 네.. 아, 그렇습니까? 하기사 자 니놈이 가져온 3가지 유류품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었겠지 아니 10살 차이 나지 않아 둘이 지금? 니놈이 가져온 이상합니다 종놈이야 종놈 그냥 형사인데 종놈이야 서른 넘었어 이터넛고는 제가 현장에서 들고 온 유류품은 30일... 6살채구나 얘랑... 얘랑... 열... 열... 열세... 이십세... 열세살 열세살 전부에서 4개였을텐데요 네? 유류품이 4개였대 4개? 아마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었을텐데 너무 더러워서 아무튼 손을 안 넣었나봅니다 그러네... 4번째 유류품이라... 뭐 이제 됐자녀? 이미 사건은 끝났음께 그것보다 당신도 참 웃기네 살인범이 됐다가 유괴를 당했다가 지루하지가 않단께 보고있으면 에헤헤헤 그래요? 그게 좋아할 일인가? 하지만 이틀간내내 갇혀서 지냈으니 엄청 무서우셨죠? 그랬었지 역시 불안하긴 했어 마음을 달래려고 말야 그림도 그렸다구 이런 태평한 녀석 납치됐는데? 말도 안되자녀 아 보고싶어요 마요이님 그림 그러고보니 어디로 가버렸네 그 그림 아이 좀 아쉽네요 그게 유류품으로 들어간거네 뭐 아무리하면 어때 대단한 그림도 아니고 이제야 겨우 애들한테 미소가 돌아왔어 삐빅삐빅삐빅 에 이거 그거잖아 카르마...메이잖아 응? 아 그거 카르마 검색 전파 추적기 아참 그 사람 덕분에 정말 욕봤습니다 아니 저게 발신기를 달아두다니요 이상한건 이터놓고 길이 형사 잔은 여기에 있는데 발신기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반응중이다 아 고장에 인한건가? 코트에서 해선거 아냐? 아 코트에 있는거 아냐 진짜? 하긴 아무렴 어떤가 그럼 난 슬슬 신뢰하겠네 저게 노비문서야 노비문서 내가 이터놓고 길이를 소유하고 있다 아직 1도 남아있으니까 네? 검사님 지금까지 전혀 안 드셨잖아요 마요이 니가 너무 먹는거야 오늘은 즐거웠다 그럼 실례하겠다 기다려봐 계산 안하와 이번일 정말 고맙다 감사를 표하마 하 감세야 할건 바로 나다 나로도 말로만으론 조금 부족한게 뭔가 건네줘야 할 물건이 있을까 우리가? 변호사 배치? 1편 끝났을때 마요이한테 줬던거 권총 총? 1편 끝났을때 마요이한테 줬던게 뭐에요? 그때 뭘 줘야되는데 의미있는게 있어? 잘못줘가지고 마요이가 실망하고 갔어 근데 어차피 툭 끝이라서 뭘 줘도 사실 상관없어 이거 살인 채찍이나 주자 채찍이나 주자 채찍이나 주자 채찍 아 이거? 이상해도 그리움이 느껴진다 아니면 뭐 딴거 있어요? 뭔가 뭐 줘야되는게 있어 얘한테? 고고? 아니잖아 변호사 배치? 얘한테 뭘 주지? 변호사 배치? 변호사 배치? 변호사 배치를 주면 안되잖아 채찍밖에 없는데? 왜? 뭐 줄까? 채찍밖에 없어 뭔가 재밌어 보이는게 아..앞으로 검사하니까 메이가 쓰던 검사채찍을 응..그거밖에 없는데? 흫..이것은.. 고맙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와 그녀 덕이지 감사할 필요는 없다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지가 아닌거 같애 가버렸네요 미츠르기 검사님 어? 왜? 이걸로 또 한 번 반하셨겠군요? 아 우결이 시작됐다 나로호도씨한테 반하셨겠군요? 아..그런데 이런 훌륭한 만찬은 대체 어느 분이 물어보나 마나죠 잘먹었어 나로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저는 원래 국수도 못먹는 처지라 별수없이 당신 이름으로 예약했지 뭡까 아..아.. 근데 저거..저것조차도 예약을 이 터놓고 길이 형사를 했으면 진짜 흠.. 얘는 왜왔지? 사진찍어주러 아니야 밥먹고있는거 같은데? 사진찍어주고 사버릇째 뭐여 이거 300만원짜리 최고급품 헉.. 무심코 네이름으로 써갈겠지 뭐여 사인을 아 카메라도?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 어떻게 가능하냐면 무심코 사실 저런 방법이면 다 남의 이름으로 다 긁을 수 있다는 건데 흐흐흐흫 잘됐네요 나로호도씨 이야 정말 잘됐다 뭐가 잘되냐 여기서 역시 나는 외쳐야 하지 않을까 있는 힘껏 외치는겁니다 전은 직접 듣는 게 처음일지도 모르겠군요. 나도 오랜만인걸 유괴됐으니까. 그러면 사양 않겠습니다. 이쒸! 아 그래서 난 씨발인줄 알았어! 이...이...이...씀! 아재밉네요. 뭐 슈! 양의 이름 슈! 아 감독님 이름이 양의 이름이었구나. 역시 나르호도야 나르호도. 그건 그렇고 나는 최근에 정말 운이 없다니까 자칫 찾았으면 벌써 3번은 죽었을걸 운이 좋은거 아니야 미웃기도 죽을 뻔한 적이 많아요 주인공하고 같이 다니면 죽을 일이 많아요 실제로 그 누구야 비디오 카메라 하는 김전일이 나오는데 죽었잖아요 사키였나 귀여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성우결 예약까지 해놨다고? 킬러는 모레드 데미지구 이야 이 배경그래픽을 두명이서 만들었다니 정말 갈아 넣어서 만들었구만 이 게임 결국 잠깐만 형사 복직이 안됐잖아 뭐가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나로도 이제 그거야? 복직했어요? 방금 복직했다고 방금 나왔어? 응 아 맞아 위에 안나왔네 얘 얘가 오히려 그만두고 웨이트리스가 된다네 그래픽 보조하라고 하다니 어시스턴트를 저거 한 번이라면 보좌가 되겠구나 보좌 진짜 좋다 칼르마 왜 칼르마 왜 이름이 타락기야 히데기 칼르마 칼르마 타락기 이 역전질판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느끼는게 이 캐릭터가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캐릭터들이.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개그가 굉장히 그.. 확실히 좀 잘 되어 있어요. 어 재밌어요. 재판장하고 뭐 이런 캐릭터들이 하는 개그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텍스트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향이 좀 적어요. 폼페이지로 하다가.. 이렇게 좋아. 뭐야..? 같은 날 오후 9시 42분 국제선 12번 탑승.. 공황이야. 쿠키야? 후원.. 감사합니다. 200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가나 메이 어떻게 여길 어? 이거지 채찍이 맞았어? 둘이 이렇게 붙어? 음..몰렸네 그..그건 너는 그 남자에게 발신기를 붙여놨다고 하던데 아마도 그의 코트에 예리한걸 그 형사 항상 입고 다니잖아 이 너저분한 코트 아무래도 짐에 섞여 있었나보네 나중에 휴지통에 버려야겠어 저 코트가 짐에 섞인다고? 아 그래 코트라고 하니 그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고 온 유리품은 정부에서 4개 있었을 겁니다 네 번째 유리품은 유리품? 코트 주머니에 넣어뒀다던데 이 코트에? 그거 아니야? 제복단추? 뽀이제복단추 고급스러운 단추 하나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단추가 빠졌다고? 사건은 이미 해결됐어 그럼 옷하고 그걸 따로 했다는거야? 유리품을? 아니 그거는 그러면 그거..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딱히 언급이 안된게 너하곤 상관없어 도망갈건가? 시끄러워! 너 따위가 이해할 리 없지 카르마 고우의 딸이란 입장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매일 주위에 기대해받고 계속 부응해야만 해 승소는 당연하지 패서 따위는 어불성설이야 아버지는 분명 천재였어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그런건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천재여야만 한다군? 확실히 넌 천재는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는 검사다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내겐 이제 무리야 왜냐면 이미 채찍도 버리고 말았는걸? 그러고보니 아 이거 채찍 안했으면 안나오는 이벤트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나로에겐 호되게 이걸 받았다 이..이렇게 예측하고 있었던건가? 다시 한번 말하지 우리들은 검사로서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이 무엇을 때려야 할지를 잘 생각해봐라 넌 언제나 그랬지 언제나 날 두고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미츠로기 레이지 니가 미웠어? 하지만 드디어 너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거야 그 남자에게 이기면 나로들 위치를 굴복시키면 나를 두고간 너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아니 어떻게 재판장에서 할 포지냐고 그게 내 복수였던거야 그랬었던건가? 나한텐 무리야 지금까지의 나를 버린다는건 할 수 있다 카미야 키리오처럼 말이야 카미야 키리오? 너는 그녀와 거래해서 이용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너 또한 부친에게 카르마 고우에게 의존했을 뿐이지 않은가 앗 너는 오늘 나를 따라잡았다 우린 지금 이곳에 나란히 서있어 하지만 하지만 나는 멈춰 설 생각은 없다 니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여기서 작별이겠군 카르마 메이 응? 특수일러스트라 특수일러스트라 특일 특일 카르마 메이야 언제까지고 내 앞을 걸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마 승부는 이제부터야 각오해도 뿌엥 엔딩이네요 뿌엥 엔딩 나루호돌 류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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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꼭 다시 법정에서 만나자 나자 나자 그날까지는 너에게 전달하자 마지막 증거 품품 이 네번째 유리품은 너와 다시 만난 그날까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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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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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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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 까지 까지 이럴 까지 까지 네이버 웹툰이면 인정이지. 침투부 2022년 목표예요. 대통령상 받는 게요?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하고 침투부하고 싸운다고요? 왜요? 그냥. 싸워볼 만하지. 2022년 원래는 침투부컨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2022년 목표나 이런 것들을. 나는 어느 편에서요? 저 어느 편에 쓸까요? 형은 아무래도 침투부 쪽에 있어야죠. 아 제가 침투부 쪽에 인위를 져버린다면 내가? 그러면 이제 고기동에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아 그래요? 난 어느 쪽에서지? 고민되네. 고기동에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나면. 산적들이 나타나면 그런 줄 아세요. 고기동 토착 산적인지 외래종인지. 나 어느 쪽에서지? 자 그러면은 저희는 불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아이고 아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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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운전내에서 가야되네